오늘 일찍 나오기를 잘했네요. 나는 2시부터 하는 줄 알고 여유있게 했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좀 잡담을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열기가 뜨겁네요. 열기가 아주 뜨거워요. 이 열기 데이지 않도록. 이게 몇 명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집게가 조금 늦어요. 아 그래요? 보통 한 요즘에는 많이 좀... 휴가철? 한 6,000, 7,000분이 보통 5,000에서 7,000분 정도 보는데 오늘은 몇 명 보시지 모르겠네요. 주말이라서. 주말이기도 하고. 주말이면 또 나가야죠. 그렇죠. 네. 자, 오디오... 아니... 그 화면 켜겠습니다. 아, 이렇게 켜는군요. 아, 이렇게 켜요. 아, 예.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카메라도 예전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 하실 때 아마 같은... 아, 그거예요? 그걸로 알거든요. 아, 그래요? 모르겠네요. 네. 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주 손... 불러주십시오. 아니, 저는... 선생님, 그... 한... 5개월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9개월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이 빠르다. 아... 그 사이에 우리 침착맨 선생님의 인기는 더 커졌다. 아, 내가... 선생님 인기가 훨씬 더... 아니에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침착맨 선생님께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무슨 죄송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못 알아봤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출연할 때 내가 이랬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까요? 아... 아, 그게 왜요? 이런... 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최고의 방송을... 아유... 나와주시면 감사하죠. 네. 특별히 오늘 일요일이라고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아... 네. 휴가를 안 내고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 직장 평일날은 또 나가셔야 되니까 하죠. 아, 저는 사실 휴가를 내고 아직 저... 연차휴가까지 한 20여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0여일 동안에 여기 합숙을 해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 합숙. 합숙하면 뭐 좋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합숙도 좋은데.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잠잘 때 보고 깰 때 보고. 이렇게. 합숙도 좋은데. 출퇴근도 좋으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모셔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초검수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좀 약간 재무제품 보는 법이라든지 투자에 뭐 10원씩 같은 걸 좀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거를 좀... 그렇죠. 오늘은 경제학 시리즈 제1편. 아, 네. 경제학 시리즈? 시리즈. 네. 제1편. 네. 그래서 경제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사가 약간 재미있는 게 이 세계사랑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역사 선생님 비슷하면서 그다음에 경제학을 같이 풀어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어 이코노미. 아,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제 경제랑 역사가 합쳐진 경제사. 경제사. 이 경제학의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경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또 약간의 재미있는 썰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약간 토크 전에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한. 그렇죠. 몸풀기. 아까 제가 촬영 직전에 포천으로 1박 2일로 가정말랑 가셨다고 하는데 가셔서 어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저는 뭐 그냥 포천에 승마 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무슨 말도 타보는 거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풀장에서 뭐 좀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 딱 보내고 왔었어요. 아, 예. 경마라는 게 사실 고급 스포츠잖아요. 네. 영국 같은 데에서는 귀족들이 주로 타던 그런 스포츠인데요. 아까 풀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풀 액세스라는 거 아시나요? 풀 액세스. 풀 액세스요? 네. 풀 액세스. 풀로 땡기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풀 액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 가시게 되면 큰 수영장이 딸린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들. 그것들 풀 액세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풀 액세스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풀 액세스.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랑 푸켓에 놀러를 갔어요. 네. 최근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니까 한 3, 4년 전 이야기죠. 아, 3, 4년 전. 그래서 이제 호텔방을 잡고 우리 아들들이랑 수영장에서 놀고 저녁을 이렇게 새벽 1시까지 재우고 이제 저는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죠. 어. 누굴까요? 귀신인가요? 태국 거신인가요? 그 종업원이 문을 벌컥 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새벽 1시에. 어, 무례하네. 그래서 Get out here! 그렇죠. 진절하게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방을 잘못 열었다고. 아. 그래서 이제 딱 문을 닫고 나가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새벽 1시에 종업원이 들어와서 왜 문을 열어? 그러니까 왓드! 그리고 이제 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열어봤는데 위에 쪼개 있는 거예요. CCTV가. 아, CCTV가. 그래서 이제 바로 0번을 눌렀죠. 왜 있냐? 그래서 우리 방에 종업원이 들어왔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매니저가 답변을 달라. 이게 무슨 일인지. 네. 근데 이제 9시에 다 이걸 영어로 이제 했죠. 네. 급하니까. 그래서 9시가 딱 됐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야 9시까지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왜 전화를 안 주니? 이러니까 그 상냥한 아가씨가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9시 30분에 그 매니저 이 좀 높으신 목소리 굵으신 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방을 체인지해 주겠다고. 응. 그러면서 바꿔준 방이 풀 액세스. 아, 그게 풀 액세스. 네. 그래서 풀 액세스는 일반 방보다 두 배 비싸요. 어, 가까워서 풀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방문을 열잖아요. 바로 풀. 수영장이에요. 아, 풀 액세스. 풀 액세스. 액세스라는 것은 접근하다 그런 영어이거든요. 네. 그래서 풀 액세스. 그러니까 이 발코니를 열면 수영장이에요. 근데 그거 서비스는 좋은데 CCTV는 왜 달려있던 거예요? CCTV는 이제 그 보안 때문에 달려있는 거고. 원래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숙소에? 그러니까 제 방이 되게 외졌어요. 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진 방에 왜 갑자기 종후본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제 CCTV가 있었고. 풀 액세스는 일반 방에 비해서 두 배가 비싸요. 아, 두 배가 비싸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이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두 배가 비싸기 때문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풀 액세스가 우리 아들들한테 너무 즐거웠나 봐요. 어, 풀 액세스. 네. 그러니까. 가깝지 않았으면 즐겁지 않아. 약간 덜 즐거웠을 텐데. 그러니까 외진방. 제일 싼 방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한 5분 이상 걸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풀 액세스가 되면서. 바로 이렇게 문 열고 그냥 뛰어들면 수영장인 거죠. 그렇죠. 그냥. 거기에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2층 침대로 해서 애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아빠랑 쌍둥이 아들 둘이 세 명이 머물 수 있는. 1 플러스 1 방을 주면서 문 열면 수영장. 거기서 막말로 위험한 초대에도 띠용 해서 날라가도 그냥 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로. 가까운. 수영장에서 우리 방을 들어가려면 계단이 또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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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바로 올라가면 되는. 아.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배 비싼. 두 배 비싼. 그런데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 보러. 아빠 푸켓 한번 가요. 푸켓 한번 가요. 네. 왜 그랬더니. 그 수영장이 그립되는 거예요. 그 풀 액세스. 풀 액세스가. 그려와서. 그 정도로 두 배 비싼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제갑 하네요. 그래서. 한번 가자. 네. 풀 액세스. 바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들아. 지난주에. 태국 방콕을. 저희 아들들이랑 쌍둥이랑 갔다 갔어요. 가셨는데. 풀 액세스로. 아. 풀 액세스. 돈이 없었어요. 그럼 아드님의 힘으로. 네. 난 풀 액세스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풀 액세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맛보는 게. 마냥 또 좋은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풀 액세스를 또 맛보는. 네. 근데 이게. 몰랐는데. 이게 풀 액세스가 있는 호텔이 있고. 네. 없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아. 원래 그냥 숙소부터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풀실장이면 아무리 액세스 하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풀 액세스 있는 호텔이 많지 않은데. 두 배 이상. 제가 머물렀던 호텔이 독특했던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아들들을 데리고. 그 풀 액세스의 기분을 느끼려고 갔는데. 음. 저희 아들이 이제 중 2가 됐거든요. 옛날 같은 그 느낌이 조금은 안 들더라고요. 약간 시크해졌어. 네. 안 하는 것도 많고. 뭐야 풀 액세스도 아니잖아. 또 그냥.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아. 아드님 조식 먹을 시간입니다. 아. 귀찮아. 아드님. 아드님 조식 먹을 시간. 네. 귀찮아. 패스. 귀찮아. 아. 제가 이제 그 10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저희 아들들을. 귀찮아. 중학교 2학년. 근데 이제 한 조식. 호텔 조식을 한 7일 정도 지나니까. 물리죠.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맛있지 않죠. 아. 이제 고만먹을래. 뭐 이래가지고.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왜냐면 돈을 냈으니까. 아드님. 오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메뉴 뭔데. 아빠 오늘 메뉴 뭔데. 아. 오늘 그 소고기 묶고 가고. 소세지 야채볶음입니다. 네. 안 먹어. 아빠. 아빠랑 식구랑 같이 해서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호텔 뷔페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가끔 들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한 10일째 먹잖아요. 많이 물리게 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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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의 음식이거든요. 아. 뷔페가. 아. 바이킹의 음식이요. 네. 뷔페가 바이킹의 음식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바이킹은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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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민족이죠. 아. 바이킹 민족.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이킹 민족의 그 대표적인 게 잉글랜드를 침략을 해요. 어. 네.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는 7개의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왕이 돼버려요. 남아있는 거죠. 좋아서. 그렇죠.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면서 앵글로섹슨족이라는. 어. 섹슨들. 네. 앵글로섹슨족.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켈트족이라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몰아내고 앵글로섹슨족이 땅 이름을 여기는 이제 앞으로 잉글랜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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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킹족들이 영국을 섭렵을 하죠. 그리고 프랑스도 또 침략을 해요. 프랑스 애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 그래 북쪽 땅 너네 줄게. 아 제가 근데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업 시작한 건가요 아직? 네네. 아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 몸풀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끝난 거예요 풀 액세스에서? 네 풀 액세스. 아 그렇구나. 네. 그 바이킹은 제가 뷔페를 했잖아요. 그 실제 뷔페 이름이 바이킹스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설마? 그 분이 똑똑한 거죠. 그 바이킹스라고 지은 게 똑똑한 거죠. 유래를 알고 그렇게 지은 것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북부지방. 여기가 이제 북부라는 뜻의 그 프랑스어 노르망디. 노르망디. 네. 노르망디 상력 작전할 때 노르망디. 영어로 널스 그러잖아요. 널스. 네. 그것처럼 노르망디. 북쪽 지방을 바이킹한테 내줍니다. 아. 그래서 바이킹 애들이 그 북쪽 지역을 또 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한 300여 년 동안 거의 바이킹 애들이 유럽을 거의 지배를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노르웨이 왕. 네. 하랄이라는 사람이 잉글랜드를 또 한 번 침략을 하다가. 근데 바이킹이 다 점령한 거는 비결이 싸움을 그냥 잘해서인가요? 그렇죠. 호전적. 그러니까 바이킹 애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전투에서 죽는 걸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광이라고 생각해. 명예. 최고의 명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 걸 가장 최고의 그런 영광. 그럼 죽을 때쯤 되면 자기가 지금 자연살 나이가 되면 틈만 나면 전쟁에 나가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전쟁에서 죽어야.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자기는 천국을 가니까. 자연살을 하더라도. 그러니 이 바이킹 애들이 죽어야 되니까. 미친 듯이 싸워. 미친 듯이 싸우는 거죠. 잘 싸우는구나. 잘 싸우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아. 뒤가 없이 싸워. 오히려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킹 애들이 막 공격을 하니 죽자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죽어도 고맙다 졌구나. 그렇죠. 나는 천국에 가니까. 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우리 동생이 천국에 갔어. 이러면서 즐거워하네요. 지금 여기서. 창 맞아서 선지고 다 흘리고 있지만 고맙다. 네.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인 음식들을 쭉 깔아놓고 먹기 시작한 게 부패다. 아. 그렇게. 앞에 쫙 깔아서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패의 시작이 그렇게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그 침착맨 선생님은 저 기억나는 가족 여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 가족끼리 그 호이안에 갔습니다. 호이안. 베트남. 베트남 호이안. 네네. 거기에서 그 밤에 그 베트남 야경을 보면서 그 산책을 했던 게 기억이 계속 남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다가지 쓰면서 그 베트남. 저. 저게 저겁니다. 아. 그래요? 베트남 삿갓. 아. 예. 이름이 있을 텐데 명칭이. 아무튼 베트남 그 모자 있죠. 네네네. 그 모자 이제 길바닥에서 사가지고 쓰고 댕기고 수영이도 어려가지고. 네. 막 자꾸 막 그 칭얼칭얼대고. 음. 그게 기억이 나요. 아 참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 몇 개 안되는데. 선물까지? 네. 제일 가벼운 것부터. 담배인가요? 아니. 코끼리 과자입니다. 아 이거 코끼리가. 네. 이게 면세점에서 산 코끼리과자. 코끼리가 있죠 여기. 네. 이것도 바이킹이 유래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코끼리. 그냥 코끼리. 네. 이게 이 코끼리가 태국에서 전쟁에 많이 쓰였잖아요. 네. 굉장히 스마트한 동물인데. 네. 그 코끼리를 되게 숭배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코끼리 기념으로 이 과자를 만든 게 아닌가. 가격이 좀 나가네요. 아 면세점에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고급이겠다. 그렇죠. 네. 가격이 좀. 네. 쿠키가 좀 나가네요. 고급이네요. 아 이게. 하나를 더 샀는데. 아. 고디바. 초콜릿. 네. 초콜릿을 샀는데. 아 저 고디바 없어서 못 먹는데. 아 그래요. 바꿀까요? 밤새 사라졌어요. 사다 놨는데. 아드님이. 우리 아들이. 아드님이. 아빠 메뉴 뭐야. 고디바. 아니 고디바를 딱 사서 여기 위에 올려놨는데. 아. 다음날은 없어졌어. 아드님이. 아드님이 먹었으면 뭐. 네. 반죽이죠. 또 태국 한 번 더 가야 되겠어요. 고디바 사라. 아드님이. 혀가. 그 되게 고급이에요. 고디바랑. 이게 딱 이 코끼리 코끼리인데. 내 위장은 한계가 있고. 아 그럼 먹게 되면 나는 고디바다. 네. 그래서 그 고디바. 고디바 양보 못하죠. 네네. 다음에 제가 또. 요걸 한번 지금 같이 먹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선생님이 또. 고맙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파는 거니까. 네. 면세점에서 파는 거를 뭐. 싼 거 팔진 않죠. 그렇죠. 깐돌이 이런 거 팔진 않죠. 그렇죠. 요게 한. 그 면세점 가격으로 한. 만 원 이상 가지 않나. 뭐 그럴 겁니다. 이게 얼마죠? 305바트니까. 보통 20 곱하잖아요. 한 만천 원 정도 되네요. 아 20 안 곱해요 요즘에? 네. 30 곱해요? 40. 40 곱해요? 네네. 만 2천 원이네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태국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20 곱해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40을 곱합니다. 40을 곱하나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국을 4년 전에 가고. 이번에 가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아 배부르게 밥 먹을 수 있겠다.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보통 요즘 만 원이면 밥 먹잖아요. 그래서 만 원이면 뭐 태국 가서 원 플러스 원 두 그릇 정도 사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더 비싸. 네. 물가 상승. 네. 물가 상승.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호텔에서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샌드위치가 2만 5천 원이더라고요. 샌드위치. 그 정도면은 좀 가게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결국 샌드위치를 3개를 못 사먹겠더라고요. 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네. 요거. 요거가 12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에 1,000원입니다. 아 그러네요. 먼저 선생님 먼저 1,000원 한 번.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네. 한번 드셔보시죠. 그럴까요? 네. 어어. 300원. 300원 드시고. 어때요? 300원 어치 맛있나요? 음. 괜찮습니다. 아 선생님 입맛에는 좀? 아니 뭐.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먹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의 쿠키와는 약간 다르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이게. 밀집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뒤에 마감이 약간 갈라진 게. 응. 근데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아. 네. 어떠세요? 이게. 뒤로 갈수록 좀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견과류가 들어있는데. 네. 어떠냐면. 뭔 맛인지 모르겠네. 그냥 쿠키맛이네요. 네. 그렇죠. 버터쿠키 약간 비슷한 맛. 버터 써 있었어요. 버터. 네. 버터에. 약간의 그. 견과류가 들어있는. 마카다미아 버터. 마카다미아가. 마카다미아가 좀. 그. 고급이죠. 네. 비싸죠. 네네. 기본적으로 조금. 이 마카다미아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네. 저도. 견과류를 괜찮게 좋아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선물이 끝났고요. 두 번째 선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있어요? 와. 고디바가 있었으면. 선물이 세 개가 있었네요? 아. 네 개가 있었죠. 또 있어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별다방. 그. 별다방에 가면. 그. 그. 네. 각. 나라에. 저는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해당 국가를 가면. 별다방에 들려서. 아. 그런 취미가 있으세요? 네네. 저희 집에 이렇게 한. 이삼십 개 정도에. 한 삼십 개 정도 되나요? 아. 그래요? 네. 별다방 컵이 있어요. 젊은 여자들 취미인데. 굉장히 고상하시네요. 아. 예. 그래서. 무조건. 저는 해외에 나가면. 그 별다방에 가서. 별다방에. 이. 치킨. 로고가 찍힌. 컵을 사오거든요. 오. 이게. 이게 이제 인기에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에서만 파는게 있어서. 네네. 근데 이거를 사. 저 주시면 어떡해요. 모으시는데. 아. 저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스타벅스. 이렇게 앞에. 써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방콕. 타일랜드. 아. 우리. 협찬이 들어오시잖아요. 아.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스타벅스가 뭐. 이거는 이제 주로. 에스프레소 용이거든요. 커피를 또. 즐겨서 드시죠. 네네. 꺼내볼까요. 꺼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되네요. 네네. 이렇게 하면. 네. 열리네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은 안 뜯어보셨죠. 쟤로 보관하시죠. 아. 저요. 아니 저희는 다 뜯어서. 다 뜯어버리셨어요. 네네. 뜯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드실 때. 이렇게 하고요. 네. 그. 우리나라에도. 팔아요. 서울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면. 요걸 꼭 하나씩 사는 게. 취미고요. 스타벅스 지수라고 아세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 코너니까. 빅맥지수처럼. 그렇죠. 빅맥지수처럼. 그렇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의 가격을 비교해서.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데. 태국의 스타벅스 가격보다 한국이 쌉니다. 그 정도예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이 지금 엄청 올라갔나봐요. 그렇죠. 제. 저 아들한테. 그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사줬는데. 어. 이렇게. 아드님이 되게 그 초콜릿을 좋아하시네. 아 예. 네. 그래서 저 고디바가 없어진 거죠. 고디바. 그래서 자바칩 프라푸치노가. 맞잖아요. 11,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어우 비싸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별다방에서는 11,000원까지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8,000원. 그렇죠. 7,000원. 네. 그러니까 더 비싸더라고요. 5,800원 한대요. 6,500원. 맞가요? 그럼 제 아들이 뭔가 좀 사이즈를 키웠군요. 그렇죠. 뭐 그란데 뭐 이렇게 했나보죠. 아드님이. 샷 추가하고 뭐 그랬나보죠. 그래도. 무배일리는 없어 태국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가요? 아무튼 이제 비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커피값도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아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태국의 물가 수준이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후진국이 더 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태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구나라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태국에 좀 약간 그 마약 팔기 시작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게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 그 이야기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세븐일레븐을 방문을 했는데요. 세븐일레븐 코너에 진짜 이렇게 음료수 코너 알로에 있잖아요. 알로에 음료 옆에 대마초 음료가 있는 거예요. 대마초 음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그림 대마입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카나비스 이렇게. 네. 그런데 사실 잘 이게 대마입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죠. 생존 모르잖아요. 본 적 있어야지 사실은. 정말 알로에 음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반풍잎까지 생겼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아니 녹색으로.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먹는다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죠. 근데 이제 먹고 들어오면. 따르네. 구속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어떤 동기. 그러니까 몰라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현행법상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라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태국이 올해부터 대마의 재배와 대마 관련 이렇게 물품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아주 그걸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음식을 팔 때도 대마 음식은 이렇게 대마입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대신. 그래서 인지를 하게 해주는데. 먹는 사람도 잘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표시가 되어있는데. 네. 그래서 대마 음료를 팔면서 참 이게 색다르더라고요. 세븐일레븐에서 대마 음료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물이 되겠는데요. 고디바를 저희 아들이 먹어서. 마지막 선물입니다. 선물 너무 많은데요. 아 예. 약수합니다. 요거. 같은 코끼리코인데. 네. 코끼리의 연장선상이죠. 우리 그 미술가 선생님한테 이 선물이 좀 도움이 될지 몰라서. 네. 아 우리 이게 과자가 단점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부치레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안에 마카다미아가. 아. 소중한 마카다미아.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시면 여기에다가. 커피에다가 이거 먹으면. 아 그러면 죽이죠. 달달하고. 네. 아 여기에 고디바였으면 더 환상적이었을 텐데. 제가 한번 해외에 다시 갔다 올게요. 아 근데 또 아드님이 드셨어요. 아드님. 이거 또 아드님이 이거 다 먹어도. 드셔도. 사실은. 음. 오. 이거 제가 묶고 있는 호텔에서 팔더라고요. 아 그래. 네. 제 선물까지 챙기시려면. 선물을 얼마나 많이 사 오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트렁크 하나 다.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쁘네요. 네. 음. 아 너무 귀엽다. 끼리코. 네. 이 미술. 그.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거. 이런 선물들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이렇게 그렸네요. 네네. 수작업이네요. 네. 아 여기 그 사이트에서. 그 미술가를 모집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콘테스트에서. 그 수상자들은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런 자격도 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이 코끼리를 크기별로. 이렇게 또 이제. 팔기도 합니다. 이 코끼리가. 네. 그. 브릭베어인가. 뭐 그런 것처럼. 원형이 이게 있고. 거기 위에다가. 그렇죠. 자기식대로. 그렇죠. 네. 와. 멋있네요. 그래서 요런. 사실. 디자인들은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침착맨만의. 뭐 이런 캐릭터 만들어서. 굿즈 하시면. 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요런 어떤 캐릭터 산업들. 요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다시. 붓을 잡아야 될까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침착맨만의 어떤. 특징을 가진 굿즈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의. 코끼리가. 저의. 여행의 어떤. 선물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아 고맙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시리즈 너무 좋네요. 네네. 아니 선물을 세 개나 챙겨주실 줄은. 아 이렇게 시리즈가. 그렇죠. 다양한. 그 안에 보면. 다양한 류의 코끼리들이 있어요. 눈을 그린 사람이 있고. 그냥 무시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봐요. 네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아 이렇게 큰 것도 팔더라고요. 사람 크기만 한 거. 이렇게 이만한 거. 네. 사람만. 저는 큰 걸 좋아하는데. 아 이. 근데 이거를.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아니 아니 아니. 해상운송으로. 그냥 취향. 취향 말씀드린 거. 네. 큰 거 좋아하고. 와. 저는 작은 걸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요. 아 그거는 진짜 코끼리 아닐까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죠. 진짜 코끼리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노랗게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그러네요. 이거를 노랗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린 거. 만든 거죠. 아니 아니. 이거를 노란색으로 칠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각 같은데요. 네. 이만한 조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오. 오. 그렇죠.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는. 금색으로. 아우 멋있어요. 멋있데요 이거. 네. 팜플릿이. 네. 거기 보면.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세계적으로 하는 건가봐요. 어. Around the world. 그런가 보네요. 영국. 영국 국기 또 이런 거. 디자인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막 캐리어 같은 데다가. 그렇죠. 네. 그. 광민수 소장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 근데 이것도. 태국 전통문인가. 그거는 약간. 저 러시아 그런 느낌도 좀. 근데 또 이게. 전 괜히 뱀이 있어 가지고. 아 그러네요. 이집트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닌가. 아 그 이집트일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네요. 뒤에 또 디자인은 좀. 괜히 제가 무식한 소리였다. 그죠. 네 태국식 같아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뒤에 이렇게 딱 전시하겠습니다 아 예예 요거랑 아 예예 고맙습니다 이 쿠키의 여운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고소함이 네 고소함이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쇼파랑 깔맞춤이라고 하는데요 흐흐흐흐흐흐흐 아 이렇게 고소해버리면 곤란한데요 어떤 너무 이렇게 고소해버리면 아 예예 이렇게 고소하면 안되잖아요 아 우리 그 수업을 진행을 못하잖아요 아 우리 침착민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태국을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는데요 풀액세스도 한번 경험을 하고 그죠 풀액세스와 저 코끼리 근데 풀액세스는 네 무려 두 배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럼 어떻게 반을 도와드릴까요? 어 좋죠 저는 네 풀액세스 해주시면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어 저는 저에게 돈을 그 좀 지원금을 좀 네 투여할 정도로 네 한번 맛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보다 더 부자에게 제가 과감하게 아니 풀 아 민수 지원금 네 민수 지원금 아 풀액세스 좋죠 네 그래서 어 풀액세스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그 우리 소영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문 열고 그냥 점프 저는 사실은 그 프렉세스 딱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응 계속 말씀하시니까 궁금하긴 해요 이제 그렇죠 이제 궁금한 단계로 왔어요 아 왜냐면 네 문을 열고 바로 그냥 첨벙 한다는 게 네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두배의 가격 막 하다가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게 네 그 수영장 딸린 호텔에서 감자칩 시켜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 감자칩 감자칩 시켜 먹는 거 네 감자칩 맛있죠 감자칩이 프렌치프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어로 그런데 백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프렌치프라이인데 사실은 이게 프랑스식이 아니고 벨기에 거죠 벨기에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벨기에 벨지안프라이 네 그렇죠 벨지안프라이가 원래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프렌치프라이가 됐느냐 미국 애들이 벨기에 이렇게 1차 대전 때 상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감자칩을 먹는 거 보고 아 이거는 프랑스의 감자칩이다 프렌치프라이스 이렇게 불러대면서 단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벨기에 애들이 열받으니까 벨기에 가면 벨기에 박물관 중에 한 군데는 음식 박물관인가요 거기에는 프렌치프라이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우면서 이거는 벨기에 프라입니다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한다고 그래요 좀 억울하긴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렌치프라이가 사실 프랑스 음식 같이 보이지만 감자칩을 제일 사랑하는 민족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시앤칩스 저도 이제 태국 가서 이번에 많이 먹었는데 피시앤칩스 그러니까 생선 원래 대구살로 이렇게 만든 게 피시이고 그다음에 프라이드를 했는데 이 피시앤칩스가 아주 가난한 노종자들이 먹던 되게 불쌍한 음식이었죠 서민 음식 네 1860년대에 한 식당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생선을 튀기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랜 열량을 가진 음식을 먹어야 오랫동안 배고픔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튀기는 거죠 그래서 생선과 프렌치프라이를 같이 튀겨서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데 신문지에 싸면 기름은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옛날에 신문지들은 인쇄술이 조잡해서 프렌치프라이에 글자가 묻는 거죠 딱 꺼내면 문신이 있는 프라이즈를 먹는 거죠 그래서 프렌치프라이 피시앤칩스가 사실 굉장히 서민들의 음식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은 이 프렌치프라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러 갔는데 딱 펼쳤는데 막 숫자 붙어있고 글자 써있고 이래서 못 먹었다라는 그런 우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프렌치프라이가 이제 점점 일상화되면서 펍에서 이렇게 맥주 먹으면서 프렌치프라이 먹으면서 축구를 보는 이게 이제 하나의 영국의 새로운 트렌드가 그런데 프렌치프라이가 아닌데요? 잉글리쉬 프렌치 그렇죠 피시앤칩스죠 피시앤칩스 그러니까 벨기에나 프랑스에서는 프렌치프라이고 영국으로도 먹으면 피시앤칩스가 되는 뭐 그런 식초랑도 먹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몬 레몬즙을 이렇게 짜서 먹거나 그 다음에 외국도 식초가 있어요? 어 식초가 당연히 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짜서 먹거나 아니면 우리 그 생선가스 보면 그 소스 있잖아요 약간 마요네즈 맛 나는 그 소스랑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이제 피시앤칩스 갑자기 피시앤칩스가 먹고 싶네요 그 제가 이번에 그 태국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 왜왜 그 제가 묵던 숙소가 3미터인 거예요 수영장이 네 근데 머머러고 제가 풍덩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번에 풀 액세스도 아니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수영장이 큰 호텔이었는데 제가 그 3미터인지 모르고 풍덩 들어갔다가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샌드사일 샤크인데 네 저는 육지에 사는 상황인가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이렇게 수영장에 빠지면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발이 헛디뎌지면서 안경이 벗겨지면서 운개그를 네 혼자 막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드님이 좋아했겠는데 아들이 아빠 장난하지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 막 이렇게 막 댄스를 추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급 이렇게 물 먹다가 나오다가 물 먹다가 나오다가 실제 상황인데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 아들보러 야 밀어 밀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발로 제 엉덩이를 팍 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겨우 살아나는 아 그래서 한 40초 정도? 센쇼를 혼자 한 거죠 근데 딱 나왔는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기에 이제 그 안전요원이 와서 위험할 뻔했는데 써 써 그러면서 저쪽에 가라고 아 저기는 얕다고 써 아이오케이 아이오케이 막 나랑 막 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아 안 써 안 써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좀 수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만 내놓고 거기는 한 1m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아 가족들이 왔는데 그 애기들끼리 애기랑 가족이랑 이렇게 아 애기풀은 또 그 앞에 있고 네 이제 저같이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영장 바닥이 이렇게 된 거죠 아 점점점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로 가신 거예요 네 3m를 못 모르고 퐁덩했다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딱 뛰어내려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가벼 그 수영장인데 아 생존수영이라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떠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전 그거 배워야 돼요 진짜 그건 배워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선생님 저랑 같이 그거 생존수영 좀 배우러 다니시잖아요 그럴까요? 한번 찍을까요? 우리 너무 못하잖아요 수영을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좋네요 생존수영 네 생존수영에서 우리 풀 액세스 한번 갑시다 두 배 비싸 두 배 비싸 아 그래서 그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네 너무 좀 쪽팔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저승사자를 한번 볼 뻔했다 아 아니 근데 지금 뭐 너무 담담하게 설명하셔서 저도 그냥 뭐 그렇게 막 심각한 얘기 아닌 줄 알고 아 그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한 40초 동안 이렇게 생과 사과 오고 간 거죠 아니 근데 40초 동안 내가 허우죽 되면 해줄법 한데 해줄법 한데 무관심 속에서 그냥 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그냥 하직하실 뻔했어요 근데 쪽팔린 거 바랄라로 가실 뻔했어요 근데 쪽팔린 건 뭐냐면 그 불과 그 수영장 벽과 제가 20c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거죠 아 근데 그 20cm가 정신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위아래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죠 아 오프 오프 하고 있고 남일이 아니에요 저도 수영을 못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20cm 있어도 안 보였어요 아 정말 20cm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뻗으면 되거든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순간 그러니까 아드님이 네 방어로 붙어서 궁극기 이쿠 해서 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 엉덩이 밀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엉덩이 밀어 방어로 붙어서 네 발로 진짜 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아 그래서 살았다 살았다 네 그 참 정말 죽다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태국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9개월 만에 이렇게 미팅을 미리 잡았는데 혹시 내가 걸리시면 네 걸리면 못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마스크 쓰고 막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택시를 한번 탔어요 네 근데 택시기사님이 계속 한 10분 정도의 거리인데 말해버려요? 기침을 한 10번 한 거예요 응 계속 마스크는 쓰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응 그래서 데리자마자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코 한 번씩 또 후비고 음성 나오고 아 너무 안정적이다 저는 지금 사실 코로나 청정지역입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어 안 걸리기도 했고 태국에서 올 때 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한 번 했고 갔다 오면 외국 갔다 오면 다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하면 또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두 번 하고 왔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네 나름 몸을 관리하고 오게 된 거죠 네 태국 재밌으셨겠네요 네 9박 10일이면 거의 뭐 태국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뭐 한국 별로 생각 안 나고 그러실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이제 사실 태국을 한 다섯 번째 가는 거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치앙마이에서 예전에 한 3,4개월 살아서 한국말을 까먹지 않았느냐고 10일 만에 네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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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는데 실은 이 제가 이제 은퇴하고 네 동남아를 좀 한 달씩 돌아다니면서 네 한 1년 정도 살면서 여행자껄 한번 살아볼까라는 꿈이 있거든요 어? 아드님은 어떻게 아들은 이제 20살 넘으면 알아서 이제 군대도 가고 알아서 이제 자기 먹거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와이프가 되면 와이프랑 같이 가고요 안 되면 뭐 혼자도 상관없다 네 한 1년 정도는 저를 위한 은퇴 기념선물 그래서 이제 태국을 저는 은퇴 여행지로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또 가서 배탈이 났어요 아 이건 꼭 그 태국을 가시게 되면 알아두실 게 저는 이제 이 태국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을 갔는데 다섯 번 다 배탈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언제 배탈이 나냐면 물이 안 맞나 보다 네 언제 배탈이 나냐면 양치할 때 양치할 때 조금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요? 양치할 때 입을 헹구잖아요 네 얼굴 그렇게 네 그걸 수돗물로 헹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조차도 그렇죠 탈을 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수를 사요 이따만한 거 네 얼마 안 비싸요 엄청 큰 거 팔잖아요 마트에서 네 네 5리터 10리터 이런 거 그렇죠 이만한 거 팔아요 네 이만한 거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양치할 때 쓰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수돗물로 그냥 양치를 한 거죠 저만 그랬더니 제 아들은 괜찮은데 저만 배탈이 난 거예요 하루 종일 화장실을 한 20번은 간 거 같아 저 혼자만 그래가지고 결국 하루 버티다가 다음날 종합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먹고 이렇게 이제 딱 한 알 먹었더니 바로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아무리 사먹어봤자 안 낫고 종합병원에 가서 이 한 약 하나에 한 3, 4만 원 하는 그런 약을 받아 먹고 그리고 낳은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낳은 약이라면 왜 약국에서 안 받을까요? 약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해서 의사의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딱 약국에 갔는데 한 4만 원짜리 약을 딱 주면 이거 도둑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국에 갔는데 1,500원짜리 약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500원짜리 약을 먹으니 안 낫는 거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딱 지어주니까 병원비가 한 8만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약값이 한 4, 5만 원 되더라고요 그 약을 딱 먹으니까 한 알 먹으니까 바로 나버리더라고요 거의 한 30배가 비싼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혹여 동남아 여행을 가실 거면 수돗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배탈에 대비한 그런 약들도 가져가시고 물을 생수로 네, 생수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지식을 먹다 보면 현지 물을 주잖아요 또 생각 없이 먹거든요 그럼 바로 배탈 아 네, 그래서 그럼 거기 식당에 가면 생수를 시켜야 돼요? 아니요, 생수를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데나 주로 이제 태국 같은 데는 세븐일레븐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생수를 사가지고 생수를 먹고 아니면 또 생수를 팔아요 그러니까 무료 물 말고 이렇게 생수 병에 있는 것들만 먹으면 배탈이 안 나는 이게 배탈이 나니까 이 모든 일정이 다 어그러져요 아,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 하루 이틀 퍼지고 그러면 스케줄도 다 망가지고 맞죠 네, 그래서 꼭 그 물을 사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외국에서 막 먹으면은 꼭 그 곁들여 먹는 음료를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 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뭐 콜라나 이런 걸 계속 시켜서 물처럼 마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콜라 이야기를 또 한 번 해볼까요? 콜라 콜라가 또 준비가 아, 콜라 콜라가 아까 우리 마약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대마죠 콜라가 맨 처음에 마약 음료였어요 어?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에는 이 코카인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아, 코카인이 들어가서 코크예요? 그렇죠. 코카인 음료인 거죠. 코카콜라가 그래서 1863년에 마리아니 와인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코카인 와인이에요 프랑스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네 이거의 이제 짝퉁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코카인 와인 1863년에 그러다 보니까 1886년에 미국의 약제사가 짝퉁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코카이비랑 코카나무 열매 추출물에 설탕하고 탄산수하고 카페인을 결합해서 프렌치 코카인 그러니까 유럽의 코카인 와인을 본따서 프렌치 코카와인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애틀란타 법에 금주령이 내린 거예요 아 술을 판매를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술을 빼고 네 탄산수를 잔뜩 집어넣고 여기에 카페인 함량을 다섯 배나 올려가지고 코카콜라라고 나오게 된 거죠 금주령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짝퉁 코카인 와인이었는데 이 짝퉁 코카인 와인을 누가 좋아했냐면 에디슨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 그래서 에디슨의 발명품이 이 코카인의 힘으로 발명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에디슨이 되게 좋아한 이런 와인이 마리아니 와인이었고 그걸 짝퉁으로 프렌치 코카 와인을 만들었는데 애틀란타 금주령에 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탄산수를 잔뜩 넣고 그러니까 맹맹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카페인을 잔뜩 넣자 다섯 배 다섯 배 그렇게 해서 이 코카콜라가 완성이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사실 이게 마약 음료죠 그래서 카페인이죠 마약 음료죠 네 왜냐면 술만 뺐지 코카인이랑 그런 건 계속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1903년에 이제 법으로 코카인을 금지시키면서 코카콜라에 코카인이 빠진 네 그래서 코카콜라가 원래 마약 음료였다 에디슨이 그 마약을 먹을 줄 아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코카콜라가 미군 부대에 엄청난 그런 호응을 받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코카콜라 전쟁이라고 할 때는 코카콜라 판매량의 3분의 1이 미국 군대가 사가요 아 그리고 지금 코카콜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 선생이에요 어? 지금은 코카 그게 빠졌는데 그렇죠 그래도 옛날 그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아 워렌 버핏 선생님은 1903년 이후분이니까 그 코카인 맛을 모르고 모르지만 네 모르지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세대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 선생님은 하루에 코카콜라 한 병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아 그래서 1일 1일 코카콜라 하시는 적어도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의 아침은 그 맥도날드에서 그 모닝 세트와 코카콜라를 먹는 게 워렌 버핏 선생님의 본인의 건강 유지 비결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아 약 파는 거 같은데요 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아침에 약은 약이죠 아침에 그 이 조식 세트를 주식 시장이 좋으면 비싼 거 먹고 음 주식 시장이 폭 나가면 제일 싼 거 먹고 음 그렇게 지금 90 몇 세까지 버텨 오신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은데 이분이 이제 오마 오 식비 뭐 아낀다고 뭐 바뀔까요 네 오마하의 뭐 현인 이렇게 불리거든요 네 자기 고향 동네에서 살아요 고치지 않은 그런 아주 오래된 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인으로 들어가서 모닝 세트 그래서 돈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폭 나가면 세트를 못 먹는 거죠 그냥 그 저 모닝만 먹고 좀 주식 시장이 좋으면 모닝 세트 그래서 콜라까지 곁들인 감자칩이랑 곁들인 자신을 채찍질 않아요 그렇죠 보상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따라서 우리 이 워렌 버핏 선생님의 식사가 달라지는 그런데 이 워렌 버핏 선생님이 코카콜라 주식을 사놨다는 거죠 어 그럼 쇼예요? 사서 샀는데 쇼했네 그렇죠 샀는데 그게 한 2달러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1달러 선인가 그러니까 그게 80년대에 샀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배당을 거의 2달러를 줘요 응 그러니까 산 것만큼 배당을 받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계속 매년 그렇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코카콜라를 살 때는 코카콜라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다 응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응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경제적 혜자라고 그래요 응 이 말은 워렌 버핏 선생님이 한 거예요 혜자가 뭐냐면 옛날에 중세시대 성을 보면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는데 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 물이 있잖아요 이게 혜자예요 아 우물 모독에 모독에 이렇게 내려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혜자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올려버려 예를 들면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 나 코카콜라 가격 올릴 거야 응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에요 응 우리 코카콜라 뭐 다른 뭐 코카콜라 나와도 우리 코카콜라만 먹잖아 응 이러면서 어떤 독과점적이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경제적 혜자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 선생님은 그런 경제적 혜자가 있는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거예요 아 몇십 년간 안 팔고 말 그대로 배짱장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한동안 코카콜라 주식이 드럽게 안 올랐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갖고 있었고 지금은 산 가격만큼 배당을 받는데 코카콜라는 매년 배당금이 올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이 지금은 상거보다 배당금을 더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혜자가 있는 종목들을 장기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를 워렌 버핏 선생님이 실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한동안 또 안 올랐다고 한다면 다른 그 시간에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또 투자하는 게 기회비용 면에서 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살아서 따라간 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코카콜라는 매년 배당을 올렸기 때문에 주식은 주가는 안 올라도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워렌 버핏 선생님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친창민 선생님이 천만 원을 넣었는데 매년 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보다 더 그런데 내년에는 천백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천이백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사놓고 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나는 배당 수익만으로도 이 경제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이 코카콜라를 고른 이유는 경제적 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꼭 기억하실 거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그런 기업과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혜자가 어자를 쓰셨는데 아자입니다 경제적 혜자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혜자가 있는 우리 친창민 선생님 우리 이런 거는 관심 안 주면 안 해요 아 그래요? 관심 주면 계속 하고 아니 우리 저기 이 트위치 방송에서 가장 혜자가 있는 방송이 우리 침창맨 방송이 아닌가 어? 왜죠? 어 일단 대창장사하네요 제가 아니 일단 그 우리 침창맨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꾸준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독특한 개성 이런 부분들이 강한 어필을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적 혜자가 있다 이 앞에는 우물이 크게 있어서 누구든지 침범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혜자 안에 선생님과 저 단 둘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혜자를 제가 넘어왔네요 아 넘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문을 내려서 네네 아 이쯤에서 우리가 또 환타가 궁금하잖아요 코카콜라는 얘기했으니까 환타 궁금하죠 환타 환타는 선생님 저 어디예요? 이게 쪽이 달라서 7페이지 7페이지를 하니까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 있네요 으 여기 환타 근데 아 여기 7페이지 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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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책을 보고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선생님이 일주일 제가 써버렸네요 경제적 혜자가 있는 이 방송에 이 고퀄러티 청중이 있는 방송에서 함부로 말했다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또 오류가 있으면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재밌는 것들만 좀 모아서 왔는데요 1939년에 독일하고 미국하고 돌아올 수 없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왜 우리가 독일에 코카콜라 원액을 줘 줄 수가 없다 응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응 너는 앞으로 코카콜라 먹지마 그러니까 독일의 코카콜라 어땠어요 그러면 지사장인 막스 카이트 막스 카이트가 얘가 이제 펄쩍 뜁니다 왜냐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니까 코카콜라 먹어야 되는데 코카콜라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 부릅니다 박사를 야 코카콜라를 대체할 걸 만들어봐 그러니까 치즈 찌꺼기 치즈 찌꺼기 치즈 찌꺼기 코카콜라 대체할 걸 해봐 치즈 찌꺼기를 줬어요 치즈 찌꺼기 그 다음에 사과술 키더라고 사과술 그 약간 식초 맛이 나는 그런 독일 술들이 있거든요 네 독일 와인인데 저도 먹어봤는데 이거를 빚고 남은 찌꺼기 찌꺼기 섬유소 찌꺼기 여기에 과일 주스를 탑니다 찌꺼기의 찌꺼기의 과일 주스 네 탄산가스와 이걸 섞어서 만듭니다 네 얘의 이름은 판타지에요 판타지 아 판타지 판상 판타지 찌꺼기를 묶어서 판타지를 만듭니다 진짜 환상이네 환상 네 근데 판타지가 너무 이름이 길어 그래서 앞에 판타가 됐구나 티지를 줄이고 판타가 된거죠 판타 어 근데 독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어식 독일도 독일어도 판타지라고 그래요? 어 그럼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여기서 또 알려주시겠죠 독일어 부텐타가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판타지의 뒷자를 줄이고 판타가 된거죠 아 여기 지금 맞는데 네 어 그러네요 판타지 독일어 독일어네 스페링이 다르네 스페링이 네 그래서 이 판타지의 앞에를 써서 판타가 된거구요 음 이걸 보고 히틀러가 놀라 자빠졌습니다 너무 맛있다 우리도 코카콜라를 능가하는 음료를 만들었다 그래서 역시 케르만 독일군에게 판타를 지급하라 그래갖고 독일군들이 판타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총통이 지급 네 그런데 디자인에 네 호랑이가 유대인을 잡아먹는 디자인을 집어넣은거죠 음 왜냐면 독일국민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인종차별적인 뭐 선전포급으로 그렇죠 정치적인 그래서 이제 환타에 호랑이에게 물어뜯기는 유대인 이 디자인을 하면서 이 환타가 이제 불티나게 이렇게 독일에서 맛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보다는 환타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환타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도에 코카콜라가 환타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카콜라가 만드는 제품이 하나가 되는거죠 환타 아이러니하게 시작이 코카콜라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고 그것도 코카콜라에서 좀 사가고 인수회를 해버리고 네 환타 그 전쟁에서 지면서 그 회사가 좀 그 내년 그 멈추게 됐나봐요 그렇죠 이제 어찌됐든 코카콜라 원액을 안 주니 그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코카콜라 원액을 그 비밀리에 지금 하고 있다 뭐 두 명만 알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뭐 비행기도 따로 타야 되고 뭐 그렇다 근데 실제로는 코카콜라의 원액은 이미 공개가 다 됐댑니다 아 네 코카콜라의 원액은 다 공개가 됐고 네 다만 그 비율이 어떤지 이런 것만 조금 비밀에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전세계적으로 음료가 된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 군인들이 이 코카콜라를 굉장히 배급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오키나와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데에 퍼지고 필리핀이라든지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미국 군인들이 이거 코카콜라를 전세계에 퍼트린 그런 감이 없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코카콜라가 러시아에서 팔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좀 더 만약에 하면 코 러시아 예를 들면 코카콜라 팔지마 오 그럼 제2의 환타가 나올 수도 네 제2의 이제 환타 보드카 비스무리안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러시아노 같은 게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타도 사실은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히틀러가 네 있어서 이제 좀 군납을 시키면서 좀 됐는데 군납이 좀 약간 아무래도 좀 전쟁통에 이렇게 쫙 퍼트리는데 역할을 크게 했겠네요 사실 우리 그 오늘 경제사지만 전쟁이 되게 중요해요 음 전쟁이 세계에 어떤 경제에 일으키는 그런 혁신 음 그리고 어떤 발전 이런 거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그 통조림 음 통조림 통조림 통조림이 원조가 누구일까요 통조림 통조림 시민수 작가님은 아니고 통조림이 나폴레옹이 오 나폴레옹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이제 키가 저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 조그만한 섬에서 태어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서도 무시당하고 그랬던 친구가 사실 프랑스는 유럽을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이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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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 가야 되는데 이 요리를 오랫동안 복원할 걸 좀 만들어봐라. 전투식량. 전투식량. 그래서 만든 게 병조림이에요. 병으로 만든 통조림. 그렇죠. 그래서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유리병에 요리한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데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넓은 데에 넣은 다음에 코르크마게로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끓여요. 소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에 살균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보급을 받은 이후로 전쟁에서 그냥 이겨버립니다.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탁탁탁 치면 되니까. 요걸로 좀 아껴놨다가 보급이 안되면 까먹고 아니면 현지에서 조달하고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 황제의 군대들이 연전연승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요즘 하는 그런 철제 통조림은 영국에서 이제 그 후에 만들었고요. 1870년대에 미국의 윌리엄 라이만이라는 사람이 통조림 따개 그때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통조림을 이렇게 이제 막 줘도 못 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개가 이제 1870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통조림은 따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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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식회는 옛날에 옛날에 참식회는 이렇게 요즘에는 다 달려있죠. 그게 1870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럼 비슷한 따개였던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전쟁의 역사가 음식 그리고 경제에 일으키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대항의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저는 이제 우리 경제학사에 가장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콜롬부스예요. 콜롬부스가 1492년 인도인 줄 알고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는 둥구니까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 갈 것이다. 인도로 갈 것이다. 근데 서쪽으로 가다가 미국에 딱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을 신 뭐죠. 뭐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항의 시대 상당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대항을 향해서 모험도 떠나고 그런데 이 선원들 서로 안 하려고 선원들 왜냐하면 뭐 위험하니까 첫 번째로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가면 녹조물이 돼. 지나면 이게 보관이 안 돼 보관이 보관이 안 돼. 그러니까 이끼가 끼면 이걸 먹으면 이제 배탈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항생제 뭐 태국처럼 4만원짜리 약이 없잖아. 근데 끓여 먹는다는 생각도 이제 얘네들이 좀 짧고 그 당시에는 의술도요.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물 먹다가 죽는 거예요. 선원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수 사형수 죽을래 배탈래 그럼 배타는 거예요. 배타고 가다 죽는 거예요. 배타면 배탈라는데 배타고 배탈라는데 그래서 배탈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형수나 아니면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끌려가는 그 부모들이 이제 붙잡고 막 하면서 이 선박 항해하는 데 근처에서 끌고 가. 납치해갖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대항의 시대의 선원이 되게 힘든 그런 삶이죠. 죄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납치해서 태워가지고 노예처럼 불어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나 맥주는 또 가다 상해요. 도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수를 실어야 돼. 그 위스키. 위스키. 근데 위스키는 겁나 비싸. 비싸죠. 그러니까 택한 게 럼주죠. 럼주. 그러니까 사탕수수.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사탕수수를 신대륙에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탕수수로 아주 저렴하게 만든 술이 럼주예요. 그래서 럼주를 대항의 시대의 선원들이 물 대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해서 먹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길이 없으니까 럼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의 시대의 선원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럼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술 그럴 수도 있겠죠. 술 어떻게 해요? 어 뭐 배 탔는데 별 수 없잖아요. 잠깐 쉬는 건가? 종교활동을 약간 쉬고? 임시 중단. 목마를 때마다 럼주를 먹는 거예요. 도수는 드럽게 높은데 꿀꺽꿀꺽 먹는 거죠. 선원들이 다 취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만화 보면 선원 중에 일부는 취해가지고 이런 게 정상인 거죠. 취하고 싶은 건 아니야. 걔네가. 저는 옛날부터 선원들이 술을 다 좋아야지 선원이 하는 거나 아니었어요. 선원을 하면 술을 좋아하게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장의 최대 처벌은 너 럼주를 먹지마. 차라리 채찍질을 해주세요. 물 물 통제잖아요. 물 통제. 수분 통제.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선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잔인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럼주 먹지마. 쟤한테 술 주지마. 이게 이제 가장 큰 럼주 깨스. 럼주 깨스. 차라리 때리세요. 이게 이제 맞고 럼주 줘. 그렇죠. 그래서 원피스에 해적들 나오거든요. 네. 만화. 네. 루피도 눈이 약간 맹해요. 아 그래요? 럼주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렇게 대항해를 하면 럼주 먼저 싫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럼주 많이 싫어놨니? 그래서 럼주 안 싫은 배는 이제 안 타고. 안 타고. 많이 싫으면 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다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안 해가 그냥 곤드레 만드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항해 시대에 이 럼주가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킨 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경제학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다 경제죠. 네. 이게 다 경제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 이코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이코노믹스는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나뉘어요. 음. 매크로는 아주 거대한. 매크로는 아주 거대한. 마이크로는 아주 미세한. 그래서 우리가 거시 경제학을 매크로. 거시는 매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미시 경제학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는 마이크로. 네. 그래서 이제 거시와 미시를 나누는 건 국가와 같이 커다란 거는 거시 경제예요. 거시 경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국민의 소득 그리고 물가 그 다음에 실업률 반대로 고용률 어떤 경제성장 국제수지 환율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가 매크로 시장인 거죠. 좀 크게 크게 보는 거죠. 반면에 마이크로는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의 이루어진 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소득 그 다음에 저축 생산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게 좀 규모가 작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 좀 크게 크게 노는 거구나. 미시경제학은 작게 작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미시경제학은 규모가 작으면 그냥 무조건 다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우리 가계 가계라는 건 우리 이런 미시 얘기하니까 너무 야하되는데 미시가 왜 야해? 미시? 결 그렇죠. 그건 미시예요. 미시가 왜 야해?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가계 우리가 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빠가 돈을 얼마큼 벌어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출하는지 아까 이 과자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크게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축은 얼만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시경제학이고요. 이 경제학자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덤 스미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그렇죠.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 벼롯처럼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는데요. 인비저블 핸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한 애덤 스미스의 그런 학문이 미시경제학입니다. 그 사람 시대에 뭐 이렇게 나라를 뛰어넘는 생각들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라고 하면 영국이에요. 그 당시에 17세기에 영국이 왜 세계 최고가 됐는가 라는 걸 설명하면서 발전한 게 이 미시경제야. 그리고 이제 1900년대를 넘어서서서 대공황 시대에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30년대에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 그게 케인즈예요. 케인즈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다룬 게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제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그 애덤 스미스냐 아니면 케인즈냐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방임해요. 모든 경제를 냅둬라. 냅둬라. 자연스럽게. 냅둬라. 냅두면 알아서 잘 굴러간다. 이게 애덤 스미스. 애들은 풀어서 알아서 그냥 냅둬라. 알아서 애가 애들이 공부하고 한다. 그러니까 가격은 알아서 놔두면 알아서 결정이 된다. 케인즈는 아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서 컨트롤 해야 된다. 애들은 빡빡하게 해가지고 돌려야 된다. 학원으로 빡빡하게 돌려야 된다. 학원도 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티즈는 안 시켜도 알아서 공부해. 이게 애덤 스미스. 부모가 무범을 보이면 알아서 따라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약간 그런 자연스럽게 따라오길 바라는 거고.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케인즈는 강력한 정부. 강력한 정부가 이끌어서 끌어올려야만 된다. 인위적으로 주도해라. 그렇죠. 계산해서.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은 그래 언젠간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우린 죽어. 라는 게 케인즈의 이야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 죽네? 로테이션 제자리 잡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 바로 그냥 정부가 나서서 다 해야 돼. 이게 케인즈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사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왜 애덤 스미스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케인즈가 나왔는지 그리고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죠? 마르크스. 마르크스. 우리가 공산주의 얘기할 때 각각의 시대별로 왜 얘네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애덤 스미스도 영국 케인즈도 영국 영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싹 텄거든요. 섬나라 영국에서. 그래서 왜 자본주의가 섬나라 영국에서 싹 텄는지 그것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아까 바이킹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800년 에서 한 1100년 사이에는 무법지대였어요. 바이킹이 막 그냥 가서 한 번 휩쓸고 가면 난리가 나는 박살나는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시대 전까지 이 유럽은 되게 못 살았어요. 왜냐 이 곡식이 안 자라. 그러니까 밀 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밀이 별로 안 자라. 수확량이 적어. 그럼 쌀 키우면 되잖아요. 쌀이 쌀이 키워지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비가 없어요? 비가 별로 없어요. 태국처럼 산모자 가기 어려워. 그리고 강렬한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야. 농사짓기 막 그렇게 좋지 않나요? 농사짓기가 개판인 거예요. 왜 바이킹이 스칸디나비아에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농사가 안 돼. 그냥 뺏어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뺏어 먹다 보니 이렇게 흩어진 거죠. 포크 들고 점심시간에 포크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먹은 거죠. 근데 그냥 소세지만 하나 더 먹으면 되는데 잔뜩 펴놓고 다 뺏어 먹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킹은 전쟁에서 죽는 게 최고의 영예잖아요. 소세지 먹다가 죽는 거를 오히려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안달랐어. 바이킹들은 눈이 헷갈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한 거죠. 우리는 전쟁에서 죽어야 천국으로 간다. 왜냐하면 뺏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얘네들이 전쟁에 나서겠어요. 그니 전쟁에서 죽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삼아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니 애들이 그냥 전쟁이 일이니까 네.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막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우리 최근에 영화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영화? 한산이요? 한산. 한산 안 봤어요. 거기 한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배가 좀 달라요. 조선의 배와 일본의 배가 달라요. 조선의 배는 이렇게 밑바닥이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우리 배는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런데 일본의 배는 날렵해요. 날렵하고 작아요. 가르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외구라고 그러잖아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이 기본적으로 속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섬나라인데 이 일본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식량이 잘 안 자라.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가서 일단 갈고 이렇게 해서 갈고리를 걸어요. 그래서 당겨서 올라가서 막 하는 거죠. 막 하고 빼서 그리고 오기 전에 튀고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기동력인데 단점이 배가 약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면전에 약하네요. 한산에 보면 배를 그냥 일단 부딪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가 작으니까 포를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죠. 반동을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 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포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날카로운 배 갖고 빵 쏘면 이게 휙게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는 이렇게 넓게 해서 포신을 넣고 그러니까 부딪히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팡 쏘면 돌아가면 여기서 이겨낼. 팡 쏘면 돌아가면 이렇게 아 잠수함이네요. 안 되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이렇게 포신 이렇게 우리가 배가 이렇게 넓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시대 때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사실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옛날에도 한 60년대도 먹고 사는 거 일이었고 70년대도 먹고 사는 거 계속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어죽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삼포작이라는 걸 했어요. 삼포작.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 밭에는 보리나 귀리를 키워요. 여름 장물. 그리고 한쪽에는 밀을 가을 장물. 그리고 한쪽은 놀려요. 왜냐하면 밀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좀 놀려야 돼. 그래야 이게 지력을 회복해서 다시 밀농사를 지울 수 있거든요. 밀농사를 엄청나게 빨아먹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는 데에는 가축을 풀어놔. 양이나 뭐 이런 휴경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밀가루가 맛있구나. 그래서 생산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땅을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얼마나 좋은 땅들.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를 많이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는. 생산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장원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주. 우리 침착맨이라는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민수라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최고민수 선생님이 영주죠. 아니. 영주하셔야죠. 제가 기사하고. 아니. 우리 저기 여기 경제적 혜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이렇게 성주가 이렇게 말 안 듣는 그 농민들을 컨트롤하고 해서 기사를 두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농노들은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목숨. 목숨 유지를 해주는 이런 생활들을 장원경제라고 하는데 이 장원경제의 문제가 뭐냐면 잘 돌아가잖아요. 이 영주가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아. 그냥 만족해버려요. 만족해요. 왜냐하면 딱 얘기하면 기사가 가서 야 돈 뺏어오고 아니 그 수확물 알아서 갖고 오고 또 이 영주 눈 밖에 나면 성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면 성 밖으로 내쫓으면 보호가 안 돼. 침략을 해오더라도 얘네들은 다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주한테 꼬박꼬박 세금 내고 기사는 이렇게 그 영주를 보호해주면서 중간계급으로 살아가는 이런 장원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인구 증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돼. 아. 성 안에 이렇게 늘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나면 나눠 먹잖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심하게 고려장이 얼마 전 한 100여 년 200여 년 전까지 있었어요. 나이 들면 그만 먹으라고 고려시대에 우리가 고려장이라고 나이 든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끼 정도의 식사를 주고 지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려장이 아니죠. 일본에서 있으면 니폰장이잖아요. 그러네요. 일본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데리고 살아요. 딸이 태어나면 술집에 팔아요. 그게 이제 한 200년 정도 전까지의 일본의 생활이었던 거죠. 그게 무슨 로마 시대 게르만 거기서도 영화 드라마인가 바바리안에서 보면 가족들이 딸을 팔더라고요. 결혼 풍습 같은 건데 말을 받고 시집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술집에 팔아요. 아니면 버려요. 돈에 안 팔리면 아들도 이렇게 뭐 좀 약간 팔던데 아들도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면 팔잖아요. 버려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뭐 좀 노동력 필요하면 좀 아들도 사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결혼도 큰아들만 시켜요. 왜냐면 다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중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농주의라고 하거든요. 중농주의 농사가 중심인 그런 세상은 우리가 이게 좀 안타깝지만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되게 싸고 노동력이 싸고 그러니 뭐 영주는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 이렇게 장원제도 하에서 유럽이 중국보다 잘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식량은 부족하고 그니 뭐 바이킹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영주가 저 농작물로 호화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가 없어. 즐길 게 하나도 없어. 그들에게 갑자기 엔터테인먼트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중국의 도자기 중국의 비단 그리고 후추 놀라운 세상인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하나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영주들은 중국의 도자기에 차를 마시는 그게 하나의 사치고 그 다음에 고기에 후추를 뿌려 먹는 거 그럼 이게 좀 약간 중국 도자기에다가 뭐 중국 차를 마시는 거는 중뽕 그러네요. 그래서 비단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파리나 이런데 놀러 가보면 왕궁 배루사의 궁전 이런 데 가면 중국 도자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배루사의 궁전에 와서 럭셔리한 그런 삶을 보려고 했는데 무슨 중국 도자기가 이렇게 많아. 우리 중국은 근처에 있으니까 좀 많이 볼 그게 있는데 서양까지 갔는데 내가 내가 파리에 와서 중국 도자기 보러 왔나? 중국 도자기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치품인 거죠. 왜? 도자기는 1300도 이상에서 이렇게 구워야 돼요. 그러니까 토기는 700도 도기는 1000도 도자기는 1300도인데 서양의 그때 기술로는 도자기를 만들 수 1300도 가마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기술이었다.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안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두 번째로 비단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터키를 거쳐서 유럽까지 왜 실크로드겠어? 비단 비단이 그렇게 보들보들하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비단은 유니콘의 뿔에서 나오는 실로 만든 신이 주신 선물이다.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유니콘 뿔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혹시 비단옷 입어보셨어요? 입어봤죠. 아 그래요? 언제 입어보셨어요? 그 뭐야 그런 재질 있지 않아요? 네.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저도 입었는데 입을 때 비단이라고 해서 실크라고 해서 입는데 아닌가? 태국에서도 태국에서도 부잣집 사모님들은 비단옷을 입어요. 그런데 비단옷이 역시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고급스러워 보이고 저도 이제 결혼하자마자 비단으로 된 양복을 하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인데 결혼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양복이 어디 부분이 비단이에요? 전체가. 검은색 그 양복 그때 재킷이 양복이에요? 그때 검은색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푸르스름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재킷이 비단인 거예요? 전체다요. 바지까지. 그러니까 뭐 재킷, 바지 뭐 와이셔츠도 와이셔츠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양복 우토리하고 바지를 비단 양복을 한 벌 받았죠. 근데 저희 이제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한다고 짐들다가 쭉 찢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비단이 되게 약해서 그대로 쭉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너는 노출민수 비싼 옷과 어울리지 않는 애다 넌하고 어울리지 않는 애다 네. 라고 저희 와이프한테 바가지로 먹고 바가지로 먹고 네. 와이프 쪽에서 사줬거든요. 튼튼한 나일론 입어라. 너는 튼튼하고 저렴한 거 입어라.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단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단이 어찌됐든 최고의 그 당시에 사치품 그 다음에 인쇄술도 되게 뒤졌어요. 우리가 그때 중세시대 때 우리는 이미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만들 정도로 인쇄술이 되게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필사본 이렇게 벗겨서 벗겨서 그래서 책도 한 2만 정도 2만 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투진국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듯 중국애들이 그렇게 유럽을 바라보던 시절이죠. 여기에 후추 향신료가 주는 매력 고기가 냄새나잖아요. 양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양고기가 특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추선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가 침몰을 해요. 후추선장? 배가 침몰을 해요. 그러면 소형배들이 있어서 거기에 물건을 싣고 난파선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추를 싣고 선원을 버리고 가. 그래서 아주 악랄한 선장을 후추선장이라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버리고 가면 선원이 그냥 뭐지 포기하고 그냥 안 타요?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묶어두든지 하겠죠. 이미 술에 취해 있어서 럼주를 좀 매겨놓고 그래서 악랄한 선장을 후추선장이라고 하듯이 후추가 얼마나 소중했느냐 그래서 사실 1492년에 콜럼부스가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인도를 찾아간 이유가 후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스만 트루크라고 있어요. 얘가 터키 쪽에 한 600년 정도 유럽을 공격했던 그런 이슬람 세력인데요. 얘가 이스탄불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딱 막은 다음에 실크로드를 막아버려요. 더 이상 가지마! 거기 가지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야 돼. 갑자기 후추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폭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걸 또 먹어야겠다고 그런데 영주는 부자잖아요. 예를 들면 천원에 샀는데 만원이더라도 먹고 싶잖아. 어차피 더 거두면 돼. 그러니까 이제 구하러 올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 이제 콜럼부스가 아 후추를 내가 구해오면 대박이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벨을 좀 주십시오. 내가 후추를 받아오겠습니다. 거절해요. 내가 널 뭘 믿고. 그래서 이제 간 게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가서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스페인에서는 사실 스페인이 그 당시에는 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포르투갈에 더 잘 살았어요? 아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다 좀 어렵고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잘 살았죠. 프랑스는 비옥한 농토 넓은 땅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농사회에서는 프랑스가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이 그동안 좀 이렇게 통일이 안 됐었어요. 네 개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사벨라 여왕이 통일을 해요. 스페인에. 문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사벨라. 맞아요. 그 남편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가 싸우다가 이사벨라 여왕과 그 남편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두 개의 나라가 합쳐져요. 그래서 왕이 사실은 둘이었어요. 근데 이사벨라 여왕이 어찌 됐든 좀 더 이제 여왕이라서 좀 더 유명세를 띄는데 이사벨라 여왕한테 배를 세척 받고 90명을 태우고 인도로 이제 가는 거죠. 야 많이 지원해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1405년 그러니까 1492년 콜럼부스가 떠나기 전에 명나라의 환관 정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수행원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배가 1500톤짜리 1500톤. 길이가 137cm 폭이 56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 격구를 할 정도로 넓은 그런 배였다. 안에서 축구를 해요? 격구 뭐 축구 비슷한 거죠. 격구 축구 아닌가? 네. 거기 안에 EPL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항상. 그리고 내전이 함선을 62대를 끌고 가요.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더냐 콜럼부스가 배 3척에 90명 태워가고 사실 굳이 따지면 명나라 배가 이만하면 콜럼부스 배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데 이만한 걸 가지고 이제 갔으니까 유럽이 별로 기대를 사실 안 했을 것 같아요. 콜럼부스에게 그런데 이제 향신료 오스만 투르크에게 막힌 어찌 됐든 이 향신료를 콜럼부스라는 애가 구해오겠다고 하니 구해와라. 배만 줄게. 뭐 죽든지 살든지 뭐 폐쇄척 준 건데 그런데 이제 콜럼부스가 결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그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동물다. 우리가 그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 들어갔어요. 알함브라 궁전. 제가 한번 스페인에 가서 봤는데요. 스페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땅덩어리가. 그래서 마드리드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셀로나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말라가라고 있는데 그 위에 알함브라 궁전이 있어요. 알함브라 궁전.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 애들이 지배를 했어요. 오랜 기간 한 800년인가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래서 알함브라 궁전은 이슬람 궁궐이에요. 정복됐을 때 한 거구나. 이슬람 궁궐이에요. 그런데 이 마드리드 이쪽에 그 이사벨라 여왕이 이쪽에 있어서 통일을 해요. 그리고 통일을 하면서 이 이슬람 애들을 몰아내요.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그 궁궐이 알함브라예요. 그래서 알함브라 궁전에 이슬람 애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슬람 애들을 이 이사벨라 여왕이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성을 막고 그냥 내버려 둬요. 포위를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군량 군량이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이렇게 기타 음악이 구슬프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함브라 궁전이 굉장히 좀 서글픈 역사의 하나이죠. 그래서 혹시 스페인을 가시면 이 알함브라 궁전은 되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스페인도 다녀오셨어요? 네. 스페인을 제가 두 번 갔죠. 10일씩.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그 역사를 알고 보면 이렇게 알함브라 궁전이 이렇게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위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굶어가고 앞에서 이사벨라 여왕의 군대가 둘러싸 있고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딱 떠올려보면 상당히 좀 서글퍼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이슬람의 그런 다양한 특히 천장이 굉장히 이슬람 문양들이 있거든요.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움직한 그래서 이슬람 애들은 그 당시에 이슬람 애들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예를 들면 오스만 트루쿠가 침략을 하면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살려뒀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슬람의 최후의 보로였던 알함브라 한번 가보시고 그 음악도 들으면 되게 좀 구슬프거든요. 그리고 거기 알함브라에 집시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시가 떠돌아다니는 그 유럽의 어떻게 보면 집시 집시 그렇죠. 그래서 집시 음악이 플라멘코예요. 플라멘코 탭댄스라고 하죠. 빨간색 옷 입고 옛날에 김태희씨가 초콜릿폰 할 때 그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플라멘고인데 이 플라멘고가 어떻게 되냐면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되게 구슬프게 해요. 그리고 플라멘고는 악보가 없어요. 그냥? 그냥. 재즈네 재즈.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노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멘고를 추는 여자분들이 집시예요. 약간의 갈색의 머리에 좀 서양인인지 아니면 약간 좀 서양인스럽지 않은 그런 약간의 구릿빛 얼굴들이거든요. 인종이 달라요? 약간 달라요. 약간 멕시코 이런 쪽이랑 조금 가까워요. 얼굴이. 백인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멕시코라든지 남미 얼굴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댄스를 추는데 갈수록 고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음도 굉장히 커지고 음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절정에 이르면 이게 막 그 동작이 되게 빨라지고 그러다 순간 딱 끝나요. 그게 이제 끝나버려요? 그냥 절정에서? 그렇죠. 절정에서 딱 그래서 이 뭐라고 하지? 탭댄스를 치면서 다 끝나요. 그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절정은 한 2시간 공연에 몇 번 있나요? 절정은 마지막에 있죠. 한 번? 다 한 번? 네. 제일 예쁜 여자분이 가장 날씬한 여자분이 이제 그 절정을 향해 가는 거죠. 보통 한 플라멩고 한 3, 4명 정도 나오거든요. 남자분도 있고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게 점점점 빨라져요. 그럼 선생님은 2시간 동안 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2번 봤거든요. 그래서 플라멩고 만약에 스페인을 가시면 꼭 플라멩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멩고의 약간 이게 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탭댄스라고 해서 되게 좀 이렇게 즐겁겠다라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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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프게 시장해요. 집신들의 구슬픈 그 당랑생활에 애환이 담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춤으로 승화시켜서 되게 이렇게 느림박자로 가다가 계속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플라멩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홍학이 플라멩고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스펠링이? 같은 연관성인가요? 그러네요. 그건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래서 홍 홍합이 이래는데 홍학이 아니고 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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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 하나로 서있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어 뭐야 지금 하나의 음은 두 개예요. 알고 보니 그래서 이 홍학 아 홍학이래요. 이 플라멩고가 주는 그런 즐거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역사를 바꾸신 우리 콜럼부스 콜럼부스가 뭘 가져왔냐면 감자 감자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콜럼부스 전에는 기근의 허덕였다고 그랬잖아요. 바이킹이 나타날 정도로 근데 감자 어 감자를 옥수수 옥수수 커피 많이 갖고 왔네 어 커피 그 다음에 설탕 사탕수수 이걸 신대륙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감자는 아주 퇴짜를 받았어요. 안 좋아했어요? 맛 없대요? 감자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먹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감자를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딱딱이 센 거를 센 감자 배탈을 났네. 독살이 좀 있어요. 그 감자를 또 햇빛에 나눴겠죠? 쌍나. 푸르스름한 감자를 먹고 야 이따위 것을 어떻게 가까워 팍 던졌겠죠? 거기 원주민들은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먹었는데 먹는 방법을 안 갖고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는 근데 깎아도 맛있잖아요. 달짝지근하니. 그래서 고구마는 환대를 받았어. 근데 감자는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고 삶아 먹는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다 생으로만 먹는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감자가 한동안 좀 인기가 없는데 감자를 이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돼요. 식량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인구가 이제 늘고 감자 옥수수가 식량난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서양이 동양을 이제 이렇게 앞서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금과 은 귀금속들을 신대륙에서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화폐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고 이제 귀금속을 가지고 그동안 동전을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 안 되니까 이 화폐를 금 금 한도 내에서만 주화로 만드니 주화가 얼마 안 생기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원 경제 그러니까 쌀 밀가루 먹고 사는 것들만 자급자족 하면서 살았는데 이 갑자기 신대륙에서 금은이 엄청 들어오면서 화폐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곡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 화폐 아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아니고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상업혁명이 상업혁명이 그러니까 화폐가 돌면서 거래가 활발해져요. 그렇죠. 신대륙에서 가져온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 토지만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토지가 아니라 화폐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토지 영주가 이제 중요하지 않는 그러면서 부르주아라는 게 나오게 돼요. 부르주아 부르주아 요즘에도 쓰죠? 부르주아 부르주아 부자라고 하면 부르주아 네. 부르주아 그래서 부르주아가 여기 4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4페이지 부르주아가 뭐냐면 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부르주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주시대에 기사가 할 일이 있었어. 네. 뭐냐 야 밀가루 두 빡 저 두 포대 갖고 오라는데 너 왜 안 갖고 와 네. 가서 이렇게 한 대 때리고 갖고 이게 기사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기사가 할 일이 없어. 애들이 뭐 밀가루 이제 안 짓고 나 뭐 이게 다른 거 할 거래 뭘 하느냐 이제 기사가 그리고 동양에서 석궁이 들어와요. 실크로 들어가요. 무기가요? 네. 팍 쏘고 근데 석궁은 사람이 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걸어요. 팍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옷이 뚫려 15킬로에서 40킬로로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일어나질 못해요. 아 무거워서 그래서 신종 직업이 생겼어요. 기사를 일으켜주는 직업 아 그러니까 기사가 싸우러 갔는데 애들이 못 일어나 다 일으켜줘요. 거북이도 아니고 거북이 뒤집어주면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흔히 뭐 기사가 이게 거기에 이제 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칼 빼들고 이렇게 갔는데 총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필요가 없는 두껍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해도 못 일어나고 일어났더니 총 맞아 죽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필요 없는데 장원 제도가 이제 붕괴가 되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땅 져갖고 어떻게 하면 이 영주한테 쫓겨나지 않을까 이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뭐 신세계가 신대륙에 가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이제 환상을 콜럼부스가 지어준 거야. 그래서 체제가 붕괴되겠네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영주 밑에 있던 기사들이 아이씨 나 이제 갑옷도 못 신고 체력은 튼튼한데 어떻게 하지 그래 나 배타자. 아 배타자.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 왜냐하면 물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올 가능성은 낮아도 살아 돌아오는 순간 나는 부자가 된다. 어? 초금윤 선생님의 그 가르침하고 비슷하냐?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사 내가 신대륙에 한번 가서 네. 후추를 들고 오는 순간 난 떼돈을 번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근데 다 살아 돌아오진 않았잖아요. 그러겠죠.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 보면 바스코 다가마라고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 바스코 다가마 이게 1497년 우리가 1492년 콜럼부스가 갔다 오고 5년 후에 떠나요. 네. 1497년에 근데 얘는 제대로 인도를 찍고 와. 음. 그러니까 콜럼부스는 인도를 못 찍고 왔는데 얘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요. 정석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콜럼부스는 옆으로 갔는데 얘는 밑으로 가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포르투칼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럽의 오른쪽에 인도가 이만큼 있을 줄 알고 왼쪽으로 갔는데 이 신대륙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아래 아프리카를 아예 돌아가서 만난 것이다. 그렇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갔다 와요. 1497년부터 1499년까지. 그런데 배 4척으로 떠났는데 2척만 와요. 아 그게 왜냐면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폭풍우 지대가 있어서 성스러운 향유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없으면 침몰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왔는데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갔거든요. 그런데 주척이 날렸네. 날렸는데 투자자들한테 60배의 배당을 줘요. 아. 왜냐면 그 후추를 잔뜩? 그렇죠. 후추랑 인도의 향신료를 잔뜩 갖고 와서 60배의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간다고 그래. 그렇죠. 이제 기사들이 할 일이 없잖아. 뭐 갑옷 입고 뭐 할 것도 없고 체력은 튼튼한데 그럴 바에는 나도 인생을 가지아. 가지아. 바다에 한번 걸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면 부자가 돼. 부자들은 어디 살아? 성 안에 살아.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부자 새끼라는 의미의 불어로 성이 부르그예요. 부르그. 네. 그러니까 부르그.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부자 새끼. 그게 부르조아가 되는 거죠. 성 안에 사는 놈. 부르그 안에 사는. 네. 부르그 안에 사는 놈. 그래서. 부르그가 좋아. 네. 부르조아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영주한테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는 필요 없어. 나 왕한테 충성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영주 자체가 옛날에는 짓거래. 짓거래. 왕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나 지 땅 갖고 있는데 왕이 뭐 짓거려도 뭐. 아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랬는데 기사도 떠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지나가. 지나가서 그냥 바로 패스하고 왕하고 바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왕한테 세금을 바치고 왕의 보호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세금을 받고 관료를 시켜요. 너 뭐 재상해. 너 뭐해. 그러면서 관료제가 이제 착착착착착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제. 왕권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왕이 교황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이제 도는 거죠. 저는 졌어요. 중세시대 때는 이 영주들이 왕은 제끼고 교황한테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황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이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 그 근간에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떼돈을 벌어보자 라는 것들. 그래서 스페인이 맨 처음 이사벨라 여왕이 콜롬부스를 보내고 아까 바스코 다가마도 포르투갈인이잖아요. 맨 먼저 얘네들이 하면서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죠. 스페인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온 여러 가지 향신료와 금, 은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거를 스페인의 무적함대로 일으키면서 1500년대에는 농업부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어떤 중상주의 스페인 상업이 최고다. 1등 국가가 됐어요? 1등 국가인 스페인이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1500년대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이 발달이 된거죠. 카탈리나의 관측.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국은 뭐하고 있었느냐. 페레로. 중국... 여기 뭐가 자꾸 나를 쳐다보나 했어. 아 이거 흑표입니다. 흑표. 아 그러니까. 키우는. 깜짝 놀랐어요. 오토스피노라. 아 그래요? 이게 또 명품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은 뭐하고 있었느냐. 중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명나라 시대. 명나라. 말력재라는 임금이 황제죠. 황제. 밍의 말력재. 네. 이름이 말력재에요. 말력재. 이름 간지나는데요. 말력재. 끝에 이제 제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말력재라는 황제가 집권 초기에 장거정이라는 명제상을 앉혀요. 장거정? 장거정. 장거정. 이정 노래 아니에요? 장거정? 아 그래요? 장거정. 장거정이 일조편법이라는 역사상 유명한 그런 법체계를 만들어요. 세금체계. 일조편법. 대단한 분이구나. 네. 그래서 일조편법이 뭐냐면 일조편법. 각종 세금은 토지세에 근거한다.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 단순화하고 세금은 직관적이네요. 모두 은으로 받아라. 일조편법. 그렇죠. 은으로 받기. 은으로 받기. 그래서 은이 명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명나라 정부에서는 은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었겠네요. 은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은이 부족했어요. 중국에서 아무리 발행을 한다라도. 이 부분을 해결한 게 신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신대륙에서 멕시코에서 출항한 배가 필리핀을 거쳐서 중국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은을 퍼요. 그리고 비단과 도자기와 향신료를 들고 유럽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계무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금과 은이 안 나오는데 식민지 아메리카에서는 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을 가지고 중국으로 일단 가요. 유럽에서의 교환 비율보다 중국에서의 은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왜? 일조 편법 때문에. 모든 걸 다 은으로 하니까 은이 지배하는 세상이 중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은으로 받았을까요? 보관하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중국인들이 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안 내놓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은으로 좀 더 받아보자. 아니면 은이 좀 더 생산량이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은으로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약간 넉넉했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은이 넉넉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은의 양이 늘어나야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은화를 만드니까. 그거를 스페인의 함대가 가서 구입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도자기랑 바꾸고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도자기와 비단을 가지고 가서 유럽 스페인 쪽에 팔으니까 스페인은 그거를 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래서 스페인이 16세기 최고의 무적함대가 되는 데는 결국 콜롬부스나 바스코다 바가마 같은 그런 애들 그리고 기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구해온 그런 후추들 이런 것들이 결국 유럽의 경제를 좀 바꿔주는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당시까지 중농주의였어요. 왜냐하면 넓은 땅에 영주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편안해. 왜냐하면 프랑스는 넓은 땅에 비옥한 땅에 농사지을 게 많거든. 그렇죠. 포도도 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들의 힘이 계속 강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래서 중농주의인 프랑스 반면에 스페인은 중상주의 그래서 화폐와 상업발달이 국가의 부를 바꿔주는 자본주의의 시초가 콜롬부스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바꾸는 게 짱이네요. 바꾸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상주의가 되면서 화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폐는 금과 은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금과 은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럼 우리의 화폐량이 줄어.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발전하게 돼요. 보호무역주의. 그렇죠. 야 다른 나라 배가 와서 우리한테 뭘 팔아? 그러면 우리 돈을 줘야잖아. 운이나 금이나 거잖아. 안 돼. 그래서 우리 배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항해령. 외국으로부터 공물 수입 안 돼. 하는 공물령.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고 식민지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원재료 공급지 그리고 우리의 물건을 거기다 팔고 은과 금을 가져온 식민지 개척이 중상주의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생태계를 우리 쪽 안으로 돌리려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뽑아낸 값싼 원재료로 또 만들어서 여기다 다시 팔고 또 하고 안에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무역이 되고 트레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이 장원제도가 무너지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장원제도 그러니까 영주가 땅을 거느리고 게으름 피르고 사는 것 자체가 빨리 없어지는 나라일수록 개선이 되는 거죠. 그게 맨 처음에 스페인이었고 그다음엔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가 스페인이었다면 17세기 1600년대죠. 네덜란드가 유럽의 경제를 지배를 해요. 왜 네덜란드냐. 왜 지배했어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는 장원제도가 없었어요. 어? 약했어요. 왜? 네덜란드는 해수면 아래 땅이 있어요. 땅만 드느라 그랬나?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되게 낮아요. 지대가. 그러니까 이 바다나 늑지를 개간을 해요. 개간한 사람한테 땅을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땅 늑지인데 거기에 개척을 하면 네 거야. 키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 땅을 가져야지. 내 땅을 가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귀족 소유 땅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귀족의 힘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장원 제도에 벗어나 있으니까 뭐 지배 종속관계가 필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리버럴해요.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고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되고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결국 네덜란드가 설립을 하게 돼요. 영어로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그러니까 인도 왼쪽 오른쪽 네. 그렇죠. 동인도 회사 동인도 네. 이름이 동인도 회사예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까지 일어나서 암스테르담의 최초의 주식시장까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를 나라에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요. 소유와 경영이 주주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무한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되면 돈을 끝까지 갚게 하고 거의 뭐 파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래서 이 장원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런 건데요. 이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뭘 했느냐 식민지 개척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뭘 받느냐 스페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가 아프리카 희망봉부터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를 점령을 합니다. 인도로 더 넘어갔네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몰루카 제도는 향신료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 향신료를 갖다가 네덜란드가 갑자기 떼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하면서 네덜란드가 17세기에 굉장히 돈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대양의시대 게임 하면 인도 동남아시아에 네덜란드 세력이 있어요. 그래요? 쿤이었을 거예요. 쿤.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육지랑 붙어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계속 침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산업혁명을 이렇게 영국에 뺏기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스페인이 너무 대양의시대 때 힘이 크니까 네덜란드까지 지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를 놔두고 이쪽은 스페인 알겠어요. 이쪽 독일 이쪽까지 스페인 땅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나라는 그대로인데 왕가가 그러니까 왕가가 그래서 여기는 형이 지배하고 여기는 동생이 지배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도로 스페인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프랑스가 되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왔다간다 가운데 있으니 프랑스까지 그냥 합쳐지면 편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여기 합쳐질까봐 되게 이제 몸사리고 그랬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합작을 해서 스페인을 또 견제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프랑스랑 영국은 사이가 마냥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이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나중에 이제 이 나폴레옹 시대 때는 또 이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아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페인하고 또 영국하고 합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만화처럼 내 발목 잡지 마라 그래서 유럽의 역사는 독자적인 1인이 나타난 걸 되게 싫어했던 거죠. 계속 견제하고 그렇죠. 계속 견제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독일이 이렇게 나오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손잡고 계속 그렇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면 독일하고 독일의 대항을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치거든요. 근데 나폴레옹 시대 때는 혼자 다 밀었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그러니까 힘이 너무 쎈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자기가 이제 세계를 연합을 했는데 그걸 다 깨부순 거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좀 대두하니까 그 주변국들이 연합을 해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 깨부수고 영국만 남아서 그렇죠. 영국하고 러시아 러시아만 남아서 그렇죠. 독일도 이제 가져가고 그래서 네델란드가 1568년에서 1648년 약 80년간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네델란드 북부에는 칼뱅파라고 신교도가 급등하는데 스페인은 전통적인 캐털릭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탄압 여기에 세금을 막 내라. 세금을 막 많이 내라고 그러면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네델란드가 봉기하고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이라는 지역에서 조약을 맺고 전쟁이 종식되면서 네델란드가 독립이 되고 그래서 네델란드가 독립하면서 굉장히 또 힘을 17세기에 네델란드 독립과 그다음에 식민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네델란드가 17세기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럼 독립해요? 독립을 하죠. 80년만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과 주식회사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튤립화동이 일어나는 거죠. 튤립화동. 그래서 그 당시에 1630년대에 좀 사는 사람들은 튤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사는 영주들은 비단에 중국식 도자기에 후추를 뿌려먹었는데 이제는 1630년대에는 유행이 터키의 원산지를 한 튤립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튤립의 씨가 씨만 봐서 얘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심어봐야 돼요? 심어봐야 돼요.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 가차는 가차. 사기도 많고 원조 가차. 네. 그래서 이 튤립이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모레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소위 말해서 민주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비싸지고 비싸니까 더 비싼 걸 사고 그렇게 이제 되다가 정점에서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의 버블은 1630년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이게 맨 처음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16세기 우리 스페인이 이렇게 한 번 일으키고 그게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최초로 또 은행도 설립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 은행은 1609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귀금속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창고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금속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금속을 주고 보관해달라. 네. 보관증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실물 주화를 이렇게 없이 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폐의 원조가 된 그런 암스테르담 은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네덜란드인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그런 자본주의들을 도입을 맨 처음 한 거죠. 네덜란드에서 많이 이런 게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도 네덜란드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거기 네덜란드는 마약이 지금도 다 자유롭잖아요.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사서 우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태국도 그렇잖아요. 태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벌써 옛날부터 동성애 결혼도 예전부터 허용을 했고 허용을 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리버럴한 나라가 네덜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침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내되는 중요 시기에 네덜란드가 프랑스의 속국이 되면서 이제 경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시기를 하려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보면 바다 건너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 덩어리가 된 거죠.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는 프랑스에 뒤졌는데 근데 그전에는 그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힘들어서 발전이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18세기하고 19세기에는 영국이 배가 또 발전하면서 그렇죠. 무적해군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은 왜 매력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화, 금화 그러잖아요. 뭐 중국은 은화 얘기를 했지만 금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잘게 조각을 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왜요? 그러니까 짧게 잘라 금 한돈 줄게 이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 반돈 줄게 그렇죠. 한돈이 3.75g이거든요. 그래서 한돈 줄게 이렇게. 그럼 현장에서 쭉 늘어서 외장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서 줄 수 있다는 게 역할로? 그렇죠. 잘 늘어난다. 그래서 잘 늘어난다는 건 잘 잘라서 다이아몬드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탁 자르고 다시 뭉칠 수 있고 또 다시 녹여서 또 할 수 있고 네. 뭉칠 수 있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보존해. 그러니까 안 변해. 얘가. 그래서 다른 금속이랑 또 물렁물렁한데 다른 금속이랑 합치면 단단해죠. 반죽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그만해. 운송도 편리하고 또 금은 반짝반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좋아해. 사용가치도 높아. 그러니까 금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만약에 프랑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 네덜란드 함대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나폴레옹이 나오고 그렇죠. 네덜란드가 영국이 갑자기 영국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은행의 탄생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은행. 뱅크. 저 이제 여행 가면 직업난 쓰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직업 최고면서. 네. 그래서 저는 뱅커라고 쓰거든요. 아 뱅커라고 하세요? 네. 은행원. 뱅커 아니잖아요. 뱅커 아니죠. 근데 뱅거. 뱅커 이렇게 쓰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뱅커라고 하면 거짓말 하셨네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 그러네요. 그래서 뱅커 이렇게 하면 은행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과 그다음에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이게 좀 서류 통과하기가 쉽더라고요. 나도 뱅커라고 써. 네. 그래서 뱅커라고 쓸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난 뱅건 그 SRO 컴포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셀프 레귤러터리 오가니제이션이에요. 셀프 오가니제이션 자율 규제 기관 셀프 레귤러터리 오가니제이션 셀프 레귤러터리 그래서 우리 우리 업계에서는 SRO 컴퍼니 이러거든요. 그 자율 규제 기관 증권에 대한 근데 미국 제가 옛날에 연수를 가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What's your job? 그래서 What's your job? 네. What's your job? I'm involved in the SRO 컴퍼니 그랬더니 SRO라는 거에 이 사람이 대박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야 내가 최고 미순데 이 새끼가 왜 이 새끼가 한국을 무시하나?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SRO는 스탠딩 룸 오니의 약자예요. 스탠딩 룸 오니 입석 입석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있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야구를 보자. 그래서 그때 스즈키 이치로 미국의 일본 야구선수죠. 걔가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활동할 때인데 본의 아니게 시애틀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지금은 개판이 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경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로 제가 국제부 출신이니까 니가 이제 예약을 해라 라고 된거죠. 그래서 제일 비싼 좌석이 8달러짜리였어요. 그리고 싼게 4달러짜리 그래서 8달러짜리를 했는데 SRO 시트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SRO 시트를 10명 정도를 예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싼거? 아니요. 제일 싼거 4달러 그래서 이제 딱 가서 4달러 물어봤죠. 이거는 자리가 어디냐 Where is my seat? 그랬더니 Where are my seats? 맞나요? 아무튼 Where is my seat? 했더니 Where is my seat? 그랬더니 내 자석 어디야?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Everywhere 그러는 거예요. Everywhere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자리를 알려줘야지 Everywhere 라고 하길래 뭐야 그런데 실례지만 기분이 자주 나쁘시는 편인가요? 네. 외국 가면 자세 나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내 가족이 같이 디트로이트로 버스를 타고 2시간 갔는데 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KFC에 가서 우리 선배가 야 네가 국제부 출신이니까 좀 시켜봐. 그래서 나는 딱 메뉴판이 있는데 넘버 2 치킨버거가 있어요. 혹시 또 거기서도 기분이 나빠지실 예정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넘버 2 그러니까 치킨버거 세트니까 넘버 2 치킨 뭐 5 플리즈 그랬는데 치킨버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치킨만 한 10조각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번에 선생님들이 아니 그 선배들이 야 어떻게 된 거야? 치킨버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뭐야? 그랬더니 아 서비스로 주는 건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아 여기 야 니가 어떻게 시작했길래 서비스까지 주고 또 영어가 엑셀런트하다 뭐 브릴리언트하다 이러면서 막 먹었어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햄버거를 안 주는 거야. 봤더니 내가 그 뒤에 버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치킨만 잔뜩 준 거야. 그래서 이제 1타로 이제 욕 바가지로 처먹고 니가 국제부 출신이라며 막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먹고 2차로 이제 SRO 스탠딩 룸 오우니 그래서 에브리웨어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 표를 딱 봤더니 스탠딩 룸 오우니 라고 써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석을 8달러 주고 샀는데 문제의 4달러는 외야에 좌석이 있는 자리 그래서 결국 우리 그 선배들이랑 저랑 외야에 서서 봤죠. 4달러짜리만도 못하게 서서 서서 보는 게 또 나름 아 근데 이게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한 4회 정도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다. 더워서 그래가지고 다 철수했죠. 그날 저는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그 KFC 치킨 잘못 시키고 그 다음에 SRO 잘못 시켰어요. 어디 얘기하다 이랬죠? 사실 이 KFC 사건과 이거는 전에 오셨을 때도 한번 해주셨던 건데 아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아무도 기억을 못 들은 사람이 없나요? 사실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올 법해서 아 그래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망각이 사실 축복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망각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이런 양반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그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한 투자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때렸다 누구를 그러면 이제 막 지적을 받겠죠? 일주일 후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과 관련이 없어. 그냥 최대주주 한 번 욕먹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망각의 동물이다.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임플란트 그 회사 그 직원이 돈을 횡령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했어요. 저도 아는 사실을 그래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상장 폐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 보유 자산도 많고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상장 폐지 우려감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거래 정지가 되고 다시 회복하자마자 회복하자마자 주가는 기존대로 간 거죠. 망각의 동물이다. 그럼 떨어졌을 때 샀으면 이득을 받겠네요. 그렇죠. 이게 투자에 있어서 실적과 관련이 있느냐. 실적 악화를 가져오는 이슈냐.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횡령을 했고 횡령금 상당 부분을 찾는다고 하고 이제 앞으로 횡령 못하게 시스템을 되게 강화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한 번의 해프닝 한 번의 해프닝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역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그걸 좀 약간 내다보시고 옷을 하면 투자를 좀 하셨을까요? 저는 따로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부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마음은 하고 싶었으나 마음은 하고 싶었으나 그런데 보통 이제 고맙다를 하려면 좀 쟁여놔야잖아요. 고맙다를 하려면 그렇죠. 고맙다 용으로 한 거라 따로 빼지는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회사에서 금액 제한이 있었어요. 고맙 비용. 금액 제한이 있어서 네 금액 제한이 있어서 몇 천만 원 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금액 제한이 있어서 그것만 없었다면 지금 임플란트를 지금 회사 다니시고 생일을 뽑아서 임플란트를 심어도 남는 그런 기념으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해외에 해외가 아닌가 우리나라에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그 주식을 다 해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아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팻핑거라고 하는데요. 두꺼운 손가락 팻핑거 네 팻핑거 숫자 잘못 눌러서 실제로 공역주님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옛날에 살이 좀 찌신 분인데 히어로즈 오브 마이틴 아니 히어로즈 오브 마이틴 매직이 아니구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움이라는 게임에 리리라는 캐릭터를 잘했어요. 왜? 한 누르면 두 개 눌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캐릭터를 잘했어요. 그래서 느낌이죠. 팻핑거 팻핑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뱅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행 아 중상주의 시대 귀금속이 어 이거 꺼졌네요. 귀금속이 화폐로서 중요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팻핑거 귀금속을 아 항상 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보관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금세공업자 음 걔네가 영어로 골드 스미스라고 해요. 골드 스미스 멋있다 이래요. 네 골드 스미스 그 금세공사를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 골드 스미스들한테 줄여서 씁니다. 아 금을 맡겨요. 근데 그 골드 스미스가 그 환전대 위에 이 금을 놓는데 그 환전대의 이름이 뱅크에요. 어 뱅크 네 그래서 그 환전대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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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뱅크가 은행이 된거에요. 아 환전대가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은행이 17세기 영국의 골드 스미스 그러면 그 뱅크는 골드 스미스가 들어있는 방이니까 걸룸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 아 골룸? 네 걸룸 아 골드 스미스가 들어있으니까 네 아 아재게그였는데 재밌네요. 그래서 이 골드 스미스한테 금을 맡기고 네 걔네들 맡겼으니까 서류를 줘야 돼 보관증을 써줘야 하잖아요. 그쵸. 그 이름이 골드 스미스 노트에요. 아 세공사의 어음 골드 스미스 네 그래서 이제 이 골드 스미스의 어음을 가지고 4페이지 여기 여기 있는데 이 골드 스미스의 그 이 노트를 가지고 이제 야 나 금 200돈 있거든 너 이거 가지고 그 골드 스미스한테 받으면 돼 대신 나한테 후추 100개 줘 이렇게 이제 이 골드 스미스 노트가 교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사할 필요 없이 그냥 200돈을 주느니 이 스미스한테 나 골드 스미스한테 이거 맡겨놨어 스미스한테 받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서로 왔다 갔다 증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꺼내서 주고 또 다시 넣고 또 꺼내서 주고 넣고 하는 거보다 증서로 왔다 갔다 금 얼마나 힘들어 무거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받았잖아요. 금으로 바꿔야 되잖아. 귀찮아. 그냥 서류 하나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돼. 그러다 필요할 때 도자기 살 때 이렇게 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드 스미스한테 금을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골드 스미스가 발행을 더하기 시작해요. 골드도 없으면서 골드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어차피 찾아가지 않거든. 어차피 찾아가지 않거든. 가진 것보다 한 몇 배 많이 그렇죠. 발행을 해버리죠. 발행을 남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스미골이 남발을 골룸에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렇게 골드를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좀 귀찮게 해서 이자를 받았어요. 보관료를. 그런데 이제 가져오면 고맙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거꾸로 주기 시작해요. 오히려. 골드 스미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관료를 받아서 보관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일단 가져와 봐. 가져와. 왜냐하면 노트를 계속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거꾸로 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골드를 물론 보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은 쌓이고 예를 들면 내가 100돈 있는데 한 300돈어 어음 끊어줘. 300돈어치 어음 끊어줘. 잘 돌아가. 잘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팍팍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이 그 정도 있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을 텐데 없이도 돌아가는 부도 어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돈이 늘어나고 자본가는 생산과 투자를 활발히 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자는 소비 이렇게 노동자를 굴리고 임금을 주고 소비 증가가가 이어지고 생산이 활발해지는 짭돈이 돌면서 선순환이 확확확확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화폐와 명목화폐라는 이름이 생겨요. 실질화폐는 실제의 금화들 명목화폐는 노트들 가짜돈들 그래서 서구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명목화폐 골드 스미스 노트가 막 일어나면서 결국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중농주의에서 우리 게으른 영주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게 이 식민지에서 넘어온 금은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거래가 골드 스미스가 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금을 화폐로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증서에서 나중에 그냥 아예 딱 찍어가지고 내는 게 좀 이어졌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영란은행이라고 영국의 이제 은행이 이 영란은행의 소유주들도 주주도 골드 스미스였어요. 그러니까 골드 스미스들을 모아서 영란은행을 만들고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지만 그 영란은행에서 이제 나중에 중앙은행으로 기능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가장 큰 특징이 화폐발행이에요. 그래서 화폐발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 금화와 그러니까 보유금만큼만 이 지폐가 나갔겠죠. 보유금만큼만 금화가 나갔다. 그래서 금을 얼만큼 많이 보유하느냐 이게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힘 그래서 식민지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실제 지전이 나온 거는 좀 한참 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드 스미스의 노트 이게 지전의 역할을 명목화폐의 역할을 실질적인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명목화폐로서의 그냥 돈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4세기하고 15세기에는 스피컬 14세기하고 15세기에는 흑사병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14세기요? 그러니까 1300년대하고 1400년대는 흑사병이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콜럼부스의 무역항로가 발달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여기에 이제 금은이 들어오면서 화폐 이런 것도 하고 또 감자가 들어오면서 식량난다 해서 그러니까 유럽이 천지개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세기 스페인 17세기 네덜란드 여기에 이제 18세기 들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영국은 앵글로섹슨족 바이킹의 후예들이 만든 그런 나라죠. 그래서 훌리건 그러면 영국인들은 그 바이킹이에요? 똑같아요? 바이킹하고 피가? 좀 섞였겠죠? 현진하고? 그렇죠. 앵글로섹슨족이 이제 대거 들어오고 켈트족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이제 본토의 민족의 바이킹 애들이 들어와서 바이킹 애들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사실 영국에서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영국의 최고의 그런 로열티 사람들은 불어를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 왕이 신하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 불어만 써가지고. 그래서 이 왕궁에서는 불어만을 쓰고 왜냐하면 이 유럽의 국가들 되게 웃긴 게 왕족끼리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예를 들면 딸래미를 영국에 시집을 보내고 또 스페인에 보내고 그리고 서로 싸워. 지방길을 막 연결해 지방길이 막 싸워. 개판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프랑스에 여왕을 아예 여왕을 하다가 뭐 넘어와서 왕을 하고 막 이런 우리나라는 이제 땅 중심으로 사람이 이렇게 딱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라고 거기에 인간이 중심이 돼서 땅이 딸려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피가 얼마나 섞였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렌지공 이야기를 할 텐데요. 1688년 오렌지군단? 네. 오렌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왕이 넘어가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선진화된 금융기술 이 이제 영국에 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청교도혁명 1649년에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군에 의해서 찰스 일세가 처형돼요. 왜 전압 권암세라고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특별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데 귀족이랑 금융업자가 반발을 해요. 이 영국은 대대선선 영국의 왕의 권위가 아주 낮았어요. 프랑스는 왕의 권위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 저 찰스 일세가 크롬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궁화정이 수립이 돼요. 그런데 이제 크롬웨도 개판을 친 거죠. 그러다가 크롬웰이 죽어요. 1660년에 야 왕이 더 좋았어. 그래서 왕정 복고가 돼서 찰스 이세가 올라가요. 그때가 그립다. 왕정이 그립다. 그래서 찰스 이세는 그럭저럭 했어. 그런데 그 밑에 제임스 이세가 취임을 했는데 얘가 제임스 얘가 이제 그 할아버지 시절을 그 찰스 이세가 처형당한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세금을 겁나게 부과를 해요. 아 끌어내려질지 모르고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끌려나간지 모르고 그래서 얘 벌써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얘가 병난로세라는 거를 부과를 해요. 어 세금 병난로세 자극해요? 자극? 네. 병난로세가 뭐냐면 야 부자들은 병난로가 있더라. 그래서 병난로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요. 부자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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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662년에 재산세 개념으로 1화로당 2실링씩 1년에 2번씩 납부해라. 부자들 자극되죠? 네.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의회에서 미친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바로 꽂아버리나요? 네. 그래서 왕한테 바로 미친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의회에서 의회 지도자들이 네덜란드 총독으로 있는 오렌지공 윌리엄 그리고 그의 와이프인 메리를 불러요. 불러요. 야 너 왕해라. 그래서 윌리엄하고 메리가 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제임스 2세가 그러니까 왕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지금 왕이 좀 약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래서 세금을 갑자기 때리고 얘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이 영국은 신교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그래서 카톨릭 신앙을 굉장히 강요를 하고 중요한 게 1688년에 왕자가 태어나요. 왕자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임스 2세의 왕자가 태어나는 순간 이 카톨릭의 어떤 지속성? 근데 우리는 종교도 좀 신교도 좀 하고 싶고 세금도 좀 덜 내고 싶고 왕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다가 이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한테 삐삐을 치는 거죠. 오렌지공은 왜 오렌지공이에요? 아 이제 네덜란드에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오렌지공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뭐 좀 약간 뭐 일본은 뭐 쓰시공 그렇죠. 와나나베 김치공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렌지가 뭐 특히 뭐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어 그 네덜란드가 오렌지 색깔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옛날부터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은 좀 약간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문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귀족사회나 어떤 국가의 문양 자체가 약간 오렌지 색깔을 띄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름이 딴 이름이 오렌지라.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저보다 이렇게 훌륭하네요. 이분들은 이제 좀 좋아하시는 오라네 오라네라고 해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오렌지공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군사를 1만 5천명을 끌고 와요.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기술자하고 금융 인력을 수만 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네덜란드식 금융 지식이 빠삭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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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네들이 딱 도착을 했는데 전쟁을 안 해요. 알아서 그냥 이 제임스 2세가 이렇게 물러나게. 그래서 유혈사태 없이 왕을 내쫓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아. 명예혁명을 하고 의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요. 아. 의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의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권리장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권리 한 발 장전? 그렇죠. 그래서 권리장전이 총 7개의 오. 7발 장전. 7발 장전이 되는 거죠. 네. 잠깐 읽어보면 의회의 승인 없이가 들어가요.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의회 7조.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야 된다. 의회 내에서는 토론이 자유로워야 된다. 굿모닝. 아. 이게 제 아들 약 먹이는 시간이라서. 그리고 의회 내에서 토론은 자유로워야 되고 의회는 자주 소집돼야 되고 법은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돼야 된다. 그게 두리뭉실하죠. 그런데 결론은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라. 특히 세금을 거둘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근데 이게 이 소리가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스마트폰은 원래 있는 거예요? 따로 받으신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닝콜도 이걸로 하고 이거 제가 의회 7조 이거 딱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인공지능 그 세 개의 그 대원칙이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뭐 인간을 절대 해쳐선 안 돼. 뭐 그런 느낌처럼 의회는 무조건 보호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조를 보면. 그러니까 의회에 까불지 말라. 까불지 말라. 무조건 까불지 말라. 이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회한테는. 왕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의회의 중심에 이렇게 사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국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강탈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영국의 왕실에서 연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명예혁명 이전에는 영국 왕실 스튜어트 왕가가 채무불이행을 해요. 아 근데 바로바로 반납. 그러니까 뭔가 왕실한테 왕실이 돈을 꿔갔는데 돈을 안 갚아. 나중에 쉽게. 네. 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이게 되게 이제 디폴트라고 그러죠. 아 몰라.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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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국채금리가 10%를 넘어가요. 그런데 이 명예혁명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이자와 원금 지급에 연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국채금리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2690년 10%대가 1755년 60여 년이 지나면서 2.74%까지 떨어져요. 이건 뭐냐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돈을 빌려서 국가가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이자를 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조달해서 해군과 육군의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명예혁명 자체가 영국의 어떤 굉장히 자본시장의 투명화. 국채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영국이 믿을만한 나라다. 시스템이 좀 단단해졌네요. 그렇죠. 왕이 그동안 약간 암적인 존재였네요. 그렇죠. 왕이 망대로 그런데 이웃 프랑스는 어땠느냐. 왕이 뻔질나게 채무불이행을 했거든. 그 당시 저런 계속 안 갚아. 네덜란드 수입해 와야겠네요. 그렇죠. 네덜란드의 왕 수입해 와야겠네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계속 왕이 돈을 안 갚으니까 사람들이 왕이 뭘 하자고 그러면 자기 장롱 밑에 금을 숨겨놔. 그런데 영국은 안 돌아오니까 돈이 영국은 투명하잖아. 그러니까 영국에 돈을 자꾸 맡기려고 하고 부자들이 영국에 모아놓은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 그러니까 파운드라는 게 우리 스미스 골드 스미스 노트가 이제 나중에 파운드가 되는 거죠. 이 파운드를 투자하려나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기축통화라는 건 전세계 거래에 기본 되는 야 파운드 주면 이렇게 거래가 돼요. 지금 달러처럼 달러처럼 그래서 이 파운드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데는 이 명예혁명이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이렇게 다 이어지네요. 그렇죠. 계속 조금조금씩 다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 스노우볼이 굴러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아까 보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보급이 잘 이루어지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돈이 잘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영국은 보급이 착착착착 택대. 그런데 프랑스는 안은 돈이 없어. 왜냐 왕이 때 자꾸 신용이 없어 신용이. 그러니까 스페인 스페인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영국 프랑스군은 스페인의 백성들에게 물건을 뺏어. 그래가지고 막 먹어. 그런데 영국은 돈을 줘. 이거 좀 쓰세요. 그러니까 스페인 애들이 게릴라전을 영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12년 살라만카 전투라는 게 있는데요. 살라만카.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프랑스군을 그냥 때려부숩니다. 이 프랑스군이 누구냐. 나폴레옴 군대예요. 나폴레옴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그쪽을 침략을 해요. 1808년부터 14년까지. 그런데 1812년 살라만카 전투에서 웰링턴 공작이 돈을 풉니다. 스페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배고팠어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돈 뺏기고 주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같이 달려들어서 결국 나폴레옴 군대를 물리치더라고요. 아 갬동이네. 그리고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 1805년 트라팔가? 네. 넬슨 제도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죠.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다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적함대 영국의 무적함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국채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이 부분이 결국에 그리고 명예혁명에 따라서 윌리엄이 네덜란드식 금융을 도입하면서 왜 영국이 세계의 어떤 중심지가 됐느냐 금융 중심지가 되고 해상왕이 됐는가 라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윌리엄이 오렌지국 윌리엄이 좀 약간 영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위인처럼 받아들여지나요? 이때 강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인이라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줄 건 내주고 또 받을 건 받고 그래서 의회 어떻게 보면 의회가 만들어준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세에서도 인조반정이라든지 그리고 태조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결국 결론은 왕권이 강화됐거든요. 왕권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지나고 보니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왕권보다도 권리장전을 통해서 의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출직들의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자유를 많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우리가 이제 국부론에서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요. 이기심 그래서 그게 경쟁을 일으키고 경쟁이 결국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중세시대 때 신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인간의 중심인 사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살아나면서 가장 좋은 것들만 찾는 자본시장의 기본이 되면서 결국 영국이 발전하게 돼 신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뢰도 그런데 왕실이 계속 돈도 갚고 신용이 생겨서 왜냐하면 의외의 눈치를 보니까 의외에서 살아남으려면 안 그러면 뭘 하네 좀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네요. 너무 눈치를 안 봐도 그렇죠. 서서히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건데 그렇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말씀드렸을 때 의외가 잘한 거지 왕이 잘한 건 아니다. 룰을 하다 보면 버스도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 딱 태워줄 때 딱 타는 것도 잘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잠깐 배워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먹고 있는데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염소를 키우던 목동이 염소가 갑자기 어디? 여기 4패 여기 4패 여기 염소를 키우던 목동이 갑자기 미친듯이 뜁니다. 막 미친듯이 그래서 이 목동이 저 새끼 미쳤나? 저 새끼 또 미쳤어 또 미쳤나? 저 새끼 미쳤나? 그랬더니 커피콩을 먹고 힘차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뒷발질을 말처럼 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 미쳤어. 네. 저 커피라는 걸 먹어봐야겠다. 커피가 사실 되게 달아요. 이 커피 이 그거 이게 되게 단데 그것만을 이렇게 먹으면 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양고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악 커피 굉장히 비싼 사양고양이가 먹은 배설물을 씻어가지고 한 게 루악 커피인데 이 기본적으로 앵두처럼 되게 달아요. 커피 커피가 다 익으면 그래서 그것을 다니까 염소가 먹었겠죠. 그래서 이 목동이 그걸 먹어보니까 피로가 사라져. 이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래서 이 커피를 에디오피아에서 먹기 시작했고 9세기 아랍사양인들이 이 커피를 보고 이슬람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말 오스만 트루크 터키의 전신이죠. 유럽 외교사절단을 받았는데 커피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유럽 사절단이 커피를 먹고 이런 XX 이런 미개한 놈들 이렇게 쓰디쓴 그 물을 우리한테 줘?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해? 이러며 분개합니다. 대접한 건데 미개하다. 그런데 1683년에 오스만 트루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공격합니다. 그때 화내서 그랬나요? 오스만 트루크는 유럽을 정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엔나를 공격을 했는데 두 번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을 하고 상당 기간 후에 공격을 했는데 두 번째 공격에 얘네들이 그 전략을 씁니다.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굶어 죽이려고 아 전에 썼던 거 굶어 죽인 거 굶어 죽이려고 그래서 굶어 죽이려고 했는데 굶다 굶다 굶다가 항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원군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스트리아는 만오천명 정도 성에 있었는데 상대방을 한 10만 명 이상 공격을 한 거죠. 둘러싸고 너네 어차피 못 나오면 굶어 죽어. 그런데 오스만 트루크 후에 보급품이 커피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토 아니 뭐죠? 그리스도교 연합이 이슬람을 몰아내면서 갑자기 도망갑니다. 커피콩을 놓고 가는 거죠. 커피콩을 놓고 갔는데 오스만 트루크에 잡혀있던 포로 중에 하나가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커피콩 좀 많이 먹었구나.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커피콩을 가지고 커피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줄 때는 싫어했는데 막상 남아서 먹어봤더니 그래서 이 커피콩이 비엔나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엔나 커피구나. 그래서 비엔나에서 커피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전쟁 후에 피터밴더라는 제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트루크의 군대의 군기는 붉은 바탕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의 터키 국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초승달 모양을 본떠서 빵을 만듭니다. 그게 크루아상인 거죠. 그래서 크루아상은 오스트리아 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인 거죠. 유럽 사람이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 국기 모양으로 했네요. 그렇죠. 이 크루아상 모양의 빵을 만들었는데 이 크루아상이 사실 맛있잖아요. 부들부들하고 그런데 우리가 크루아상은 프랑스의 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 앙뚜아네트 아 루이 16세의 와이프죠. 시집을 갑니다. 어디로 프랑스로 프랑스로 그냥 가느냐 크루아상을 들고 갑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이 즐겨 먹었던 크루아상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면서 같이 가지고 가면서 프랑스에서 퍼지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크루아상이 프랑스에 가서 정착할 수 있던 건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왕족들은 개판인 거죠. 프랑스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하고도 세계 1차 대전 때 붙잖아요. 이런 사이인데도 결혼은 왔다 갔다 왕족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으니 결국 오스트리아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크루아상을 갖고 온 크루아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피의 역사도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영국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금융이 들어오고 또 해군이 발전하면서 해군이 발전하면 결국 식민지를 넓혀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경제가 발달되는데 영국의 한 가지 특징이 노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영국의 특징이 현대 영국이요? 아니요. 그 당시에 노동력을 굉장히 쳐줍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장원제도가 붕괴되면서 이 값싼 농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비싸진 사람들한테 대접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비가 비싸지니까 이 자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요즘 이렇게 기계에다가 메뉴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해외 공장에다가 인건비 싼 데서 만들어낸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비싸지고 자본이 싼 곳에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노동력이 비싸니까요? 노동력이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갑자기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이. 이걸 유식한 말로 수학체증의 법칙입니다. 수학체증의 법칙에 전에 수학체감의 법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농업사회. 이제 명나라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농업사회예요. 계속. 조선도 그렇고. 농업은 적정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이 논밭에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20명이 되면 1인당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려장 얘기를 했던 이유가 괜히 입만 늘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줄어들어. 적정한 인구를 유지해야 돼. 수학체감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가축은 안 쓰고 값싼 노동력을 쓰는 거야. 소나 뭐 이런 애들 키울 필요 없이 사람이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수학체감의 법칙. 사람이 늘어난다고 수학이 수학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데 제조업은 다르다는 거죠.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학이 늘어나고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체증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 노동력이 비싸지고 자본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만들자. 그게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멜서스 함정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멜서스는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멜서스 인간의 성욕이 인구 증가를 빠르게 늘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식량 생산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빈곤에서 퍼져날 수가 없다. 이게 멜서스가 말한 멜서스의 함정입니다. 기술진보가 더딘 그런 농업국가에서 멜서스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체감의 법칙.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기계를 사용하는 데 유리하고 아까 수학체증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포드 우리 최근에 그런 선진화된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 포드가 포드 이전에도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드가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죠. 이유는 컨베이어 벨트의 개발에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뭐냐면 포드가 어느 날 시카고의 도축공장에 갑니다. 도축공장에 보니까 고기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18명이 서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위만 잘라내. 분업을. 얘는 등심. 얘는 안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빨리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포드가 이걸 자동차에 연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깝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부품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딱 하나만 조립. 그래서 너는 1번 나사만 줘요. 너는 2번 나사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확체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또 학습 곡선 학습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익숙해져.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투익량은 일정한데 생산량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 숙달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달인 달인. 발생되면서 산업혁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영국은 금융시장의 혁신 저금리로 막대한 자금 조달 여기에 감자 등으로 인해서 PCN 칩스 풍부한 인력 안 죽 사람이 안 죽어나가는 거죠. 뭐든 좋은 게 지금 맞물려버렸네요. 맞물리면서 여기에다 해군 건설 식민지에서 막 금은도 가져오는 산업혁명의 근간이 싹트는 거죠. 네덜란드는 프랑스에서 먹혀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언제냐면 1781년 증기기관의 발명과 산업혁명 1781년 81년 네. 증기관 발명 네. 사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 1781년인데 8년이나 뒤늦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고 프랑스 애들도 이제 깨닫는 거죠. 중농주의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우리도 좀 세상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프랑스가 만년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 중농주의가 오랫동안 되고 두 번째로는 왕실이 돈을 안 갚아. 신용도가 바닥이야. 그러니 왕한테 뭘 믿고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프랑스도 영국의 영란은행처럼 은행을 만들어요. 그런데 은행이 안 갚아 돈을 은행 이름이 미시시피 주식회사인데 이게 설립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왕 미시경제 왕부터 안 갚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1789년에 루인 16세 이렇게 단두대 마리앙뜨완에 또 죽죠. 이 사람이 삼부회라는 걸 소집합니다. 삼부회? 네.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이자가 삼부회요? 이게 세 가지 파트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직자 귀족 평민 성직자고 귀족은 왕편이에요. 평민은 평민은 왕과 반대죠. 그런데 성직자 귀족 왕 셋이 평민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의 형식과 투표 방식에 심각한 의견 대립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 이 그냥 평민은 구색맞추기야. 와서 아무 말을 다 안 하면 돼. 그런데 와가지고 쓸데없이 투표 방식으로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 귀찮아. 그냥 모양산 껴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평민이 무시당하면서 열받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되면서 프랑스도 대혁명 이후에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도 이미 영국이 먼저 이렇게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돈은 영국으로 다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이 당시 조선시대 그렇죠. 조선시대 정조 정조 정조가 이서진 이서진 그 양반이 1776년에 등급해서 정조가 한참 힘을 쓸 때 영국은 산업혁명 이산 이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서진 안지민의 시대 그래서 어찌 됐든 영국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영국이 여러 우리 이 식민지들을 개척해가는 거죠. 지금도 대형제국이라고 해서 이 영국의 식민지들끼리 운동도 하고 대형제국 스포츠 회의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영연방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랑 뭐랑 호주랑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국이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계속 됐는데 18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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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편전쟁 아편전쟁 네. 그러니까 이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도자기 차 비단을 엄청나게 사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 그런데 은을 줘야 돼. 은을 막대하게 주니까 자기들이 통화량을 늘릴 수가 없어. 이 경제가 발전하려면 은이 많아야 통화를 늘리고 통화량이 늘어나야 사람들 월급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은을 계속 일조편법 아까 그 은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은이 필요해. 네. 은이 필요하니까 은을 엄청나게 주니까 무역적자가 너무 심한 겁니다.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도자기를 안 쓰면 되는데 도자기는 쓰면서 은은 안 부족하길 바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영국이 우리의 특산물을 팔아보자. 아 우리도 팔자. 우리도 차를 수입하듯이 그래서 판 게 모직물입니다. 양에서 털에서 나온 그 모직물 모직물 그런데 이 영국과 이 중국이 무역을 하던 곳은 광저우라고 굉장히 남부 쪽에 덥고 습한 날씨 그 날씨에 양의 털로 만든 서유를 파니 누가 사입겠어요. 안 입고 싶어요. 삼배옷과 비단을 자기들은 시원시원하게 입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아편인 겁니다. 아편을 인도 땅에서 재배를 하는 거죠. 인도 땅에서 재배를 해서 이를 청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너무 잘 바꿔줘. 아편을 주면 도자기를 팍팍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청나라 왕까지 아편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강제라는 청나라 왕이 아 이 아편을 먹다가 좀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아편을 없애야 됩니다. 나라를 병들게 한다. 병들게 한다. 그래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아편을 근절하도록 하는데 이 임칙서는 동생이 아편을 피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를 갑니다. 임칙서. 네. 그래서 광저우에 가서 이 광저우가 유일하게 중국과 무역할 수 있는 항구였는데 여기 가서 아편 바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아편은 안 돼. 안 돼. 그래서 영국 상인한테 아편을 내놓으러 보니까 영국 상인이 천 상자만 줍니다. 우리만큼 있어.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임칙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영국 사람들한테 숙소에서 물과 음식을 끊어. 못 나오게. 그리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2만 상자를 내놔요. 그리고 마카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쟤네들이 우리 못하게 그런데 이 사이에 영국 해군 병사가 만취해가지고 중국인을 구타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어때요? 열받잖아요. 걔 내려와. 데려와. 그랬더니 안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임칙서가 마카오군 봉쇄해. 그리고 마카오 영국인 식량하고 물 다 끊어. 그 밑에 중국인들 다 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대 국가 그렇죠. 이 영국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배가 갑니다. 그래서 영국 배와 중국 배가 드디어 마카오 앞에서 붙습니다. 영국이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임칙서가 이제 빡 돌았겠죠. 빡 돌아요. 네. 빡 돌아서 야 앞으로 영국 애들이랑 더 이상 무역하지 마. 영국 눈에 이제 우리나라 발도 밟지 마.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임칙서가 네. 좋았어요. 그런데 영국의 본국에 이제 삐삐가 갑니다. 임칙서가 우리 삐삐가 임칙서가 이제 우리 모독에예요. 그래? 야 그러면 군대 출동해. 그래서 한 번 더 때려. 인도에 있는 그 영국 주준군 4천명이 18척의 배 나눠서 갑니다. 와 18척에 나누면 거의 200명 넘게 타네요. 그렇죠. 하나에 한 200여 명 타죠. 대대 정도의 병력이죠. 그래서 18척이 중국으로 이동해서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의 임칙서가 웃는 거죠. 배 18척으로 4천명 와서 어떻게 우리 중국 애들을 물리칠 거냐. 몇억 있는데. 그런데 다 집니다. 그냥 쫄딱 집니다. 그래서 영국군 2명이 사망을 했는데 2명 사망했네요. 네. 청나라 군은 5천명이 사망할 정도로 전쟁의 하나인데 2명 죽고 5천명이 죽고 군대의 질이 달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질이는 중국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동네니까. 아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영국군이 최신식 총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 그 스페인 총은 뭘 이렇게 힘질을 하고 뭐 기다렸다가 빵 쏘고 뭐 한창 그런 거 없습니다. 빵 쏘고 빵 쏘고 그래서 연산의 연산. 그렇죠. 그 스페인하고 이제 영국하고 예전에 붙을 때 스페인의 총의 사거리는 180미터 정도였다고 그래요. 영국의 총은 한 900여 미터. 저기 빵 쏘고 그리고 얘네들은 막 때리고 뒤에 가서 다시 심지하고 하는데 그냥 빵빵 쏘고 이거에 비하면 거의 그냥 기관총 수준 그렇죠. 그러니 뭐 아편 전쟁에서 이 중국 애들이 영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영국군 두 명 사망도 그냥 오발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계속 지면서 강을 따라서 영국군이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까 턱 앞까지 올라온 겁니다. 베이징 앞까지 그냥 어떻게 베이징까지 갔어요. 베이징 근처까지 간 겁니다. 4천명으로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다가 왕이 그럽니다. 침략을 하니까 왕의 황제의 권위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다가 쭉쭉쭉 밀리는 겁니다. 결국 영국이 홍콩을 아니 중국이 홍콩을 150년간 넘겨주고 광저우 말고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열고 개항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라. 이 말은 자유롭게 아편을 팔아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전쟁 비용과 2만 상자 불태운 거 보상해라. 그러니까 굴욕적인 그런 아편 전쟁의 후유증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사실 청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참 심각했을 때 청나라 말기에는 인구 10명 중 1명이 아편 중독자. 그러니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 제대로 전쟁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편 때문에 많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됐네요. 그렇죠. 청일전쟁 때도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국 애들이 이제 다섯 개의 계양 지역의 대규모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인도는 이미 접수했고 이제 중국을 접수하러 온 거죠. 그래서 다섯 개 이제 계양에 왔는데 중국 음식들을 이제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이 이제 맛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만 써야 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임금에게 항의를 합니다. 눈에 일부러 우리 음식 이렇게 대하는 거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영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따위로 대접할 거냐. 그래서 갑자기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영국인들을 위한. 음식 정도는 자기네가 알아서 좀 먹어야 되는데 좀 먹기 힘드니까 좀 개조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아편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어떤 승자의 여유를 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좀 맛난 것 좀 내봐. 그런데 PC&칩스 PC&칩스 아까 말씀드린 식초 얘기했잖아요. 약간 시큼한 것을 영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윗 앤 사우어 소스를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한 입 크기로 포크로 찍어 먹을 수 있게 튀겨냅니다. 어? 탕수육이 탄생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좀 달짝지간 소스로 안 먹었나 봐요. 개발을 했나 봐요. 영국인들이 주려고. 그렇죠. 스윗 앤 사우어 소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먹는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이걸 포크로 찍어 먹을 수 있는데 소스는 약간 시큼한 걸로 차. 스윗 앤 사우어 소스와 돼지고기 튀김의 만남. 탕수육이 아편 전쟁의 전유물로. 참 슬픈 역사인데 그렇게 해서 탕수육이 탄생이 됐다라는 거죠. 맛있게 맛있어요. 네. 저 우리 침창민 선생님은 찍먹입니까? 부먹입니까? 저는 뭐 사실 아무거나 다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우리 저희 어렸을 때는 다 부먹이었거든요. 심지어 배달도 부먹으로 오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삭함이 좋더라고요. 찍먹으로 저는 먹는 게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찍먹도 먹고 부먹도 먹고 상관없어요. 근데 찍먹들이 호들갑을 떠옵니다. 아 그래요? 계속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찍어 먹을 사람 찍어 먹고 니네들은 좀 덜어가서 부어먹으면 되지 뭐 그거를 꼭 어떻게 하고 부울까 봐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심술난달까? 그냥 부으면 얼마나 간이 안 맞고 하길래 그죠? 그냥 먹으면 되는 거를 막 이걸 부으면 뭐가 비합리적이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탕수육인데요. 탕수육의 역사가 좀 서글프지만 1800 아니 1800 한 50년대 정도부터 이거 한 200년이 안 된 음식이네요. 그래서 탕수육 얘기 짜장면 얘기도 하나 할까요? 탕수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짜장면은 어떻게 생겼냐? 짜장면 여기 있네요. 짜장면은 직장면이라고 그래요. 직장면 작장면인가요? 직장면이네요. 직장면 작장면이 맞죠? 작장면이 맞죠? 작장면이 있나요? 네. 그 산둥반도라고 우리 그 황해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 반대편이 이렇게 이렇게 중국 지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가 산둥반도인데요. 이 산둥반도가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워요. 인천이랑. 그래서 이 산둥반도 애들이 1983년에 인천항을 우리가 개항을 합니다. 아 1883년이네요. 1883년. 1883년. 1883년에 인천항을 개항을 하고 1983년 제 생일이에요. 1883년에 인천항을 개항을 하는데 이때 이모군란이라고 우리 그 기존에 이제 전통 아 그 뭐죠? 신식군대가 만들어주고 기존에 이제 우리 이렇게 패랭이하고 이렇게 구식군대들이 이제 반란을 좀 일으킨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청나라 군의 보급을 위해서 이 산둥성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노역자들이죠. 반반 들어. 네. 그 노역자들이 이제 짐도 날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인천항 근처에 화교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던 작장면 드럽게 맛이 없었댑니다. 아 작장면 짜고 근데 작장면을 이제 만들어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1890년대에 부두 한 켠에 솥단지만 걸어놓고 노점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식 작장면 그래서 돼지고기 양파 생강 등을 넣고 산둥 지방의 토속 면장인 춘장을 야채도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이제 짜고 그런 거를 만드니 중국 사람들밖에 안 먹죠. 그런데 이제 허기 채우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게 좀 뭐죠? 그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인들만을 위해서 팔기나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맛을 개발했어요. 이제 변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루클라이징 네. 그래서 이제 짠맛은 줄이고 삶은 고기 양파 완두콩을 섞어서 이 좀 만들게 되죠. 여기에 이제 히든카드로 산동지방 복사지역 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수타 기술자들을 부릅니다. 수타면이 이제 발생돼서 오늘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 이모금란 진압을 위해서 청나라 군대 파견했을 때 이제 노역자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전 그냥 대충 밥을 먹었던 게 음식의 진심이 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작장면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저 응용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장사 수환이 되게 좋고 그러면서 짠맛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입맛에 맞춰서 춘장도 좀 이렇게 바꾸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가 이제 간짜장이라고 있잖아요. 간짜장. 간짜장은 원래 건짜장입니다. 마를 건자를 쓰는 거죠. 마른 짜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장면을 발음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짜장면이 되고 건짜장 건짜장 하다가 간짜장이 되는. 그래서 간짜장은 건짜장. 그러니까 국물이 이렇게 없는 그런 짜장이 간짜장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 1편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줬을 때 제가 짜장면을 못 먹는 장면들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신뢰다 말고 사실은 제가 이제 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부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건짜장을 좋아하시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먹방이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이걸 못 먹고 자꾸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고 했는데 이제 그 편집은 TMI가 많아서 그런 것처럼 재밌게 이렇게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북구민수입니다. 쳐다보면 좀 잘 못 드시네요. 아니요. 맨 처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생처음 먹방이라는 걸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짜장면 얘기를 했으니까 라면도 우리가 빼틀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라면. 작장면 라면. 라면은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군들이 겉면을 튀겨가지고 휴대하고 다녔대요. 중국군요? 라면은 중국이고? 네. 중국에서 겉면을 튀겨가지고 다녔는데 이건 원래 위그루족 이라고 중국의 북방 민족 북방인가요? 아무튼 이 위그루족의 서쪽이죠. 전통 요리 방법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1958년 일본의 니신식품이라는 곳에서 닭뼈 육수만 치킨 라멘을 맨 처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커다란 솥단지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맛보고 맛있다. 이거 치킨 맛이 나요 이러면서 이게 대중화가 됐고요. 치킨 맛이 나요. 치킨이 없으니까. 네. 1971년에 외국인들이 컵에 라면을 부숴먹는 걸 보고 그걸 포크로 찍어먹는 걸 보고 다시 니신식품에서 컵라면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1963년에 9월에 삼양라면 남대문시장에서 삼양라면 오너께서 지나가다가 5원짜리 꿀꿀이죽 꿀꿀이죽을 이렇게 길게 줄 서서 사먹는 걸 보고 우리의 식량란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라면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양라면을 1963년도 9월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라면을 우리 국민들은 일주일에 1개 정도 1년에 한 73개 정도 먹는다는 통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라면 얼마나 자주 드세요? 전 라면 좋아하죠. 저는 집에서 잘 못 먹게요. 아 그래요? 네. 왜 그 밀가루를 안 그래도 좋아해서 좀 약간 통제! 네. 저는 이제 군대에서 뽀글이라고 뽀글이라고 엄청 해먹었죠. 요즘 뭐 신병 이런 영화에 보면 뽀글이 해먹잖아요. 아 거기 신병도 보세요? 어 신병도 이제 그 짤들이 있더라고요. 틱톡에 보면. 그래서 아 틱톡을 좀 보세요? 네. 틱톡을 이제 출퇴근할 때 가끔 보는데 거기에 이제 우영우하고 요즘 신병하고 많이 제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신병에 보면 또 그 누구죠? 성윤모. 문제의 성윤모. 제가 이제 ROTC 나오고 제가 소대장 역할 거기 보면 이제 소위 융통성 없는 소위도 나오더라고요. 융통성이 좀 있으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소대장 교육을 한 석 달 받는데요. 저는 이제 ROTC라 3월에 임관을 하고 2월달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이제 임관을 하고 한 석 달 정도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굉장히 이제 FM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가서 이렇게 자기들은 사실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FM적인 행동들을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초기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 군생활할 때도 성윤모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저희 소대에도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탈영병 중에 한 명 있었고 탈영을 했는데 혹시 선생님 때문에 탈영했나요? 아니요. 다른 탈영을 하고 나면 그 중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중대로 보내는 거예요. 탈영을 해서 선생님 네. 우리 중대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로 왔는데 밤마다 애가 잠을 안 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cm씩 걸어요. 네. 5cm씩 이렇게 복도를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밤새 걸어요. 그러면 그다음 날 어떻게 생활을 해요? 모르겠어요. 걔 일주일 만에 저기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지금 보면 성윤모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탈영을 하고 이제 약간의 그런 저기 군 감옥에 좀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어차피 5cm씩 갑니다. 네. 5cm씩 와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도 한번 겪어보고 또 이제 제가 신병교육대에 1년을 또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신입 신병들을 면담을 해요. 그런데 이제 면담을 할 때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가짜 동성애자들도 많거든요. 짭성애. 네.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185cm 정도 되고 굉장히 이렇게 체격 조건도 헬스를 해서 아주 그냥 남자다운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밤중 한 11시쯤에 이 그 친구랑 이제 면담을 한 거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런데 이제 너는 언제 이런 애정이 좀 땡기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소대장님과 같은 건장한 형님과 같이 있을 때 제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도장 찍고 병원으로 보냈죠. 되게 웃겨요. 신병들 들어오면 뭐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막 손 들어요. 아 들려서 들은 건데 네.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 여러 해 그럼 막 나와요. 그럼 이제 한 대씩 맞죠. 아 그렇구나.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은 애인데 안 보이는 사람 나와 그런데 막 나오고 되게 웃겨요. 시험을 하셨네요. 시험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신병이 처음에 오면 벌러내야 되거든요. 나이로 환자들을 안 그러면 다 아파요. 필터민수 네. 그래서 한 번씩 성윤모처럼 한 번 대시를 하다가 대부분 이제 두들겨 맞고 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짜장면하고 라면까지 알아봤습니다. 짜장면하고 라면 했고요. 또 근육맨에 나와요. 라면맨이라고 라면맨은 중국 사람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원조가 중국군이 건면을 튀겨서 휴대하고 다닌 데서 유래했기 때문에 잊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되네요. 일본 사람은 이 라면을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영국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나머지 마지막 남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인가요? 그렇죠. 이제 현대로 넘어가잖아요. 18세기 19세기까지 영국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렇게 해가 지면서 새로운 강자 미국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1860년에서 65년 사이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링컨 우리가 알죠. 링컨이 이제 북부지방에 기반을 두고 대통령이 됐고요. 노방 노예해방 그렇죠. 노예해방 북부는 이미 제조업체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제조업이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전이 됐고 북부지역에서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가 총기였어요. 총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총을 영국에 수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 식민지 개발을 할 때 그 총을 활용을 하는 거죠. 미국 하면 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그 총들 그러니까 아편전쟁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미국의 어떤 선진화된 기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은 아주 그냥 친자매 같은 그런 사이였고 이 북부의 어떤 제조기술 반면에 남부는 이 노예로 인해서 그 이 농업을 농업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수 근데 되게 체계적이었다고 그래요. 인센티브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어떤 숙소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별해서 그리고 이제 성과가 떨어지면 책지찍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남부지역의 생산량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 성과제인데 그 갭이 크네요. 못했을 땐 채찍 맞고 그렇죠. 이게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굉장한 성과급제를 도입을 해서 이 농업이지만 이 발전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래서 이 남부지역의 이런 농업체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결국 북부의 그런 자본시장 발전과 제조업 발달이 남부를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의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금본위제도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위제도라는 것은 금이나 은 등을 기준자산으로 화폐의 가치를 정하고 유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금본위제도 있고 은본위제 우리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은본위제도 있고 금본위제는 대부분의 유럽들 그래서 1816년 대형제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781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16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해요. 그러면서 다른 유럽들도 금본위제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통화량을 정하는 거죠. 금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그런 자원이다. 그래서 자국 내의 거래는 지폐를 해요. 골드 스미스 노트 이런 그런 어떤 달러 지폐를 하고 다른 나라와 거래는 금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거죠. 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총 통화량은 국내의 금 보유량에 맞춰서 금을 많이 가진 나라가 부자인 거죠. 영국이 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각국은 금에 의해서 통일된 고정 환율제를 시행을 했다. 금 1g에 한국이 천 원이고 미국 달러가 10달러면 천 원 이꼬로 10달러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환율 제도를 적용을 했는데 금본이 제도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을 계속 추가 발행하기가 어려워요. 금은 제한이 있으니까. 금은 제한이 있으니까. 식민지에서 가져오더라도 금이 추가 발행이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을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소비가 활성화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흑자나 적자가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금이 빠져나가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이러면서 언제나 이렇게 인플레하고 디플레가 반복된다. 라는 어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구조가 벌어지게 돼요. 금 본의제로는 금의 어떤 금액 내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기능이 할 게 없어. 금 양만큼만 화폐도 하고 더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 본의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금 본의제로 인해서 영국이 더 뭐 화폐를 발행하고 이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독일은 몰래 발행하면 안 돼요? 몰래 발행해도 되는데 금 한 만약에 뭐 100만 원어치 있으면 1조만큼 그냥 그런데 이제 신뢰의 문제가 있잖아요. 영국은 기축통화로서의 신뢰가 그런데 독일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냥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나처럼 했네? 네. 잘 안 되니까 그냥 금 본의제를 폐지를 거의 한 셈이에요. 엄청나게 발행을 해요. 그럼 없어도 그냥 찍자. 그럼 뭐 꼭 있어야지만 찍나? 그냥 찍는 거지 뭐. 인생 멋있으면 혼랄나지?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엄청나게 발행을 하는데 후폭풍이 결국 전쟁이 끝나고 와요. 그러니까 돈을 금하고 상관없이 보유한 금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하이퍼플레이션이 와요. 그렇죠. 이게 뭐 둘리 보면 네. 비눗방울로 만든 호빵이거든요. 그런 거죠? 네. 실체 없는 호빵. 네. 그래서 여기 21페이지 보면 21페이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게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보통 한 연간 3% 정도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연간 200% 이상. 와우. 짐바브에. 네. 그러니까 이 만 원짜리 과자가 1년에 20만 원이 되는 거죠. 슈퍼그랑조 하이퍼그랑조.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결국 일어나게 돼요. 돈이 너무 넘쳐나서. 돈이 너무 넘쳐나서. 그러니까 금만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무시하고 더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막 찍어 그냥. 그러니까 금이 본의제를 최초로 이렇게 벗어난 게 독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아이 몰라 그냥. 찍어. 찍고 봐. 얘들이 금이 우리가 얼만큼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막 종이를 찍어낸 거죠. 그러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또 1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결국 독일이 못 물어내 해가지고 또 찍어 막 찍어. 봐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패착이에요 사실. 봐주면 안 됐어. 봐주면 안 됐어. 안 봐주면 2차 세계대전 벌어질까 봐. 그러니까 안 봐주니까 아니 봐줘버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제 갚을 돈이 적으니까 이제 갑자기 이 금본이제는 빠져나왔고 이 돈을 막 찍어내면서 이렇게 다시 활성화를 대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1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후 물가가 10억배를 폭증해요. 10억배. 10억배. 생산할 수 없는 돈이죠. 10억배. 그러니까 1원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배. 좋은데요? 아 그래요? 1억이 10억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데 이제 물을 사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예를 들면 천원이었는데 10억에 곱하기 그걸 해야 돼요. 천억이면 1조. 네. 1조를 줘야 물 한 병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려고 수레에 돈을 실어요. 그래서 이제 낑낑대고 수레를 끌고 가서 그 시간에 내가 깎겠다. 네? 그 시간에 내가 깎겠다. 아니 중요한 건 가서 못 깎아. 줬는데 그 사이에 머리 깎는 비용이 올라. 수레 하나 더 갖고 와. 그럼 정해야겠네요. 선불인지 호불인지 정해야겠네요. 가격이. 선불 호불 가격이 다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독일이 이 물가가 시간 단위로 오르니까 노동자들한테 하루에 돈을 두 번 줘요. 오전에 한 번 주고 오후에 한 번 주고. 오전에 받은 돈을 점심시간에 아내들이 공장 밖에 기다려. 그래서 남편이 토스하면 그걸 가지고 빨리 가서 바로 가서 식료품 가게 가서 사. 빨리 안 가면 또 올라. 시간별로 올라가니까. 안 뛰면 올라. 안 뛰면 올라. 뛰는 만큼 올라. 뛰는 만큼. 뛰는 만큼 싸게 살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면서 우리가 디노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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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조 마르크를 1렌텐 마르크 1조 분의 1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요. 그게 이제 1924년 높은 단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1조를 그냥 1원으로 다시 바꾸는 거죠. 너무 숫자가 커지면 공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가 부채가 갑자기 확 줄어버려. 국채를 발행했었잖아요. 채권자들이 그걸 사갔잖아.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한 100조 발행했는데 이제 이제 100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갚을 빚이 없어져버린 거죠. 왜요? 단위만 달라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죠. 디노미네이션이 되면 기존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쫄딱 망하는 거죠. 1조를 내가 들고 있었는데 1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1조만큼 뭐 그 채권이 있으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전해서?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디노미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내가 100조를 빌렸더라도 그 돈의 가치 다운사이징을 했잖아요. 그만큼은 이제 같은 단위로 한 거예요? 같은 단위로? 그러니까 100조가 원이면 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르크가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돈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렌텐마르크. 그러니까 1조 마르크가 1렌텐마르크가 되는데 이 렌텐마르크의 가치는 1마르크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이름만 렌텐마르크로 바꿨지 1조분의 1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무상감자를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국가가 진 채무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임채무. 두리랜드. 그렇죠. 거기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독일 정부는 부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900년대에 들어서는 얼마나 빨리 금본위제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또 경제발전에 자본시장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독일이 먼저 했고. 그러니까 독일이 사기꾼이 본인이 된 거죠. 정부가. 그런데 해보니까 금이 없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독일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게 지금 약간 시범이 돼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 와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대공황. 무려 4년 동안 7페이지 보시면. 이야, 대공황. 네. 우리가 이제 대공황, 대공황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대공황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난 이후에 미국은 상당히 승자의 여유를 부리면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경기가 꺾이는 거죠. 한 10년간 호황을 누리다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대공황이 왔는데 이 경제가 이 대공황은 어떻게 왔냐면 생산은 잘 됐어요. 그런데 소비를 못해. 왜? 실업자들이 너무 늘어나서. 실업자들이 늘어나니까 물건을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은 있는데 물건을 못 사. 실업자들이. 그래서 이때 정부가 하는 건 수요를 진작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고 실업자를 줄이면 돼. 실업자를 줄이는 방법은 돈을 풀면. 빌려줘. 돈을. 돈을 풀어. 그래서 돈을 막 풀어서 임금을 줄 수 있게. 그런데 미국의 정부는 근본의제를 지켜야 돼. 근본의제라는 건 있는 금범위 내에서만 통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통화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 근본의제가 근본의제.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리면 결국 돈이 많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밖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리고 돈을 푸는 어떤 중앙은행의 강한 정책이 필요한데 금본의제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지 덕에 대공황이 안 풀리는 거죠. 수요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되게 오래갔네요. 4년이면.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면 이 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나라보다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 돈들이 밖으로 나갈 거다. 빠져나갈까 봐. 그러니까 영국이 금리가 더 높으면 영국 파운드로 돈이 빠져나갈 거다.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막 돈을 풀 거다. 정부가. 그러면 그 풀린 돈으로 수입을 많이 할 거야. 수입을 하면 돈이 빠져나가. 라는 걱정. 근본위제에서 이 통화량이 줄어들면 결국 우리는 망조가 들어. 이 통화량을 지켜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 방치를 하게 되는 거죠. 대공황을. 그래서 결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4월에 이 근본위제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네. 그러면서 금리도 인하하고요. 그 배경에는 케인즈의 조언이 있었던 거죠. 케인즈가 이런 불황에는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네시강에 땜을 건설하고 땜에 사람들을 채용을 시켜서 이 임금을 세게 주고 그 임금을 가지고 커피도 사 먹고 샌드위치도 사 먹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서 대공황을 물리쳐야 됩니다. 라고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쓰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화폐를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화폐를 막 찍어내게 되는 거죠. 이때 케인즈는 시민농객이었나요? 케인즈는 교수죠. 교수. 교수가 케인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재네요. 그렇죠.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편지 썼다길래. 그렇죠. 편지를 써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케인즈의 조언을 들으면서 강력한 정부 대공황을 그동안에는 정부 주도에 근본위제 때문에 방치를 해서 대공황이 4년이 왔고 실업자 수가 굉장히 대공황 때 늘어났어요. 300만에서 뭐 1300만까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날 정도로 이 대공황의 그 슬픔이 컸던 거죠. 이거 만약에 당치를 계속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다 망하고 다시 리셋돼서 그렇게 다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완전 무에서부터 복구가 됐겠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복구는 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근본위제라는 게 이런 거죠. 수입이 늘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금이 유출되면 결국 통화량은 줄어들고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이 돈을 찾는 수요가 늘고 그러면 뭐 금리를 올려도 돈을 찾을 때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 또 이 뭐죠. 경제 전체가 위축되지만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 또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통화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춰갈 거다 라는 게 근본위제의 어떤 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기존의 틀이었는데 케인즈는 그게 아니죠. 죽는다. 기다리다 죽는다. 4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을 더 게들여다보면 다 죽는다. 지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통화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실업자를 줄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하나에 키고 그 돈을 찍어서 막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후로는 다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큰 정부 역할을 그렇죠. 이제 큰 정부가 되고 영국은 사실 미국보다 2년 전에 근본위제를 폐지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좀 살아나게 되는 거죠. 통화를 막 찍어내면서 그래서 불황에는 중앙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막 찍어내면서 사람들이 먹고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보면 2020년도에 보면 미국 중앙정부가 양적 완화라고 돈을 막 찍어냅니다. 막 실업수당도 한 600만 원씩 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불황이기 때문에 일단 살려내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돈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상승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2020년부터 돈을 풀어댔으니까 그 이제 후유증이 와서 여기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 특히 원유 가격이 폭등 그런 이중고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이 한 9%대까지 올라갔던 8%로 꺾였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불황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꺼져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꺼지는 방법은 불황이 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다 이어져 있네요. 그렇죠. 불황이 오면은 그렇죠. 그거를 풀고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꺼지면 불황이 오는 것. 불황이 올 때는 돈을 풀고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을 재고 옥재고 간단한 계속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의제 우리가 근본의제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중앙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금범위 안에서만 하니까 있는 만큼만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있는 만큼만 근데 근본의제를 폐지하면서 중앙정부가 강력해진 거죠. 근데 이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절치 삐끗해버리면 고무줄게 영영영영영영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면 완전 파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말이 안 듣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배웠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고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디플레이션. 화랑이 오는데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보통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물가 상승이면 3% 이상 가는 거.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스태그사우루스. 아 스태그사우루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불황이야. 그러면 경기가 죽어야 돼. 디플레이션이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야.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와요.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까지 오느냐의 그 기준은 보통은 고용률로 봐요. 그러니까 불황이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월급을 못 받아.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은 다행히 미국의 고용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까지는 안 갔어. 그냥 물가 인플레이션만 와 있는 상태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방 그 제도 이사회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시중의 돈이 저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 테이프는 이렇게 가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제 돈 그만 풀래.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은 두 가지예요. 재정정책과 통화재정책. 재정정책은 돈을 푸는 거. 그러니까 양적 완화정책. 돈을 막 풀어. 통화정책. 금리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이렇게 저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방법은 돈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돈의 씨를. 소비가 줄어들어. 그러면 이게 물가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었다 집어놨다 풀었다 집어놨다 계속.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실수에서 삐끗하면 그렇죠. 삐끗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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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 가지 중앙은행의 정책이 잘못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게 미국 대공항인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 완전 그러니까 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통화를 안 늘린 거지. 중앙은행의 기능을 못한 거지. 그거를 케인즈가 보다 보다 짜증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통화를 좀 푸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받고 먹을 걸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돌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테네시강에 땜을 만들고 거기에 돈 이렇게 임금도 주고 커피도 사 먹고 그러면서 대공항을 이렇게 풀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공항의 한 측면에 전쟁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각종 돈들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없네요.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군수물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막 쓰고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갖다 퍼붓고 만들고 갖다 퍼붓고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사가고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대공항이 이렇게 끝나가면서 결국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경기가 갑자기 살아날 수 있는 그 근간에는 전쟁이 한몫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절대적인 수요가 생겨서 거기다 계속 쓰면 되는 거잖아요. 생산해서. 그런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막 쏟아 부으니까. 그렇죠. 쏟아 부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쏟아 붓고 그 부분만큼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긴 하는데 결국 만든 거는 다 갖다 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승자로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쟁 보상금이라든지 또 땅을 좀 가져간다든지 일단 혈관 막힌 게 막 팽팽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 임금을 주니까. 막혔던 것들이 팽팽팽 그리고 무언가 또 얻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마다 그게 하나의 해소점이 돼가는 거죠. 한국 일본이 폐망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는 우리 6.25 전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가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건 베트남 전쟁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이제 비약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동 만약에 베트남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생산을 할 수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품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벌크선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갖다가 뿜었는데 베트남이 겁나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물자 배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제독이 야 박스에 넣어 박스에 넣어 그게 이제 철제 박스를 만들게 되고 컨테이너 그게 컨테이너가 베트남 전쟁에서 만들어지면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까운 데에서 물건을 집어넣어서 배송을 빨리 하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 배후의 어떤 공업지역으로서 물건을 전송하는 베트남 전쟁이 되게 오래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박스에 넣으라고 한 선생님은 천재네요. 천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의 우리 어떤 제품들도 전쟁을 겪으면서 효율적인 걸 추가로 아까 환타도 전쟁통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사실 상당 부분들의 어떤 경제발전에 큰 도움들이 되어왔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근본의제를 폐지하면서 미국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1944년에 결국 독일도 폐망하고 일본도 거의 항복에 가까이 오고 그래서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래턴 우주라는 곳에 44개국의 연합국 대표들이 모이는 거죠. 그들이 모인 이유는 미국이 불러서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것들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나라들이 꼼수를 부려요. 왜냐하면 자국의 통화가치를 계속 낮춰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수출물품이 되게 싸져요.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가치거든요. 우리 1달러 1300원과 1달러 1000원을 따졌을 때 1300원이 됐을 때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이 훨씬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 돈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줘야 1달러를 주는 거랑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주는 거랑 1000원을 주는 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원화 강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안 좋아요. 그 수출품에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야 쪼쪼에 가서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하니까 미국이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제 1944년이 어떤 해냐면 미국이 승전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44개국을 불러요. 그 근간에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50% 전 세계 금의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위험한 도발을 해요. 야 순금 1원스 한 8돈도 돼요. 내가 정한다. 8돈을 우리나라 돈 35달러에 맞춰. 미국 돈 35달러에 맞춰. 그리고 다른 통화는 이 달러에 대해서 고정환율로 해. 왜? 우리가 금 70%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근본이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IMF하고 IBRD를 만들어서 좀 힘든 나라는 거기서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서 브레튼 우주체제라는 거를 만들어요. 1944년에.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바뀌는. 그전까지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는데 1944년부터는 이제는 미국 돈이 기축통화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진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저기 세계의 중심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모든 물자를 미국산을 다 쓰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세계 GDP의 반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달러가 이제 야 달러를 주면 우리가 금 이만큼 갖고 있잖아. 그래서 금을 가진 만큼 우리가 달러를 찍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상은? 하지만 나중에 돼서는 베트남 전쟁을 겪고 자기 맘대로. 그다음에 냉전 시대에 소련이 소련을 막기 위해서 이 미국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경제를 발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원조를 엄청나게 해줘요. 돈을 달러를 찍어서 그걸 나중에 프랑스가 알게 돼요. 야 눈에 금 70% 범위 내에서 달러를 찍는다며 왜 이렇게 도대체 베트남 전쟁은 어디서 돈이 나는 거야. 눈에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팡팡팡 쓰는 거야. 달러를 찍는 거야. 총이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런데 있는 범위에서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이 비슷하게 한 거예요. 브레튼 우주가 비슷하다고 했지 똑같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70%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못 믿어? 그러니까 1원세 35달러에 맞춰놓고 환율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달러를 가져가면 우리 금 있으니까 나중에 바꿔줄 거야. 할래 안 할래 도장 찍어. 그러니까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했어. 그거를 프랑스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해요. 야 우리 저 브레튼 우주구 날리고 금 줘. 금을 주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금을 달래. 바꾸려고 그래 다. 금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반년 만에 미국 금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이때 닉슨 대통령 1971년 야 씨 안 바꿔줘. 야 못하겠어 우리. 안 바꿔줄래 그냥. 안 바꿔줄래. 생각해보니까 안 바꿔줄래. 아 안 돼. 야 브레튼 우주 그만해. 그만해. 그래서 파기를 해요. 나 브레튼 우주 아니고 닉슨이니까 몰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태환 화폐라고 했거든요. 태환 화폐. 그러니까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화폐. 달러를 갖고 오면 1원수를 그러니까 뭐죠? 35달러를 가져오면 1원수를 주는 그 태환이었는데 아 이제는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줘. 우리 금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웃긴 거죠. 자기 맘대로네요 그냥. 자기 맘대로죠. 브레튼 우주 체제를 하자고 해놓고 1971년에 닉슨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이유로 뽑아있어요. 국가 단위로 사이즈가 커졌어도 이렇게 하는 양식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 그냥 교실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별반 다른 건 없네요. 이제 브레튼 우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그 이후에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통화에 어떤 달러의 양이 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불황이 오면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양적 완화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지금의 기능이 굉장히 이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그리고 브레튼 우주 체제를 폐지하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되게 막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달러를 찍어내고 금리를 화랑이 오면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중앙은행이 하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이 FOMC 미국의 어떤 중앙은행의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돈이 풀리면 돈이 넘쳐나니까 위험자산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이 줄어들면 금리가 올라 나가면 굳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뭐해 그냥 저축하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들 고맙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아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인 거죠.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화장실 좀 갔다가 2부를 해야죠. 2부는 이제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시카고 학파의 그런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좀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네요. 이게 1부 1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역사가 경제와 연결되는 이런 히스토리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농주의 장원경제로는 안 되고 중상주의로 가고 이 중상주의의 어떤 폐해 이런 부분들을 애덤 스미스가 영국은 왜 산업혁명에 성공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죠. 대공황이 오면서 마르크스가 왜 대공황이 왔는가 불황이 왔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케인즈가 그 대공황을 이기기 위해서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규모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요를 진작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일쇼크 오일쇼크가 와서 신자유주의가 그동안의 케인지의 어떤 정책이 오일쇼크에 무너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시카고학파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식사를 좀 시켜놓을까요? 저는 좋습니다. 뭘 먹죠? 드시고 싶은 탕수유? 탕수유 작장면에 탕수유 작장면에 탕수유 건자장 건작장 작장면 작장면 갈까요? 네 작장면 가겠습니다. 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지금 이게 27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27페이지 지금 한 8페이지 했네요. 네 이게 이게 근데 8페이지 뭐 이렇게 있는데 섞여있어요. 지금 막 또 11페이지는 또 이미 했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했구나. 안 했네. 케인즈가 있길래 어 했네 안 했네. 케인즈는 케찹 아니야? 자 10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10페이지 술 fella 口 늘려 13세 fol merged 개 이 먹는 모 근데 이거 1부, 2부, 3부는 그 상황 봐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라 구독 감사합니다. 21먼슬리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중에 구독과 후원 감사드립니다. 화장실 안 갔다 오셔도 될까요? 저요? 네. 일단 권짜장으로 할까요? 그러시죠. 마를 권짜로. 마를 권짜로, 권으로, 패배기로. 저는 보통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탕수육이 있으니까. 아, 탕수육. 네. 탕수육 시키셨죠? 시켜야죠. 시키려고. 만비트 감사합니다. 간달프 더블렉님 만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로운 이야기 하시고요. 네. 저는 주문을 아, 예. 어떻게 주문을 어떻게 해요? 저 밖에 주문을. 아, 예, 예. 시청자들이 9,732명.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강의 내용이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제사인데요. 이 경제사를 알아야 자본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 콜롬부스. 대단하신 분이죠. 콜롬부스가 만약에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세계의 역사는 아시아가 계속 유럽을 지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9개월 만에 제가 오게 됐는데, 사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어떤 이 경제학 포커스로 해서 제가 재무제표도 좀 해드릴까 했는데, 일단 좀 딱딱함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딱함을 좀 접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언제 기회되면 재무제표도 가볍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대학교 준비를 하시는 그런 청소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무역학부, 요즘은 이 학부 체제로 되는데, 이 경영학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경영학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사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인사관리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월급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인사관리인데, 인사관리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노무관리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쟁이행이, 그리고 노동자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노무와 인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인사관리 파트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관리가 있어요. 재무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돈의 흐름을 체크를 하는 거죠. 회계학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회계학은 실제적으로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표가 재무제표죠. 재자가 모두 재자인데요. 그래서 회계학은 이렇게 돈의 들어옴과 나감을 써놓은 게 재무제표라고 보시고, 회계학이라고 보시고요. 재무관리는 전반적인 어떤 돈의 운영, 특히 이제 인베스트먼트 주식이라든지 어떤 투자 이런 측면에서는 재무관리, 금융공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재무관리도 하나의 중요한 회계, 재무, 인사, 그리고 이제 생산관리라는 게 있어요. 생산관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관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대에서 산업공학과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공학 쪽으로 우리가 생산의 관리를 풀어보는 게 생산관리 산업공학과고요. 우리 경영학과 쪽에서는 생산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경영정보라는 파트가 있어요. MIS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떤 경영에 필요한 그런 IT 정보들을 보는 게 경영정보. 여기 이제 마케팅. 마케팅은 판매 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판매 행위를 어떻게 타겟 고객을 얼마나 잘 잡아서 그 타겟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마케팅 부분까지 있고요. 또 이제 무역학이 있어요. 무역학은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신용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배에 싣고 이 반대편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책임 소재 그리고 그 규모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신용장이고요. 또 물류. 물류라는 것은. 출마처 없이도 출발하신 건가요? 제가 진로 상담하고 있거든요. 접시 출발. 네. 경영학에서의 어떤 배우는 항목들. 그래서 물류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학문들이 또 물류고요. 보험학도 있어요. 보험. 왜냐하면 물건을 이렇게 오르내릴 때 어떤 물건의 보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보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 각각의 그런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배우게 되는 게 보통 경영학. 이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여 상경계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할 때 수학을 안 할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수학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에.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수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경영하려면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계산기. 공학 계산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가야죠. 아 국어국문학과. 제가 20대 때는 소설가를 좀 대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취직이 좀. 이런 이야기도 수학을 공부하는 과가 취업이 잘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경영, 금융공학.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수학과를 가는 게. 수학에서 도망쳐서는 할 수 없어요. 네.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재무관리, 석사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금융공학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경영학에서 배우는 한 가지 학문이 통계학이 있어요. 통계학이 생각보다 경영학에서 되게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블랙 숄츠를 얘기하시는 똑똑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블랙 아이스요? 블랙 숄츠 모델이라고요. 선물 옵션 할 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선물 옵션이라고 과목을 배웠는데요. 거기에 기말고사 문제가 블랙 숄츠 모델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교수님이 쓰고 가더라고요. 증명하시오. 네. 그래서 제가 증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증명 안 했어요? 생각나는 것들만 잔뜩 써서 갔죠. 제가 이제 경제학과 가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사실 이 공식을 증명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공식을 응용하는 데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둔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공식이 나왔는지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태어나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증명. 네. 그래서 아주 난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탕수육으로 시켰습니다. 네. 탕수육 시켰습니다. 줌으로 시켰습니다. 줌. 저 때문에 괜히 또 탕수육을 드시는 게 아니지. 아니요. 그렇죠. 탕수육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찹탕을 좋아하시나요? 그탕을 좋아하시나요? 응? 찹탕 그탕. 찹탕은 뭐고 그탕은 뭐죠? 찹쌀탕수육. 아 찹쌀탕수육. 찹쌀탕수육 좋아합니다. 찹쌀탕수육을 좋아하세요? 그냥탕수육은? 아 뭐 다 좋아합니다. 그냥탕수육 시켰습니다. 아 좋습니다. 찹쌀탕수육이 조금 비싼 거 아닌가요? 가격은 뭐 똑같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저기 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껌? 껌이요? 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껌은 제가 알아요. 아 그래요? 껌은 한번 먹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계속 먹을 수 있는 스낵을 개발하느라 나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껌은 멕시코의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이 있어요. 텍사스. 텍사스 지역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굳이 따지면 스페인의 어떤 점령지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을 텍사스 지역에서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자기 이렇게 놀고 있는 땅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노예 이렇게 활동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오히려 미국에서 건너온 그 사람들의 인구 수가 훨씬 많아진 거죠. 이러다가는 텍사스를 뺏길 수 있겠다. 텍사스를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예 활동을 노예를 통한 재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결국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하소연을 한 거죠. 얘네들이 우리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군인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텍사스 전쟁. 텍사스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져요. 누가? 멕시코 대통령 쪽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이 뭐죠? 포로로 잡고 있다가 풀어주죠. 그런데 이제 이 멕시코 쪽에서는 대통령이지만 이 텍사스 땅을 뺏긴 그런 어떤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뉴욕으로.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멕시코 대통령이 땅 뺏겼다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서. 그렇죠. 텍사스 땅을 뺏겼다고. 뺏겼다고 했는데 뺏은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뺏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뉴욕으로 넘어갔는데 뉴욕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치클. 치클. 이라는 걸 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치클을 씹고 있는 걸 본 미국 사람이 아 이거 뭐야? 뭐야? 그랬더니 아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씹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파세요. 마침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이 군대를 모아서 이 반역을 한번 해보려고. 막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치클을 받는 거예요. 치클 판 돈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켜요?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제 군사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결국 그 치클을 받아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제 껌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휘바 휘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거 핀란드잖아요. 휘바 휘바. 여기 멕시코랑 미국밖에 안 나왔는데 왜 핀란드가 왜 나온 거예요? 아 그냥 아재 개그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 궁금한 게 껌이 왜 핀란드 껌이 왜 나온 거예요? 핀란드 껌... 역사에는 상관없는데? 네 그냥 뭐... 나중에 껌이 개발되고 나중에 그걸 잘 만든 건가? 아 그게 이제 그 저기 핀란드 사람들이 그 뭐죠? 그 자이리톨? 네. 그 성분을 이용해서 껌을 만들어서 휘바 휘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제가 이제 태국 가서 200받 때문에 이렇게... 곤란하신 적이? 약간 열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또 화가 나시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화가... 그 책에 써있는데 제가 이제 왕궁을 구경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에 써있더라고요. 그 왕궁 근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문 닫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른 그런 절 같은 데를 소개시켜주고 툭툭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강매시킨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책에 그냥 그렇게 써있나보다 하고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왕궁을 가려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주고 왕궁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 오늘 클로즈래. 투데이 이즈 클로즈. 그러니까 책에서 본... 네. 책에서 본.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양복을 입고 멀쩡한 양반이에요. 마치 무슨 관리인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서 아 투데이 이즈 클로즈. 투말로우 이즈 뭐 그런다는 거요. 그래서 이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 그래서 일단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입구에 막아서는 거예요. 반바지는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를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비원이 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반바지 무슨 이게 반바지는 안 되냐고. 걱정하지 마라. 나 초고민수다. 이것도 안 돼요? 우리 근데 이제 우리 아들들이 열이 받았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근데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 놈도 또 있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경비원한테 막 따졌더니 갑자기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비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경비원을 지나서 이렇게 왕궁까지는 또 걸어가는 통로예요. 근데 이 앞에 그 입구에 또 이 긴바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비원 이 아저씨가 이제 여기 이 앞에 있는 아줌마랑 짬짬이를 한 거죠. 아 짬짬이.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그냥 통로라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사게 만드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지 이분이 이제 난처해졌는지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진행위원은 맞는데 그러니까 경비원은 맞는데 경비원은 맞는데 여기가 왕궁 그 길이 아니고 왕궁 옆에 그냥 지나가다는 길인데 여기서부터 쓸데없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 번의 눈속임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 왕궁 문 닫았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200달러를 주고 바지를 입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왕궁. 어드벤처 무슨 게임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왕궁 앞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0밧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로 해서 바지를 사 입어라. 사실 뭐 사 입어도 되는데 어 괜히 이제 가격도 좀 나가네요. 7,000원이면. 네. 한 8,000원 정도 하니까 3명이면 이제 2만 4,000원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약간 머뭇거리니까 150밧을 달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신용도가. 아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뭐 투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또 그 150밧 받는 사람이 아 내일부터는 여기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료는 계속 공짜라고 들었거든요. 내일부터 갑자기. 내일부터는 입장료를 내니까 오늘 사야 된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대하나 보다 내일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오늘 하고 교대하고 열받는 거죠. 계속 거짓말들이 이제 오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150밧 때문에 왕궁을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이 우리 그 배에서 내리는 입구에 100밧에 파는 거예요. 반바지. 아 긴바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150밧에 샀어도 50밧을 또 속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밧도 DC하면 또 DC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밧이면 한 실제 물가보다는 3배 이상 비싸게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보셨어요? 결국 안 봤어요. 그 2만 4천 원 때문에. 상질나세요? 아니 저는 보려고 그랬는데 아들들이 뭐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못 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왕궁을 가게 되면 한 100밧 정도? 이렇게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냥 긴바지를 입고 가면 되잖아요. 긴바지를 입으면 되는데 8월이라 더워서 이게 짐도 많고 그래서 안 갖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혹시 가게 되면 한 50% 정도 깎으셔도 된다. 그리고 왕궁은 CG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왕궁은 쉬지 않고 네. 그리고 더 싼 데도 있고 그렇죠. 기분이 되게 나쁘셨겠네요. 일단 약간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용을 못하겠잖아요. 계속 이제 거짓말을 말을 거지고때로 들어야 되나? 이렇게 조금 할 수 없고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어떤 내가 기존에 느꼈던 그런 어떤 이미지랑 좀 당황스러운 이미지를 처음 겪어보니까 아무튼 저희 아들들이 난생 처음 이렇게 경제관념을 싹 튼 거죠. 이게 이제 200받이 됐잖아요. 그래서 산교육을 우리가 결국 시킨 꼴이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고디바를 먹었나? 아 고디바? 그러네요. 저도 고디바 구경도 못하셨죠. 초콜릿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나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고디바를 하나 꼭 사와서 아니다. 한국에도 고디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거든요. 한국에도 있으니까 맛있긴 해요. 고디바 네. 우리 그 우리는 대동법이라고 우리는 대동법 세금을 쌀로 거뒀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삼배 삼배로도 걷고 그 다음에 대동법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거뒀죠. 우리 그 대동법 당백전이라고 아시나요? 돈 돈 네. 당백전 이게 이제 그 22페이지에 있는데요. 당백전이라는 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만든 돈이에요. 기금에 기금? 네. 아니요. 실제 돈 화폐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경복궁 짓다가만 불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했거든요. 그냥 아예 돈을 새로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당백전. 그래서 우리가 금화라는 건 그만큼 금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백전은 당시 통화인 상평통보 의 100배였어요. 가치가. 액면가가. 그런데 구리는 한 5배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100배 들어있어야 상평통보보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제를 폐지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가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백전을 만드니까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위조 당백전. 짭돈. 상평통보를 녹여서 한 5, 6배 금만 넣으면 당백전이 되는 거죠. 짭돈 만들죠. 그래서 물가도 폭등하고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짭백전. 짭백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땡전 한 푼 없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땡전 한 푼 없다라는 이 땡전이 당백전이에요. 당백전 한 푼 없다. 그래서 백자가 빠지고 땡이 백이 땡이 된 거예요? 백자가 누락되고 아. 당이 땡이구나. 당은 이제 땡백전에서 땡전이 된 거예요? 당전 당전 당전이 된 거죠. 땡전 한 푼 없다는 당백전이 한 푼 없다. 상평통보가 더 싼데 왜 땡전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백전 자체가 사람들의 희화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제대로 못한 거죠. 100배짜리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부가 이제 경복궁 그러니까 돈을 발행을 한 거잖아요. 돈을 발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거둬들인 그 어떤 이 재산 예를 들면 당백전을 주고 나무를 구해오고 당백전을 주고 뭐 쌀을 구해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돈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땡전 땡전 그러면서 어 좀 땡전은 그래서 약간의 우아하고 나 땡전한 푼 없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상평통보는 돈의 돈이라고 좀 받아들였지만 당백전이라는 것은 돈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냥 얼핏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 뭐 짝백전이 만들어질 거를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을 못했다는 건가? 그렇죠. 이 당백전 때문에 결국 흥선대원군도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못한 건가요?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 짝백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중농주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가 그러니까 경제관념들이 그 당시에 싹트지 않다 자본시장의 개념이 싹트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만들면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좀 선진화된 자본주의 개념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 조선시대 때 금리는 40% 50%였어요. 아 그래요? 1년 금리가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어떤 신뢰사회가 싹트기 어려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빌려가면 한 40% 50%의 이자를 주고 나중에 갚는 그런 고율의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막 이렇게 많지 않았겠네요. 왔다 갔다가. 아니 왔다 갔다 는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40% 50%의 고리를 받고 양반들이 그렇게 토지를 소유하고 장원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율이 낮으면 막 잔뜩 뭐 해가지고 뭘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영국이 국채금리가 2.75%니까 조달금리가 적으니까 그걸 돈을 쉽게 조달하고 국민들로부터 쉽게 조달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가 금 이렇게 어떤 투명한 이런 재정들이 됐었다라고 하면 당백전을 만들 이유도 없었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을 해서 저리로 했다라고 하면 경복궁 중건도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지금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쉬워하는 것뿐이죠. 자 이제 우리가 경제학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두 페이지입니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선생님 보이지 않는 손은 잘못하면 요즘 시대에서는 구속됩니다. 함부로고요? 함부로 손을 돌리다가 아 보이지 않는 손 아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시대 잘 타고났나요? 어 옛날 요즘이었으면 큰일 뻔했네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그렇죠 네 170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네 1800년대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마르크스 1900년대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래서 각각 그 세기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어떤 정책과 그런 내용들을 심화하게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인 철학은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는 최소한의 그런 역할만 해라.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이기심을 되게 선한 걸로 봤어요. 이기적이어야만 된다. 인간의 이기심은 선한 것이고 이기심이 경쟁을 일으키고 경쟁은 열심히 일하게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다. 시간만 들 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국가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맡겨야 된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인 전략. 그의 책 국부론 그가 53세 때 발표되었는데요. 사실 애덤 스미스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14살에 대학교를 입학했죠.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했고 17살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합니다. 옥스퍼드. 천재네요. 그래서 프랑스 귀족의 가족의 가정교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17살에요? 아니죠. 17살에 옥스퍼드에 공부하고 그 사이에 28살에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그 사이에 프랑스에 건너가서 아무래도 이제 알바비를 많이 줬겠죠. 그래서 프랑스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가정교사로 영어 과외를 시켰지만 말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국부론이라는 걸 그때 쓰고 20대 때 쓰고 50대 때 53살에 국부론을 발표를 했는데 국부론의 제목은 국가의 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본질에 관한 심화 연구 보고서 국부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국부론이라고 한 거죠. 9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책이고요. 귀족 대신 부르조아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이 부르조아가 신대륙 무역으로 죽을 각으로 돈을 벌어와서 왕에게 보호받는 이런 세상 그런데 사실 부르조아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제만 하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냉혈안이다 라는 나쁜 뜻으로 사실 부르조아가 좀 쓰인 그런 샤일럿같이 네. 그래서 중농주의를 택한 프랑스 중상주의를 택한 스페인 얘네 둘이 아닌 왜 영국이 세계 최강이 1700년대에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봐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분업화의 효율성 분업의 효율성 뭐냐면 10명이 자급자족하면 한 사람당 핀을 20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18가지 공정으로 분업을 했더니 10명이 4만 8천 개 그러니까 240배의 생산성 향상이 오더라 분업화된 효율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시대 그러니까 분업이 됐으니 이 간의 수공업에서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대량 생산 여기에서 신대륙 발견을 통한 식민지 개척으로 원재료가 넓게 오고 또 이런 대량 생산을 통해서 넓은 시장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의 시대 분업화 대량 생산의 시대 그리고 식민지 시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우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을 주민이 10명인 A마을과 B마을이 있는데 각각 구두 10켤레 옷 10켤레씩 옷 10벌씩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A는 구두를 한 30켤레를 만들 수 있고 B는 옷을 한 30벌을 만들 수 있는 각각의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 잘하는 것 너 잘하는 거 하고 남는 걸 서로 교환하자. 절대 우이론이죠. 그래서 A는 구두를 30켤레 만들고 20개를 이쪽 B에 넘겨주고 B는 옷을 30개 만들어서 20벌을 넘겨주면 결국 10벌 10벌 10켤레 만드는 걸 30벌 30켤레 만드니까 어떤 교환의 효율성 개의득이네요. 절대 우위적인 그런 논리를 상의원 펴게 되는 거죠. 애덤 스미스가 살던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이제 영국이 활발하게 산업의 꽃을 피우잖아요. 그전에 경제도 좀 살아나고 식민지도 좀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 애덤 스미스가 결국 영국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예혁명 이후에 어떤 영국의 경제발전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 영국이 최고다.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에 들어서서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1818년부터 188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하는데 마르크스는 어떤 공산주의의 이론을 정립을 한 거고 이를 이제 적용을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마르크스는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발생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자본주의의 패단이 가장 심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곳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시대는 대공황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한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동자의 삶이 아주 피폐화돼요. 뭐냐면 아동들이 하루 평균 19시간을 일하는데 7살부터 일할 수가 있어요. 7살부터 합법적으로 채용을 하니까 7살짜리가 가서 하루에 19시간 운동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5시간 이렇게 퇴근해서 하는 거니까 7살짜리가 한 3, 4시간 자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이 황폐화됐는데 왜 그러느냐 마르크스는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만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도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기계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생산하니까 인간의 노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화가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계가 자꾸 도입될수록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더라. 왜냐 기계가 도입될수록 가격을 자꾸 다운시켜요.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니까 이윤은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발전된 기계를 도입하되고 이윤은 더더더 줄어들고 이 점이 자본주의의 발전의 한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대공황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한 이윤율 저하의 법치 경쟁이 심화되면 기계를 만들고 기계 때문에 이윤율은 떨어지고 해법은 노동자의 임금을 계속 깎으면 된다. 노동자를 아니면 더 일을 많이 시켜라. 그러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드니 소비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동자를 주어짜서 생산은 많아지고 과잉 생산의 세상이 된다.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드세요. 쓸데없이 너무 만드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죽고 물건은 많은 대공황의 시대. 그러니까 올 것이다. 그래서 과잉 생산된 물품도 안 팔리고 가격도 떨어지고 노동자 계급의 임금도 삭감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영국에서 사회주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해법은 노동자한테 공장을 줘라. 그러면 노동자는 자기가 일할 만큼만 공장을 운영하게 되고 인여 가치도 안 만들고 공황도 없을 것이다. 과잉 생산도 없고 이윤율 저하도 없고 노동자의 어떤 생산수단 점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난한 나라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되고 영국은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잉 생산을 식민지에다가 좀 그렇죠. 그리고 금도 계속 들어오고 향신료도 계속 들어오고 또 식민지들이 늘어나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발전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역사는 식민지 개척의 역사가 어느 정도 좀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식민지를 통해서 좀 돌파한 그런 부분들이 막히면 식민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결국 그 어떤 과잉 생산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진 않고 러시아나 중국이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그런 논리 이런 부분들이 1800년대 불안을 좀 지배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기계가 발전되고 이유는 더 줄어들게 되고 대공황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나라끼리 경쟁이 없으면 이걸 멈출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멈추면 다른 나라는 계속 더 세지고 그럼 못 멈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라이브가 계속 걸리는 거죠. 서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을 계속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경제를 계속 어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일랜드도 계속 인구가 줄었다가 1800년대 이후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 그러니까 뭐 감자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 이런 부분들이 인구를 늘어나는데 인구를 늘어나는 만큼 어떤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경제 여력이 돼야 되는데 한계가 오는 거죠. 공황이 오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이 어떤 자원을 좀 가져오고 또 그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유수인력도 돌리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계속 이 한 19세기까지 이렇게 좀 이어오지 않았나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깨달았고 이 멈추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전세계 중고등학생이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부를 안 하면 돼요. 근데 배신자가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같이 멍청해지면 다같이 잉여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에 취미생활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같이 멍청하고 다같이 근데 그걸 안 한다는 말이야. 아 20세기의 경제학자로 우리 침착맨을 한번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다같이 안 하면 되잖아. 아 여기 이런 철학을 방구뽕맨 철학이라는데요.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돼. 네 당장 놀아야 돼. 중학생은 당장 놀아야 돼. 근데 안 지켜요. 맞아요. 꼭 숨어서 공부를 해. 지만 잘 살라고. 우리 아들은 잘 지키고 다같이 놀으면 걔도 놀아서 좋은 건데 꼭 안 놀고 공부하는 놈이 있다. 네 우리 침착맨의 방구뽕맨 경제학 21세기에 뒷공부를 한다. 뒷공부를 새로운 철학이네요. 인민해방국인이래요. 그러니까 다같이 야 우리 그래 그러면 다 양보해서 그래 공부하고 싶으면 해. 그러면 8시간은 다같이 자주 자. 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8시간은 다같이 자주 자. 안 지켜요. 꼭 몰래 롤을 하거나 자는 시간 쪽에서 이게 방구뽕 경제학 괜찮은데요. 신선한데. 그러니까 나라가 같이 좀 약속을 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미국도 아까 보면 안 지키잖아요. 맞아요. 급하니까 안 지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힘 있는 자가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얼마 전에 관두신 그 트럼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어떤 탄소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래서 탄소 어떤 배출권을 줄이고 그다음에 지구의 공기를 좀 이렇게 종화시키고 그럼 파리협약을 맺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리협약을 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파리협약이거든요. 앞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하고 트럼프가 공화당의 어떤 기반은 에너지 기업이에요. 정유사인데 정유사들은 이 공기를 맑게 하고 하면 수익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입이. 그러니까 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 우리 파리협약 없었던 걸로 해. 이러면서 이제 생각 바뀌었어. 협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정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안 하고 이러면 잘해줄게. 이런 것들도 막 다 파기하고 어? 그럼 이란이 이란? 이란? 그렇죠. 그래서 이란의 어떤 그 핵협정 이런 것들도 사실 파기하고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에게 방국봉 그 경제학을 빨리 해서 모두가 이렇게 좀 지식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말만 지키면 되는데 그렇죠. 급해지면 한 말 안 지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세계 경제사를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 1883년에서 1946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강력한 정부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자. 위기에는 케인즈식 해법이 그래도 통하는 거죠. 위기에는 1883년에 1883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이 제시한 게 아직까지도 큰 틀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먹히는 거잖아요. 두 가지죠. 보이는 손에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떤 대가는 애덤 스미스 북부론의 애덤 스미스 보이는 손에 대가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래서 케인지언 이라는 말이 있어요. 케인즈의 철학을 우리가 담은 그런 학파를 케인지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케인지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경제학에서 소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공황 이후에 케인지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네. 왜냐하면 다수설이 케인지언인데 왜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시장을 자율에 맡겨?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미친놈은 아니었어. 그런데 미친놈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이 케인지언이 굉장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케인지언이 나타나는 건 결국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니 빨리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게 1970년대 5.1 파동이 일어나면서 또 케인지언의 어떤 정책이 안 맞으면서 결국은 시카고학파 신자유주의 학파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이런 변동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케인지의 이론이 맞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이제 케인지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의 최적의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살 때는 불황이 왔고 불황을 극복하는 것들이 근본의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토목공사나 이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최적의 대안이었던 거고 애덤 스미스 시절에는 그동안의 왕정이 막 지 맘대로 했던 것들을 의회주의를 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마르크스가 할 때는 대공황 불황이 왔고 그 부분이 결국에 이 자본주의의 폐단에 의해서 혁명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안 보고 그냥 여기 제시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의 세상에는 케인지언의 어떤 철학과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철학을 이은 그 신자유주의 이 시카고 화파죠. 그러니까 케인지언과 시카고 화파의 철학이 지금은 서로 이제 의견의 어떤 왔다 갔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이제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가 났을 때는 케인지언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아무래도 했겠죠. 그래서 이 케인지언의 어떤 정책들 강력한 정부로서의 그런 정책적인 입안들을 했던 거고요. 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심해지면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정책들은 또 바뀌는 거고 21세기에는 우리 방북봉 정책 아 방북봉 정책 방북봉 경제학 다 같이 놀아야 한다. 다 같이 놀아야 된다. 이 경제학을 좀 활성화시켜 영어로는 뭘까요? 방북봉 경제학이 방북봉요? 네. 게스붐 아 게스붐 아 게스붐 학파 우리 게스붐 학파의 어떤 철학을 담아서 다음에 우리 경제학 책을 쓰시는 맨큐라는 맨큐경제학 맨큐경제학의 맨큐선생님을 글로벌리 접속을 해서 우리 책을 방북봉 철학을 좀 담아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인즈는 맨큐맨키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공황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국가가 화폐라는 걸 잘 통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죠. 재정정책은 돈을 막 퍼주거나 아니면 돈을 줄이거나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래서 불경기에는 금리를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풀어주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돈 쓰게끔 돈을 막 쓰게끔 하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금리를 올려서 쭉 빨아들이고 쭉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돈의 공급을 줄여버리고 이런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공황에는 일단 초과 생산된 거를 살 수 있는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을 늘려야 된다. 대공황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주치를 늘려라.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막 퍼줘라.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눈물을 머금은 편지를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 네 맘대로 해. 그 정책이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그래서 테네시강의 댐도 쌓고 노동자들에게 밥도 사 먹을 수 있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사려는 수요 의지가 넘쳐나게 유효 수요가 넘쳐나게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기존의 고전학파 경제학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은 이 수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공급만 잘 해주면 알아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루온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질 것이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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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공급만 톡톡톡 던져주면 수요는 모르겠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움직이니까 나 애덤 스미스의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조그마한 정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라. 그런데 케인즈는 시장 개입을 안 하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빨리 시장에 개입해라. 그래서 케인즈 이후 정부는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했죠. 정부가 경제의 침체에 빠지지 않게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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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DU에 2차 세계대전 또 나고 아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참 헷갈렸네. 우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1910페이지 1929년 우리가 블랙 먼데이가 옵니다.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대공학의 시장은 블랙 먼데이에서 왔어요. 블랙헤드 같은 건가요? 아 이제 블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무언가 충격을 받은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웬즈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1929년 10월 24일에 폭락을 하는 거죠. 목요일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폭락을 하고 그해 8월 388.70 다우지수가 다우 3년 후 1932년 7월에 41포인트까지 거의 10분의 1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다우네요. 다우 네.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그리고 1930년에 400만 명의 실업자가 2년 후에 1300명까지 1300만 명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하죠? 13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4인 가족 기준이면 기준이면 5200만 명이 굶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죠. 많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삶을 사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실업자들이 너무 넘쳐나고 GMP도 폭락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케인즈의 얘기를 들어서 근본이제를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케인즈의 의견을 가장 잘 들었던 애들이 독일하고 이탈리아예요. 걔네들이 미리 근본이제도 포기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실 미국이 우리 근본이제를 폐지했잖아요. GDP 대비 200% 넘게 돈을 풉니다. 막 풀면서 그 후에 영광의 30년 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30년 동안 고성장과 고인금과 저물가 세계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후에 한 70년대까지 굉장히 잘 사는 미국이 세계 시장을 이끄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정부가 돈을 막 풀어대니까 결국 적자가 너무 누적되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물가 상승이 너무 많이 돼요. 돈을 막 풀어내니까 돈이 돈 같지 않고 그러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일 쇼크는 공급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 부분에 충격이 났어요. 이때 케인즈의 활동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의 오일 쇼크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유가가 폭등을 하고 석유는 모든 생산품의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생산비용이 증가하니까 수요도 적고 소비가 줄어들고 공급이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뭐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불황이잖아요. 불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불황인 상황에서 케인즈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하거든요. 불황에 그래서 토목공사도 하고 돈도 풀고 하는데 했어요. 그런데 돈을 푸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불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난 좋은 것만 생겼나요?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그사우루스는? 그래서 이제 이 아 이 케인즈의 어떤 그 이 공급 정책도 만능은 아니다 만능은 아니 그러니까 이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도 만능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했나요? 그러면서 시카고학파가 탄생이 된 거죠. 시카고 시카고학파는 내버려둬라 아 다시 그 애덤 스미스의 그거를 좀 약간 개량해서 네 내버려둬라 그래서 공기업을 민용화하고 감세 정책을 하고 금산분리 완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약간의 이제 애덤 스미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장에 내버려둬라 시장 개입을 적게 하고 민간과 어떤 시장의 자유활동을 중시해라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좀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학파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 시카고학파가 또 한동안 또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이론들이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와 그 누가 케인즈학파의 이게 왔다 갔다 그때그때쯤 적재적세 이렇게 그렇죠. 큰정부적한 점 큰정부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책들을 정부가 이제 적절하게 지금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되게 올랐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는 그런 미국 정부의 기존의 어떤 학습법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 보고 있고 고용률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고용률 고용률이 나빠지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이 온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지만 고용률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일단 죽이고 불황이 오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죽여야 된다. 방법은 돈을 줄이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려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고용률이 떨어질 때까지. 고용률이 좀 신호인데 고용률이 좀 그거라면 신자유주의의 감세정책 금산분류 하나 노동시장위원회 공개혁위원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신자유주의도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신자유주의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을 잘라라. 실업률이 왕 올라와요. 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 고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케인즈는 완전 고용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실업률은 어쩔 수 없어. 실업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 왜냐하면 작은 정부잖아요. 케인즈는 강한 정부고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용까지 알아서 해. 그냥 내버려 둬. 고용은 알아서 해결되는 거야. 다만 우리는 물가만 잡으면 돼. 라고 보고 물가를 잡히는데 가장 큰 악재 요소가 임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임금을 줄여. 이런 정책들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문제가 우리가 오일 쇼크가 두 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일 쇼크는 오펙이라고 1961년 1월에 석유수출급기구를 만들었어요. 중동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뭐냐면 담압. 담압. 석유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게 됐냐면 73년에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73년에. 제가 이제 73년에 태어났는데 미국이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해요.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그러니까 이 오펙이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건데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냐.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야만 석유 패권에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미국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펙이 열받아서 73년에 빈회의를 개최하면서 유가를 70% 인상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12월에 테헤란에 의해서 130%를 인상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네덜란드행 원유선박 수출도 금시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힘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랄덩이 2.5달러가 갑자기 10달러로 치솟고 미국이 이제 물가상승률이 10%가 넘어가고 뭐 실업률도 4.9%에서 8.5%까지 단기일에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펙이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준 거야. 야 우리가 기름 안 쓰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원자재의 힘을 근데 우리가 그동안 원자재가 이렇게 급등하리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인위적으로 갑자기 벌어진 거 네. 그다음에 이제 1979년에는 이란 회교혁명 직후에 오펙크가 한번 더 확 올려요. 80년대까지. 그러면서 이런 뜻하지 않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강한 정부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경기는 불황인데 돈을 갖다 푸니까 원자재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는데 여기다 돈을 퍼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나버리는 거죠. 불황인데 돈을 푸니까 이 원자재 그러니까 돈을 푸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석유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돈이 풀릴수록 원자재에 그러니까 옛날에 만 원 주고 먹던 밥을 이제 2만 원 주고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유가가 안 그래도 지금 100달러인데 예를 들면 돈을 더 푸니 이게 150, 200 이렇게 줘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유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케인즈에 이렇게 퍼주는 정책들이 안 맞다. 돈을 풀었는데 그 기름감만 올라가고 네. 뭐 나머지가 완성되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어찌됐든 이 신자유주의는 물가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자유방임에 다만 임금 상승은 좀 막아라. 이런 어떤 강직한 노동정책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임금 상승은 막혔고 물가는 올라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기 되게 힘들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켜주는 거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원래는 케인즈는 돈을 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버릴 건 버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약간 고통받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약간 부성원들이겠네. 그렇죠. 대기업한테는 유리하고 이제 중소기업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불리한 왜냐면 감세 정책들도 하거든요. 이거 못 버티면 이제 좀 많이 좀 붕괴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놓고 간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부분들 보다는 좀 대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규제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덧붙여서 그러니까 작은 정부니까 국가를 이제 큰 걸로 보고 대가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니까 규제도 철폐하고 작은 정부를 이렇게 꾸미면서 어떤 공기업도 민용화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감세 정책도 하고 뭐 임금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그러니까 케인즈는 완전 고용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고용을 완전하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아 노동력은 난 잘 모르겠어. 오히려 잘라. 맘대로 해. 대신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돼. 뭐 이런 그러기 위해서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 짓도 하지 마. 그러니까 토목공사나 뭐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괜히 불경기에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하고 반대로 이 통화량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니 오히려 소비는 감소하고 경기 침체는 더 심화되고 이런 뭐 정부는 아무 짓도 하지 마. 뭐 이런 그 정책들을 하거든요. 애초에 케인즈 이게 안 먹혔기 때문에 나온 게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렇죠. 오펙의 그런 사실 다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만으로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시카고 학파가 나온 거고 예를 들면 또 아담 스미스가 안 되니까 케인즈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리 방구뽕 경제학이 나온 거죠. 다 같이. 네. 다 같이. 약속하자.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방.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음식을 시켰으니까 소주하고 설렁탕에 대해서 음식도 안 돼? 음식을 먹고 들어갈까요? 어. 음식이 안 돼. 아 여기서 먹나요? 네. 네. 그러시죠. 가져올까요? 아 제가 또 먹방을 해야 되는데 아 또 부담이 아니 괜찮습니다. 아 부담이 됐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잠깐 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또 쉬시는 것보다 또 먹는 걸 또 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안 드셨나요? 네. 아니 화장실을 자주 가서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비약이 좀 있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해도 아 안 먹은 게 없죠? 아 안 먹은 게 없죠? 아 왜 안 드세요? 아 그 밖에 팀장님은 네. 다이어트한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더 가져와야죠. 아 이게 멋진데요. 이 그림. 밟아도 되나. 이거요? 네. 밟으려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밟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예. 선생님 이거 좀 드시나요? 이거? 양파 좋아하시나요? 아 예예. 이거를 어떻게. 아 옛날에 이게 이렇게 들어있어. 아 이게 간짜장이라 했군요. 우리가 한 4시간 했나요? 어 아니요. 다섯 시간 했습니다. 아 다섯 시간 했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얼마 안 했네요. 이거 또 선생님이 방송은 안 했지만. 네. 또 좀 일찍 오셔서 또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 나눈 시간만 하면 7시간. 아니다.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네. 재밌네요. 네. 재미있는. 재미있는 일이죠. 네. 어떻게 오늘은 체력이 잘. 저는 오늘 수업 들으려고. 네. 이틀을 쉬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쌩쌩해요. 아 좋습니다. 오늘은 새벽 1시? 네. 선생님도. 또 월요일에 출근하셔야 되고.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똑같이 공부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모두 똑같이 자면 돼. 그런데 왜 1시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아 그러네요. 네. 이거를 대전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 좋습니다. 다 같이 자면 되는데. 네. 우리 모두. 이거는 이제 그 유엔에서 한번 국가 수장들이 모여서. 네. 다 자게 시켜야 돼요. 아 좋네요. 네. 이렇게 무한한 자유는 안 돼요. 아 좋아요. 다 자게 하고. 네. 다 놀게 시켜야 돼요. 노는 시간 다섯 시간 확보시켜야 돼요. 아 좋습니다. 아 다섯 시간씩 놀아라. 좋네요. 아 벌써 다섯 시간이 됐는지 저는 잘 몰라서. 한 네 시간 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 드시고. 네. 일곱 시간 자고 다섯 시간 놀아.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아 예. 아 요즘 저희 아들이 저를 이름을 자꾸 불러가지고. 어? 이름을요? 어떻게? 네. 우리 그 윤종신 선생님의 그 팝빙수 노래 있잖아요. 빙수야. 빙수야 대신에 민수야를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민수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자유분방하네요. 네. 이게 친밀함의 어떤 표현 같은데. 아벨레미가. 민수야 민수야 자꾸 불러가지고. 네. 그 팝빙수 노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한 번 매를 드시는 것도. 매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방법이죠 뭐. 네. 이런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친근함의 표현이 아닌가. 아. 우리 그. 그쵸. 우리 그. 제가 이제 아들내미 둘하고 저하고 셋이 태국을 갔다 온 거거든요. 셋이. 그랬더니 주변에서 아들이 말을 잘 듣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쵸. 그리고 그걸 또 막 강하게 하면 또 막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2 아들이 아빠랑 그 해외를 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빠를 좋아하니까 또.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네. 아니 요즘 뭐. 이게 진짜 케인즈 악파랑 신자유주의 악파랑 이거를 보는 것 같네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저희 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죠. 자유. 좀. 보이지 않는 선생님. 네. 풀어주는 편인데. 아. 참. 자유주의. 자유주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가 방식에 있어서는. 네. 제가 이제 그 스물일곱 살. 스물여섯 살 때. 일곱 살 때죠. 일곱 살 때 제가 어학연수를 갔어요. 일곱 살 때요? 스물일곱 살 때. 아. 스물일곱 살 때. 네. 스물일곱 살 때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위니팩이라는 곳이 있어요. 캐나다에. 그 미국 중부 위쪽에 있는데. 거기가 겨울에 평균 영하 25도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대학 기숙사에서 어이 살았는데. 그 그날. 그거 말씀 드렸나요? 그날이 그 NFL. 네. 그 뭐죠? 미국 아이스하키 최종 결승전이에요. 캐나다 팀과 미국 팀이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엄청나게. 그렇죠. 중요한 날이네요. 다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캐나다 그 친구들이 그 뭐죠?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에 대형 TV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다. 애들이 다 모였어요. 아. 모여서. 한 방에 보내버렸죠. 걔네들. 자기 방으로. 아. 참기름을 우리가 참기름 볶음밥을 해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잖아요. 네. 서양 애들이 참기름 냄새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그 NFL 결승전. 네. 우리로 치면 월드컵 한 4강 경기 이런 거를 안 보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아. 그리고 누가 모였냐면 일본 애들. 그리고 우리. 네. 이렇게 모인 거죠. 드시죠. 아. 드시죠. 그렇구나. 네. 참기름 냄새. 그리고 한 가지는 일본 애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네. 걔네들이 이 아버지가 조폭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조직폭력배가. 조직폭력배. 생긴 것도 여자애인데 좀 이렇게 우악스럽게 생겼어요. 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너네 아버지 좀 갱스터라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발 씻었어 그러더라고요. 발 씻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뒀다. 네. 우린 손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발 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행적이 아무래도 발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네. 그런 느낌인가. 요새 뭐 재밌게 본 영화 있으세요? 저는. 저는 오징어 게임. 전에 오셨을 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게 아직도. 음. 아. 우영우 좀 재밌게 보다가. 우영우? 지나가면서 본 거랑 방구뻥 보고 그거 그 뭐지? 그 장애인의 사랑? 그 제비 나오는 거 그거까지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 저희 집 TV는 이상해가지고 그 SBS밖에 안 나와요. 본의 아니게. 또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좀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도 SBS만 요즘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도 못 보고 그러는데. 아 1박 2일도 챙겨서 보세요? 옛날에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SBS만 집에 나오고. 나머지 뭐 케이블 채널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SBS는 좀 별론가요? 아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한 채널만 편식하게 되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인도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혹시 넷플릭스의 알랄랄 알? 아 제가 넷플릭스를 안 봐요. 알랄랄. 네. 저는 이제 공짜로 핸드폰 주는 웨이버 웨이브만 보는데. 그래서 인도 영화를 잘 보지는 않는데. 되게 있는데 하나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뮤직 알라딘.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알라딘 보면. 네. 그게 좀 슬펐다가 노래 불렀다가 뭐 이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장르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제가 이 침착맨 나올 때마다 인도 영화처럼 좀 버라이어티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경제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뭐 또 한 번에 변신을 또 하셨고. 그래도 오늘은 사실 이 경제학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얘기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고민수 게임도 하셨고. 아 전에 최고민수 게임. 그렇죠. 변신을 계속 하시니까. 사실 오늘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을 좀 갖고 와야 되느냐. 그 고민을 했는데 간만에 오기도 했고. 오늘 사실 이 주제가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경제사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또 설명해야 되고. 실제로 경제학 책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쉬운 부분만 제가 좀 간추려가지고 한 거라서. 생각보다는 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걱정도 좀 앞서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느냐. 아 근데 우리 그 침착맨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게 오늘의 어떤 이 해석을 좀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듣기만 했는데. 어우 그 듣기만 해도 우리 그 침착맨 선생님이 사실 이거를 제가 일주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책을 한 4개 정도 보고 그중에 이제 코어만 좀 압축해서 한 거라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이게 즉흥적으로 보시고. 그거를 좀 이해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잘하신다. 과찬해집니다. 아 오늘 또 우리 하나 건졌잖아요. 방구뽕 경제학. 네. 방구뽕. 방구뽕 믹스. 다 같이 놀자. 네. 근데 그거는 직장인들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 일단 학생들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같이 좀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누구도 손해볼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 같이 쉬면. 저는 저희 아들들이 이제 공부를 학원을 좀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부터 학원을 뺐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와이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시는 곳이 아무래도 학군이 좋아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다 학원을 가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빼고 좀 놀아봐라.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태국을 11동 갔다 온 거냐고. 근데 또 막 옆에는 다 하고 있는데 놀으라고 하면은 또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제 아들. 그냥 막 옆에서는 막 계속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아들은 방구뽕 정신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다 같이 드셔야 되는데. 네. 별로. 되게 답답해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해요? 아주님은? 아주 즐거워하죠. 아주 즐거워하죠. 네. 저는 요즘. 사실은 스터디 카페에서 살거든요. 이 방구뽕 정신과 이게. 완전 반대로. 완전 반대로. 그러면 설마 또 책을 또. 네. 책을 지금. 올해 제가 책을 두 권을 썼어요.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게 규율이 안 지켜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남은 시간에 쉬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스터디 카페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가서 보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잔뜩 있고요. 제 나이 때 사람들이 스터디 카페에 앉아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책을 두 권을 썼는데 책이 한 권도 지금 출간이 안 됐어요. 책이 두 권이 장전이 돼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 세 권 쓰시지 않았나요? 네. 세 권 쓰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썼는데.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쓴 거를 내년 1분기에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또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하고. 오늘 이제 만약에 이 강의 경제학 강의 준비한 게 조금 덜 되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머지 부분들도 좀 하고. 저는 오늘 이 분량을 오늘 12시까지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 준비를 해온 건데. 오늘 또 밤 12시. 그래서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한 만 분 정도 들어오셨죠? 이 만 분이 들어오신 분들이 니즈가 계속 한 시간씩 늘렸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땐 다섯 시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 여섯 시간 반 여섯 시간. 오늘은 일곱 시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시부터 하면 아홉 시, 열 시. 이게 좀 약간 그 가속화. 가속화의 오류. 사실 강의하시는 게 재밌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기네? 이런 순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부터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하다보니까 숫자의 오류죠. 다섯 시간 했네? 여섯 시간 했네? 하다보니까 강의해 주신 선생님도 여기에 의식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압박 아닌 압박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너무 하시면은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정이 또 힘드시니까 내일 일정도 있으시고. 아 저 내일 일정 비워놨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일정이 출근 안 하시더라도 집에서 또 보내는 것조차도 역시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꼭 일만 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그 뭐라고 그러지 이거? 스케줄? 이게 엉켜버리면은 바이오 리듬이 엉켜버리면은 이게 또 영향을 줍니다. 화요일날도 출근하실 때. 제가 올해 여기 처음 왔어요. 이 지역을. 음. 시차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간만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이상한 줄 알았어요? 나. 옛날에 한번 방송에서 이사 가신다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장소를 알아보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 작업실. 네. 멈췄어요. 이제 어떤 그런 작업들은 좀 고만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 많아요? 네. 만화는 뭐 사실상 멈췄죠. 아. 그래요? 제가 올 1월에 이모티콘 작가로 데뷔하려고 이모티콘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이모티콘을 만드신다고요? 네. 최고민수 캐릭터로. 음. 이모티콘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죠?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그 N잡으로서 괜찮겠다. 제가 원래 중학교 때 미대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림을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미술선생님이었는데 저 모르고 소질이 있다고. 음. 그래서 무슨 사생대회를 저를 내보냈는데 거기서 뭐 이따만한 상을 받아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림에 내가 약간 소질이 있나? 그래서 이제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집안의 반대로. 네. 우리 시댁 때는 미대에 가는 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세대랑 비하면은 훨씬 괜찮아진 거죠. 지금도 그렇게까지 막 막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가 좋아하면 그래 해라는 느낌이지. 야. 막 이런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서양학과를 지원을 해보려고. 제가 20대 때 유아도 좀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치들을 해서. 이. 저기. 이. 이모티콘 과정을 갔는데. 네. 두 시간 듣고 드랍했어요.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밀러스트를 배우는데. 원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나는. 아. 익숙하지 않은 그거를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블렛이나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술 분야를 우습게 한 거죠. 아니요. 그 익숙하지 않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만 듣고. 응. 학원을 들어갔죠. 좀 하면 익숙해지긴 해요. 그 도구가. 저는 이제 인생의 철학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음. 라고 해서 이제. 베스트셀러잖아요 쓰신 거는. 뭐. 엄청 인기가 많아서. 그 베스트 그 항상 항목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아. 선택과 집중에 선택을 대화로 하고 집중을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저도 이모티콘 작가를 한번 은퇴하고 한번 하면서. 우리 침착맨 전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저도 이모티콘 없는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이모티콘. 끝났어요. 근데 이모티콘 하시면. 침착맨 이모티콘 엄청 파릴 것 같아. 아. 누가 사셨습니까. 여기 다 산다고 할 것 같은데요. 나 샀는데 그런데요. 말만 그래요. 말만. 그리고. 제 여동생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네. 트로트 곡을 하나 작곡을 했어요. 지금. 근데 성악하신 분들이 트로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뭐 연결고리가 있나요. 첫 번째는 트로트가 작곡이 쉽대요. 음. 그리고. 이 댄스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은 이미 그 외국계 작곡가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 경쟁이 더 치열하대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 신인 그 작곡가들이 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성악하고 트로트랑 뭐 연결고리가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아니고 작곡이 아무래도 리듬이 이렇게 단순하니까. 근데 그런 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순하면 서로 단순한 것끼리 더 중독성 있고 더 그 훅이 있는 걸 만들어야죠. 그렇죠. 사실은 단순함이 더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제 여동생이 지금 작곡을 했는데 가수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내가 가수를 하겠다. 라고 했더니 여동생이 답이 없어요. 그 목표도 있으시잖아요. 순회 공연. 네. 트럭트 싱글을 내겠다고 해서 이제 작곡가는 제가 섭외가 된 거잖아요. 네. 제 여동생이 작곡이라는 걸 하나 해놨으니까. 제가 들어봤는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또. 근데 섭외가 확실히 된 거 맞죠? 이제 제 여동생이 이 노래는 장윤정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빠는 뜬 다음에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장윤정 씨를 드리고 싶어도 장윤정 씨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장윤정 씨한테 못 질 바에는 차라리 날개 졸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여동생에게. 최악의 경우에는 돈 주고 사는데. 최악이 원래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거 최악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원래 돈 주고 사는 거죠. 이제 여동생한테는 최악이 나한테 이제 파는 거겠죠. 식사는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숫자요? 식사. 식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안 먹고 점심 여기서 와서 먹고. 저녁은 방송하다 보면 안 먹을 때도 있고 집에 가서 먹을 때도 있고. 저녁은 한 8시, 9시에 먹어요. 9시에? 오늘 되게 일찍 먹는 거네요. 네. 이상하게 식사가 당기더라고요. 듣는 것도 아무래도 좀 약간 에너지. 오늘 되게 에너지틱하게.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생각보다 그래도 잘. 어찌 됐든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좀 고등학교? 좀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수업을 잘 안 들어가지고 경제학은. 고등학교 얘기이지만 고등학교에 이게 이제 약간 세계사가 섞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좀 세계사에 경제학을 좀 붙여놓은 거니까.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이런 애덤 스미스까지는 많이 들었고.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케인즈는 몰랐어요. 케인즈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런 뼈대를 가지고 이제 경제학을 이제 다음에 접하게 되면 조금은 쉽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케인즈가 나오고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절대 그 대응책이 나온 줄 알고. 근데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서. 아 이게 뭐 만능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경제하는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봐. 답이 없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스태고사우루스가 오면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공룡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족들과 해외여행은 언제 정도 가실 거예요?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정이 바빠서. 근데 제가 참 그 한 게 가족들하고 여행은 1박. 얼른 갔다 오고. 저 혼자 가는 건 2박. 어디 가세요? 호텔 가서 있었어요. 호텔 100. 호캉스. 호캉스. 아 호캉스 좋죠. 나울로 호캉스. 호캉스. 호캉스 좋죠. 가족하고 여행을 좀 자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애들이 커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갔던 여행과 중학교 때 갔던 여행의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푸켓에 갔을 때 아빠 한 번 더 가줘요. 이 느낌과 요즘 이제 데리고 다닐 때는 모시고 다니니까 조식은 드시겠습니까? 뭐 점심은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사춘기 아들. 매를 드는 것. 아 매. 매를 드는 것. 매를 들고 싶은데 이게 옛날에 한 번 들어봤는데 아 매를 한 번. 부작용이. 아 제가 막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기분이.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항상 뭐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는 성실하게는 살아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좀 설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실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선생님은 너무 성실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성실한 것 같아요. 기준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맞추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기준에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생각에도 그러시죠. 저희 이제 출판사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굉장히 일정을 잘 맞춘다는 거죠. 한 두 달 정도면 책을 하나 써서 갖다 주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원료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인생 철학이 하나만 하자라는 게 인생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하자고 일단 막 써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5페이지씩 뭐 이렇게 쓰다 보면 한 달이면 한 150페이지 쓰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한 300페이지 정도 쓰니까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 하나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저는 책을 쓸 때 앞에 하나를 더 덧붙여요. 아드라. 아드라. 아드님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이 아드라라고 감정이입이 되고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드라 이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이 이렇게 좀 아들에게 사실상 이게 뚜비뚜바죠. 그래서 이제 아드라 이래라 아드라 이래라 아드라 이래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우연치 않게 그 이 뭐지? 와이 뭐 TV 드라마에 와 있잖아요.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 거기 보니까 그 80대 노모가 자식들한테 버려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뭐 건물도 떼어주고 뭐 그랬는데 결국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거의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돌보고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유대감 매를 들어야겠다. 아니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아침에 출근할 때랑 저녁에 퇴근할 때 우리는 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껴안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아들내미가 우통 벗고 있고 나도 이제 선생님도 벗고 다니세요? 네. 우통 벗기도 하고 목욕하기 때는 이렇게 벗잖아요. 갑자기 한 번씩 껴안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이랑 어찌 됐든 이게 껴안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가능하시니까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단 저는 무조건 껴안거든요. 아드님이 되게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나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귀찮아 뭐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표현만 그렇게 하고 결국 뭐 할 뻔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이렇게 서로 껴안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니까 딸내미였으면 나가서 매를 집어부는 것도 아 그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건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뭐 매시간 맞았어요. 매시간 그래서 되게 많이 맞고 자랐는데 나는 좋진 않아요. 맞아요. 지나고 나니까 심지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집에서 맞아보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매를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버릇없게 자랐어요. 아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맞았던 기억들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고맙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내가 그렇게 맞았어야 되지? 아무래도 감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엄청 맞았어. 학교 다닐 때. 감정이 안 들어갈 수 없어. 시험만 끝나면 예를 들면 96점을 맞았는데 92점을 맞잖아요. 4점 떨어졌다고 4대를 맞는 거야. 지난번 근데 0점 맞은 애가 4점을 맞으면 안 맞아. 걔는 그럼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하면. 100점을 계속 맞는 게 아니라면. 지난번보다 무조건 떨어지면 맞는 거야. 떨어진 그 숫자만큼. 구조리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92점이면 되게 잘한 건데. 그렇죠. 맞을 게 아닌. 96점에서 92점이면 되게 잘하는데 왜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다 같이 놀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중고딩은 당장 놀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 저기 우리 침착맨 선생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 A4지 아니 그 이렇게 뭐죠? 요만한 8절지 했다가 매일 숙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막 공부했다라는 그거를 앞뒤 한 장 빡빡하게 해서 깜지를 써요. 8절지를요? 네. 그래서 어떤 놈들은 이 볼펜을 3개 주고 막 쓰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번 쓰면서 외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는데 제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숙제 양이 많아버리면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학습 효과가. 그러니까 뭐 영어 시간에는 영어 그거 단어 외운 거 그거 해서 해야 되고 수학 시간에는 또 수학 공부했다라는 징빙을 내야 되고 저희 때는 그거 그거 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원금만 단련되신 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은 그렇게 매일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다가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 좋은 애들은 그거를 막 이렇게 띠? 이렇게 뭐죠? 흑지 돼가지고 하고 가끔 선생님들이 또 이걸 일일이 또 봐요. 그래서 또 불러내서 뚜드려봤고 흑지다.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흑지. 아 먹지. 먹지. 네. 먹지도 생각보다 요즘에 사본 적이 없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옛날에 문방꽃이 팔았는데 그쵸. 그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그 친하신 분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번 갔어요. 아 그래요? 방송 겸 어디로 가셨어요? 내가 가평 아 그때 그건 봤는데 내가 이거 번지점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거기는요. 네. 거기는 어디더라? 궁예 사는데 어디죠? 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음에 한번 저도 불러주세요. MT? 네. 아 좋습니다. 잠을 못 재우고 난 교양 교양 시간 네. 그래서 이거 어때요? 초금수 게임 아 좋아요. 제가 그러면 게임 마지막에 산남들 한 명이 승 교양 수업을 무사히 수료한 사람이 승 저랑 껴안고자기 하사품으로 꼭 1등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꼴등이 껴안고자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꼭 한번 불러주시면 열심히 내가 아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침착맨 그 카페에 이렇게 하나 사실 우리가 그 약속은 기존에 잡혀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약간 초금수 게임을 제안한다. 아 약간 스포일 개념으로 여행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한 7천 뷰 이상 보시더라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만 명 넘었어요. 아까 즉 사염 시청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반갑다. 오랜만에 뵙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9개월 만에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 이걸 하면 또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 선생님 또 이것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죠. 아 저는 좋아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고 사실 사실 이거를 태국 끌고 갔거든요. 태국에 가서 좀 하자 준비를 준비를 근데 제가 중간에 노셔야 되는데 중간에 배탈 났잖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물 때문에 그래서 한 3일 이렇게 좀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늘어진 거죠. 근데 너무 돈 아깝잖아요. 태국 가서 이거 공부하시려면 이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 그 태국 가서 제가 뭘 했냐면 우리 아들들을 수영장에 풀어놓고 저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썬배드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 보고 이런 걸 했으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빠지면 20cm 남겨놔도 밀어라. 빨리 밀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끔 아 그리고 저 여기 여기가 엄청 탔어요. 지금 껍질이 벗겨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낫이 이렇게 메리어스 같은 거를 탈피를 입고 있는데 여기가 막 하루 잤는데 여기가 하루 이렇게 수영장에 있었는데 여기가 빨개진 거예요. 한국 갔더니 여기가 껍질이 벗겨졌어요. 나는 무슨 때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여기 지금 막 쓰라리실 텐데 조금 쓰라리진 않는데 아무튼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저도 오늘 사막이 사막이 탈피한 껍질 발견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태국의 뜨거운 날씨가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이걸 해서 다음에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에브리띵 스케줄을 잡아서 한번 에브리띵? 에브리띵 에브리띵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날에 여파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여행 가면 돌아오는 거죠? 자고 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자고 가더라도 그 다음 날 또 일정을 또 소화하게 되면 에브리띵이라도 하더라도 조절은 해야죠. 아 그럼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종말의 날처럼 뭔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여기서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어떤 거요? 여행 촬영 가시면? 그 최근에 갔던 거는 12명 아 12명?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그거는 이제 좀 지향을 하고 지향을 하고 좀 부분적으로 가면 가돼. 네. 다 같이 막 12명이 다 가는 거는 좀 12명 누구누구 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동년배랑 동생 형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방송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다 갔어요. 나중에 뭐 선생님들 모시고 가는 것도 선생님들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하면 다 같이 듣고 그렇죠. 한 시간씩 계도 선생님 하면 다 같이 듣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시간씩 썸머 스쿨 뭐 윈터 스쿨 뭐 이런 식으로 좋을 거 아니면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여행이 좀 묶였는데 일본이 여행이 풀리면 겨울에 후카이도 눈밭에서 이렇게 한 시간씩 하고 눈밭에서 저 저 저 추천 추천 장소 하나 있는데 독도 독도? 독도 독도에서 왜 독도 어떻게 가요? 독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울릉도에서 가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기상만 좋으면 울릉도를 가고 울릉도에서 갈 수 있구나. 네. 저는 울릉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울릉도를 가서 성인봉을 한번 등산을 하는 거예요. 성인봉 성인봉 등산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봐서 독도도 한번 가고 독도도 한번 가고 독도도 한번 가고 지금 울릉도가 지금 비행장이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지금은 배 타고 배 타고 근데 이 배가 죽여져요. 죽여져요. 배멀미가 아 배멀미가 죽여져요. 배멀미 하세요. 배멀미 제가 배를 본격적으로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이게 좀 안 흔들리는 배만 타서 아 이게 저는 울릉도 갔는데 안 탔으니까 그 도동항인가 그 강릉 쪽에서 탔는데 배멀미를 왕복 한 열다섯 번 한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이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 배가 이렇게 가거든요. 퉁퉁 비틀이라고 퉁퉁 치면서 가요. 세 시간을 가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세 시간에 열다섯 번? 갈 때 일곱 번 올 때 여덟 번 그래서 세 시간이면 요거 번이면 사실상 30분을 한 번 한 걸로 거의 뭐 몰골이 많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가는 건 되게 물살이 세고 포항 쪽에서 가는 건 좀 부드럽다고 그러더라고요. 포항 쪽에서 포항 쪽에서 가서 거기 울릉도에서 하루 보내고 그다음에 독도에서 이렇게 하고 사실 독도를 한 번 방문한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독도를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기상이 나쁘면 독도를 못 가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아 저 뭐죠?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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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은 최남단에 있는 통영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그 저기 유적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통영에 그렇죠. 옛날에 충무시가 통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어떤 이순신 루트를 좀 보는 그런 것도 괜찮고 통영에 가서 통영 꿀빵도 좀 먹고 꿀빵도 약간 그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한라산 등반 집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정하시는 건가? 아니요. 일부러 거리를 소트를 좀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친해지려면 땀을 좀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에 아침에 가서 가자마자 한라산으로 쏘는 거죠. 알았어. 네. 그래서 비행기를 한 7시쯤 타고 8시에 내려서 한라산 쏘아가지고 기상이 안 좋으면 어떤 못하잖아요. 그날. 그렇죠. 그때 그때 정해지니까. 아니 근데 겨울에도 등반하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등반하고 내려오고 괜찮았거든요. 좋죠. 저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그래요? 한라산에 올라가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라산 이 분화구 거기 내려가서 백록담 백록담 아닌가? 백록담 맞죠? 네. 그래서 이란은 울릉도 이한은 통영 삼한은 우리나라라면 제주도 한라산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다 좋네요. 네. 울릉도도 좋고 아니면 저희 집 앞마당 목동 자택에 저희 집 앞마당 제가 1층 사회거든요. 오 좋은데요. 앞마당 앞마당인데 지금 전용으로 그 아파트 거기서 좀 뺏을 그렇죠.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 공영시설인데 우리만 쓰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여행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뭐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뭐 하겠다라든지 근데 캠핑카를 제가 그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된 거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뭐죠? 끌고 다니는 거 카라반 아 카라반 카라반에서 잡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와 이거 미스코 다 있네 이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캐라반이 이렇게 고정돼있는 캐라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뭐 글램핑장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운전해가지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게 사실은 캠핑카가 식수랑 화장실 그것만 잘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관리가 너무 귀찮은 것 같아. 관리? 네. 그거 비워줘야 돼. 뭐 물 채워줘야 돼. 근데 한 번 이렇게 색다른 컨셉으로 해서 캐라반 빌려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왁자지껄 해서 한 번 가서 텐트 치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좋잖아요. 네. 옛날에 저 군부대 동해안에 있었는데 거기 무슨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캠핑카 갖고 와가지고 주차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는 캠핑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소대장 교육 받을 때 2인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텐트를 쳤어요. 아침에 깨고 보니까 텐트 밖에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이게 한 조가 된 친구가 뚱뚱해요. 걔가 나를 밀어낸 거야. 근데 이렇게 군용 텐트는 이 가운데를 좀 허술하잖아요. 내가 그 밖으로 빠져나왔더라고요. 아침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럼 매를 들어야겠네요. 아 그 친구가 결국 이제 저랑 같은 그 사단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걔가 이제 그 뭐지? 토우라고 지금도 그런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차 무기가 있어요. 토우 미사일. 토우. 네. 그래서 그거를 그거 약자일걸요? TOW가? 네. 맞아요. 토우. 토우. 토우였던 것 같은데 이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렇게 운전병이 하나 있고 소대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게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건데 그걸 이렇게 달고 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도로 갔다가 빵 쏘고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 그 육군 이 소대장 중에는 최고의 보직이거든요. 걷질 않아. 무조건 전쟁 나면 아니 뭐 연습하면 도로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로만 타고 다니니까 땡보직인 거예요. 훈련받을 때도 훈련받을 때도 근데 그 토우소대장을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뭐 해가지고 그 친구가 결국 땅굴소대장으로 갔어요. 땅굴소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땅굴 파는 거예요? 땅굴소대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어 그 이제 땅굴 안에 새가 있어요. 새를 키워야 돼요? 그 새가 죽는지 음 왜냐면 이 새가 죽는다는 건 뭔가 독가스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일부러 새를 키우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새가 먼저 죽는지 그러면 새가 새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 죽는 순간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광객 관리 네. 그래서 아주 편하죠. 하루 종일 뭐 그럼 만약에 딱 일어났는데 새가 죽었어요. 근데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새가 죽었다고 보고하면 복잡해지니까 다른 새로 내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고 다행이네요. 왜냐면 그랬을 때 후퍽퍽이 크기 때문에 근데 새가 죽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가 죽으면 화학병과에서 단독면 쓰고 들어와서 그게 다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이런 거 하고 왜냐면 관광객들이 구경을 오거든요. 땅굴에 그러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새를 계속 관찰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는 간첩이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잠수복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해변가에 잠수복 같은 게 발견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잠수복이 발견됐는데 그냥 치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궁금한 이야기인가 그 이렇게 SBS 장성규 아나운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동해안 공비 침투 뭐 이게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소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 낫짝 그게 됐었네요. 그때 막 우리 군인들도 몇 명 죽고 그랬어요. 실제 예비군도 한 명 죽었지 않나요? 글쎄요. 예비군 다 동원됐다가 네.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는 동해 아니아니고 파주 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그때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저희 동기들은 거기서 계속 총 쏘고 그랬죠. 저희 1년 선배는 무장공비를 잡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대했어요. 물어볼 것 같은데 더 할 거냐 제대할 거냐 근데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간첩을 잡으면 그 간첩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남은 군생활을 이렇게 그냥 금이 화냐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어디 군에 산다 그럼 군청에 내려줘요. 군청에 카퍼레이드 한 번 하고 간첩 잡은 소대장이라고 카퍼레이드 하고 집에 가요. 제대 간첩 잡은 게 군대 안 간 거랑 똑같은 거네요.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간첩 한 번씩 잡은 거랑 비슷한 포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 저희가 이제 파주 임진각 그쪽 라인을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간첩들이 이렇게 고무 그 보트 고무 뭐라고 하죠 이 튜브 그거에 가만히 있으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몸만 담그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넘어온 거예요. 열 몇 명이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방향 감각을 애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임진각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북쪽으로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저기 이등병 새로 온 애가 3일차인가 4일차 되는 애가 신병인 줄 알고 데려갔어요. 신병이 이제 말년병장이랑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병장이 너 잠들면 주는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안 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부스럭부스럭해가지고 이제 철점화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암고를 댔겠죠. 뭐 근데 답이 없으니까 쐈어요. 뭐 빵 쏴버린 거예요. 진짜. 긁어버렸어. 빵 쏜 거예요. 와 참 군인이네.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잘못 쐈으면 걔는 영창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원래는 막 쉽게 안 땡겨지죠.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쏘면은 막 또 막 복잡해지니까. 근데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군인이네. 아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갑자기 총소리가 나니까 그 조용한 데서 뭐냐고 이제부터 해가지고 결국 다음날 수색을 했는데 이러고 죽은 거예요. 여기 여기 맞아가지고. 한 방에 헤드샷을 그래가지고 이등병 바로 제대했어요. 참 군인이네. 참 군인이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들이 빨리 제대하려면 간첩을 잡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벼락바위로 가는 벼락바위요? 아무튼 바위였어요. 이렇게 바위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철조망 기어오러다가 1대로 맞고 그냥 죽었죠. 그래서 그때 막 신문 일면에 나고 막 딴이 났어요. 아 유명한 거구나. 근데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 제대할 때 제대하고 나서 우리 작전장교 분이 수색대 대대장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그 JSA 그 근처에 이렇게 진지 이렇게 체크하다가 수류탄 아니 저기 지뢰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다치시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 신병 최근에 그 드라마 드라마를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만큼 다쳤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아우 근데 이 짜장면이 되게 맛있네요. 저분을 왜 이렇게 많이 안 먹냐고 안 드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지 않드세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요? 살이 쪄가지고 그러긴 한데 아니 줄지를 않았는데 많이 먹었어요. 아니 드시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주시고 만약에 뭐 맛으로 치면 별점 몇 점 아 요거요? 몇 점까지 있습니까? 별점이 5점 아 그럼 5점 다 드려야죠.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우리 밖에 팀장님이 별로 안 드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팀장님이나 팀장님이 안 먹지? 팀장님이면 단가? 네. 오늘 그럼 몇 시까지 제가 할까요? 오늘은 한 7시까지 어떠세요? 좋아요. 지금 몇 시예요? 6시 52분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아니요. 8분 남았어요. 아 8분 남았어요? 네. 이거를 이 위에 놔도 될까요? 네.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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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드시네요. 아 예. 네. 아 예. 화장실 화장실 다녀오실까요? 아 예. 네. 둘 다 비워도 되나요? 화장실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아 저기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어차피 남아있을 거라. 아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아 예. 식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아 예. 아 예. 아 예. 우리 음식 얘기 제가 한가지 더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음식 얘기 그 몽골 침략할 때 아 아까 음식 얘기 네 몽골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몽골 음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소주 어 몽골에서 소주가 왔어요? 네 12페이지 몽골 소주 그 그 뭐야 그 보드카랑 비슷한 건가요 사실? 소주가? 그렇죠 1240년에 몽골군이 페르시아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어요 아라크라는 술인데 이게 소주랑 비슷해요 그래서 몽골군이 안동에 주둔을 오래 했거든요 아 우리 안동하면 뭐죠? 안동소주 안동소주 네 그래서 원래 소주는 쌀로 만들었어요 아 안동소주 네 쌀로 만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맑은 물만 해서 먹은 게 소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70년대 경제개발을 하면서 네 그 당시 이제 쌀 대신에 밀가루나 고구마 여기에 화학물질을 좀 첨가를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소주 먹으면 머리 두통이 있는 게 화학물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화학물질 없으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안동소주는 머리가 안 아파요 우리의 전통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원래 소주가 굉장히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증류수가 몽골을 통해서 왔고 몽골이 안동에 올해 스테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동소주가 이렇게 전해진 거죠 원조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인데 몽골 애들이 그 아나크라는 술을 안동에서 주둔하면서 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 안동 지방에 이제 토착화된 사실 이 1970년대 때는 이런 안동소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주조를 이렇게 금지시켰어요 모르게 모르게 이 안동소주의 전통 그래서 전통주의 어떤 기법들이 다 사라진 거죠 70년대 왜냐하면 쌀을 어떤 이 술로 쓰는 것 자체가 좀 안 된다 식량인데 식량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싼 밀가루나 뭐 전분 여기에 이제 화학물질을 하면서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금 안동소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서 한 번쯤 기회되면 한 번 이것도 마셔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렁탕 설렁탕 네 설렁탕도 몽골 음식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고기에 야생파를 넣어서 끓인 게 슬랭이라고 한대요 슬랭 네 슬랭을 고려 때 전해져서 이 그게 우리 설렁탕 슬랭탕 어 슬랭탕 그러네요 슬랭 슬랭 아 그래요 그래서 슬랭이 설렁탕이 된 거네요 발음이 그렇게 되네요 슬랭 슬랭이죠 슬랭 슬랭이 슬랭 어 설렁탕이 됐다라는 아 그래요 네 슬랭은 원래 좀 약간 그 N워드 같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슬랭? 슬랭 네 미슬랭 미슬랭 미슬랭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락죽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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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죽이 우유죽이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 타락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 왜 타락해서요? 아 그러니까 우유 자체가 사실 많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임금이 먹는 음식들은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임금의 이름은 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만 외자를 쓸 수 있거든요 네 이산 네 이도 뭐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이름을 석자를 다른 사람을 쓰지만 임금만 그러니까 임금의 왕자들만 두 자를 쓰는 거죠 허균은 나쁜 놈인거죠 나쁜 그러네요 허균은 왜 이렇게 쓰죠? 근데 허씨는 원래 두 글자던데요 허 봉 뭐 그래요? 허균형 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시는 분들은 여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임금 외에는 외자를 못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율곡 2도 있네요 있네요 네 잘못된 내용인 건가요? 네 잘못된 내용인 거네요 좀 네 아 이씨만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 이왕인가 이왕 네 제가 다음번에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어찌됐든 그 이 타락죽은 우유죽인데 조선시대 왕실만 먹었던 귀한 음식이에요 타락죽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만 먹으니까 이게 대중화가 안 된 건데 명종시대의 왕의 외삼촌인 윤원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의정인데 이분이 타락을 당해요 왜? 타락죽 요리사를 몰래 집에 들여다 놓고 타락죽을 끓여먹고 임금만 먹어야 되는데 임금만 먹어야 되는데 파워 타락죽 네 그래서 임금의 친척이지만 이렇게 타락죽을 먹었다고 지금 생겨면 웃기는 건데 네 그래서 타락죽을 먹었다고 탄핵을 당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얘기가 있어요 임금의 이름이 외자인 거는 피휘 때문에 구글자면 두 개를 피해야 하잖아요 글자를 민폐 끼치지 말라고 아 그래요? 일부러 어려운 한자로 하나만 썼다고 아 그래요? 역시 좋습니다 이 어 우리 침착맨 여기 올라왔어요 네 보시는 분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회가 있어요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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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는 좀 약간 몽골에서 왔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좀 약간 센고기니까 네 그래서 이게 몽골에서 이렇게 전해왔다 그럼 전에는 안 먹었나 봐요? 왜냐면 그냥 인간이 처음 왠지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센고기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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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에는 좀 약간 음식으로 잘 안 먹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인데 이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은 이제 그 청나라 사람들이 먹던 국외장이다 청국외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병참 이 식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콩을 끓여가지고 그 콩을 그 양에 아니면 돼지에 그 이 위 뭐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쨈며가지고 말 안장 밑에 놓는 거죠 그리고 말을 타는 거죠 그럼 이게 으깨져서 발효가 되는 것들을 발효가 돼서 특정 장소에 내려서 바로 끓여서 먹는 아 그래서 청국장이 이제 그렇게 우리 시대에 전해진 게 청국장이다 보존 기간이 기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청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청국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청국장 먹으면 이제 냄새 난다고 주변에서 많이 그러죠 맞아요 청국장을 또 고깃집에서 요즘엔 또 청국장을 좀 약하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냄새가 좀 너무 심하면은 그 좀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냄새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냄새 안 나는 청국장 약하게 해가지고 라또 좋아하세요? 라또? 라또 한 번 먹었어요 호텔에 있길래 별 맛은 없던데 그것도 약하게 만든 거였을 거예요 제가 먹은 저는 한동안 라또에 빠져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라또 라또을 먹으니까 아침 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좀 장이 유별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먹어도 바로 배탈 나고 돼지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라또 이게 라또 네 라또가 사실 쩌롯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장수 음식 최고의 장수 음식은 라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일본 만화 보면 젊은 세대들이 아 라또 안 먹어 이러는 거 많던데요 그렇죠 라또는 일단 막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섬유 실타래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아빠가 먹으면 아 안 먹어 그렇죠 웬만한 비위로는 잘 못 먹죠 요즘에 라또도 그 냄새 많이 죽인 게 나와서 응 건강하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현대인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막 좀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라또가루도 있고 냄새 안 나게 건강하게 먹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고추 고추 고추장 이게 우리나라 음식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페루 페루 에서 건너온 음식이죠 임진왜란 때 페루 나 죽지 않아 네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네 원피스에 아 원피스 아 제 아들내미가 요즘 원피스 잘 보더라고요 재밌다고 아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부산에 외군들이 상당 기간 진을 치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산에 살다 보니까 이 외군들이 고추를 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고추를 먹는 걸 보고 아 외놈들이 먹는 고추다 응 이렇게 하면서 이 처음에는 맵고 뭐 이래서 단발 심리가 컸는데 응 외놈들이 먹는다 이 고추의 특징이 아 이 뭐지 항균 기능이 있어요 응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덥잖아요 보존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이 고춧가루를 버무린 그런 김치를 19세기 응 1800년대 들어서야 임진왜란이 지나고 한참 후에야 아 이 빨 빨간색의 김치를 만들어 먹은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빨간 김치를 되게 오래전부터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800년대니까 기껏해야 200년 정도 전에 조상들이 빨간 고춧가루 김치를 먹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그 옷이 그 김장할 때 그 그 레드네요 아 예 이건 이제 제 저기 출연복인데요 제가 이제 주식투자 관련 유튜브 출연할 때마다 입는 이게 상당히 더워요 두꺼워가지고 하지만 이게 디자인이 마음에 드셔서 아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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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옷을 처음에 골랐을 때 그 이 종업원분께 여쭤봤거든요 이거는 이 물빨래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 물빨래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봤더니 아 이게 저거 그 세탁을 해야 되더라고요 드라이크리닝 네 그래서 자주 빨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옷입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아무래도 좀 상한가를 좀 기대하는 아 그렇죠 빨간색 그 주식시장은 기분좋아서요 빨간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주식시장의 어떤 불장 빨간장을 놓으면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불민수 불민수 아 그러네요 오늘은 어떤 저기 포인트로 또 이 이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왜 이 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이 기신 분들 TMI인 분들이 민수가 된 걸까요 사실 뭐 제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채팅창에서 네 자기들끼리 네 신났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네 이제 왔어요 난 없어 찾아봐 영상을 어 없어 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주 저 이 제가 좀 뭐라고 그러지 이 민수 밈 현상에 대해서 되게 좀 재밌게 이 느끼고 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버킷리스트가 있는가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있는가 우리 그 어 침착맨 선생님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저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아 근데 어 이미 이제 우리 침착맨 선생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 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리 침착맨 선생님과 여행가기 그것도 하나 있고요 트루트 앨범 트루트 앨범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 어 이모티콘도 있고 EPL 리그를 전구장을 한번 가보자 아 전구장을 네 영국의 전구장을 가서 어 EPL 리그를 한번 보자 라는게 이제 하나의 축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는 보는걸 좋아합니다 하는걸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축구 잘하세요 저는 뭐 축구 못하죠 아 저는 가만히 있는 공도 못맞춰요 아 골프는 골프는 저번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저도 골프를 좀 쳤었는데 지독히 안맞더라구요 공하고 저하고는 좀 안맞는거 같아요 공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맞추시는게 좀 힘드신가요 어 예 좀 몸이 D라인이어가지고 잘 안됐더라구요 네 골프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채팅창은 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많이 좋아하니까 네 그렇구나 자 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시 8분입니다 7시 8분 아 이 준비한 것들의 일부만 했네요 이제 2부하고 3부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2부도 있지 않았나요 아 2부까지 했나요 그럼 3부와 4부가 있었는데 네 그 그걸 다 못하고 네 가네요 3부는 이제 그래프죠 네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그렇죠 네 기평제 네 열등제 위풍제 네 예술품과 골동품 독과점 스포츠경기 입장권과 강남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서 가격 결정 대출 증가할 때 기업실질이 약화됐을 때 대체제 원자제 공급의 가격 통역성 인구절벽 파이어조 풍선효과 콘트라 TF 파동 빅맥지수 골드엑스 출구전략 매몰비용 헬리콥터머니 유동성 암정 그레이셜의 법칙 파란트의 법칙 지니계수 배불런효과 배불런효과 배불런효과인가요 배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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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런효과라는 것은 아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네 명품입니다 명품 명품이 가격이 올라도 배불런효과 네 명품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오른다라는게 배불런효과 이고요 우리가 이제 구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도 이 수요가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가 있는 거죠 가격이 올렸으면 당연히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올리면 명품을 사고자 하는 그들만의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명품의 어떤 배불런효과 네 수요가 빠지지 않나 그래서 배불런이 그의 어떤 저서의 배불런효과를 얘기를 했고 반대네? 배고픈효과 배고픈효과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 침착면 선생님의 그 방구뽕 경제학 굉장한 그 저한테 감흥을 주는 이 철학이 아니었나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렵니까 어떤 지필도 좀 약간 줄이시고 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5시간은 놓으셔야 된다는 아 예 5시간 놀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회춘했다고 그러는데요 회충이 아니고 네 아무래도 그 모발 관리를 잘하셔서 아 예 아 이게 잠깐 이 머리 얘기를 하자면 머리를 이렇게 제가 심었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심은 자리가 이렇게 가려워요 음 왜냐면 이게 그러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한 거라서 그 자리가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잖아요 네 그러면 모발이 뽑혀 나와요 어 그럼 긁으면 안 되나요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지 알맹이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피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생기는데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나오는데 이 모발이 같이 뽑아서 나와요 그 금밑은 모발이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죠 그게 나중에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게 빠져나와도 다시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여기 나왔을 때보다는 머리가 많이 자랐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 그전에는 이제 저를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도 알아보고 이러는데 네 이 모발이 변경된 이후에는 저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 벗겨진 저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목소리가 변한 게 아니라 아 목소리가 한 5시간 정도 얘기했더니 좀 잠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못 알아볼만 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네 선생님이 워낙 또 이미지가 또 바뀌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시술 이후 네 요즘은 옛날에는 한 60대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요즘은 40대 같다라는 얘기를 실제로는 실제로는 50살이죠 50살 50세 네 우리 저기 심창맨 선생님이 83년생이잖아요 네 제가 73년생이니까 딱 10살 차이네요 10살 차이네요 네 만으로는 49이니까 네 49 네 저도 만으로 하면 39 네 그러면은 어 제가 선생님 그 연세가 되면은 응 쏘영이가 몇 살이죠? 네 지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닌가요? 2학년? 4학년이요 11살이니까 21살이네요 21살 어 저가 지금 애가 15살이니까 저보다 6년 빠르신 거죠 아 제가 좀 네 그렇구나 애를 서른살에 따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아니 서른 서른살이요 맞아요 서른살이죠 네 제가 서른여섯에 애를 낳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하 쌍둥이라 중2병이 두 배 맞습니다 아 쌍둥 쌍둥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있고 오늘은 그러면 어떤 스케줄로 이제 끝나시고 아 스케줄은 없습니다 지금 스케줄은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바로 끝나시고 가시나요? 그쵸 아무래도 음 아 선생님부터 돌아가시는 시간도 있으시거든요 네 아쉬우세요? 어 아쉽습니다 아 아쉬우세요? 네네 아 아쉬우시면 안 되는데 아 예 저는 어 사실 어 아까 우르사를 두 개 먹고 왔거든요 어? 오기 전에 그 이유는? 어 한 열 시간 버틸려고 네 우르사를 먹으면 괜찮나요? 어 일단 뭐 영양제를 먹었으니까 피로회복이 더 실시간으로 되니까 네 그래요? 네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회 되시면 한번 절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조금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아쉬우시면? 네 조금만 할까요? 선생님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다 안 하면은 네 아쉬우실 거 아니에요? 아 예 그쵸 아 근데 우리 저 심창민 선생님이 또 힘드니까 저는 안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에게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해서 시차도 있고 강동구랑 목동이 아 예 제가 9호선 급행을 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내일 출근 안 하시지만 일상생활에 네 지장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배려 차원에서 아 예 저는 아 그러면 뭐 한 30분만 더 하고 8시까지만 하고 갈까요? 좋죠? 네 괜찮나요? 우리 또 가신다고 하니까 많이 빠졌어요 음 그래요 뭐 또 밥 먹으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콩코드라고 아시나요? 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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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 아시죠? 그 브루마브라함은 나오죠 네 콩코드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를 안다는 건 우리 세대 그 콩코드 여객기가 사실 미국은 개발을 포기를 했어요 아 대신 프랑스하고 영국은 끝까지 했어요 네 그 원인은 매몰비용 때문에 그래요 아 매몰비용은 뭐냐면 이미 지출을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나 연극 보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네 중간에 나와버렸어 맥주 한잔 하러 가야지 이게 그 매몰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은 개발비를 엄청 들었는데 네 중간에서 그만두자니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네 끝까지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콩코드라고 끝에가 이렇게 되게 뾰족한 그런 새의 부리 모양의 비행기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마하 2.04 최고 시속 네 그래서 기존에 그 대서양을 건네는데 7시간 넘게 걸리던 게 3시간 20분 만에 주파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반절 이상 세이브를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대신 승객을 많이 태울 수가 없어요 아 최대 180명 네 보통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태우는 거죠 네 그런데 모든 자석의 그 이 비용이 일반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보다 4배가 비싸요 그 당시에 퍼스트 클래스가 런던과 뉴욕을 오가는 게 5천 달러였는데 네 콩코드는 2만 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은 이코노미 좌석인데 전 좌석이 2만 달러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수지 타산이 맞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2만 달러를 해도요 네 2만 달러를 해도 왜냐하면 기름값이 보통 비행기 한 3, 4배 들고 그다음에 이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이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근데 승객은 일반적인 항공기들이 3, 400명 정도 채우는데 1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하니까 3분의 1 사람을 태우고 네 기름 연료 3, 4배라서 3, 4배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개발비랑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달러를 해도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콩코드가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태평양을 오갈 수도 없어요 네 중간에 기름 넣을 때가 없어서 기름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대서양 그러니까 런던에서 뉴욕만 왔다 갈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대신 몇 가지 어드밴티지를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국 싱사가 2분밖에 안 걸려요 왜요? 그냥? 그냥 배려를 해 주는 거예요? 네 배려를 해 주는 거예요 얘는 2만 달러 내는 애잖아 그러니까 소위 그 부자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JFK 공항에서 맨하튼 한 가운데에 있는 폐남 빌딩이라는 데를 헬리콥터로 데려다 줘요 아 그러니까 2분만에 수속을 하고 헬리콥터로 뉴욕 한 가운데에 있는 빌딩에 이렇게 탁 내려줘요 그럼 더 적자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2만 달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런던에서 치카치카 하고 점심을 뉴욕에서 먹는다는 그 개념의 콩코드 여행기인데 결국 이게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몰비용 아까워서 우리가 못했는데 그 매몰비용 때문에 했지만 콩코드의 오류로 인해서 결국 큰 이 적자를 프랑스하고 영국이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매몰비용이라는 우리가 경제학 용어를 이야기를 드리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음속 이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다시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초음속 여객기가 이제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가 이제 기술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 초음속 비행기가 들어서는 순간 핵미사일 핵미사일 핵비행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까지 가는 데 한 12시간 걸리잖아요 열 한 세 네 시간 걸리나요 네 그게 이제 반절 이내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섯 일곱 시간이면 뉴욕에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이제 멀잖아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멀어요 미국 아 그래요? 네 말이 안 됩니다 미국 그 저기 아랍 비행기는 저기 있는 거 아세요? 퍼스트 클래스에 침대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아랍의 그 어 비행기 중에 일부는 그 아랍의 부호들을 위한 부자 마케팅으로 어 어 이 퍼스트 클래스에 침대가 있어요 음 네 더 윗단계가 더 윗단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마 그 영등석 네네네 그 그러니까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저도 근데 그거 봤어요 유튜버 네 어느 분이더라 네 진짜 비싼 거였거든요 네 이거 천만원짜리 좌석이었나 응 허팝님 아 같이 쓴 거 봤네요 네네네 방이 있어요 방이 맞아요 네 방이 있어 아예 그냥 그래서 아 저도 이번에 그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네 마일리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신청을 막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한 번 꼭 타보고 싶다 했는데 비즈니스를 한 번도 못 타본 거죠 비즈니스 타보셨어요? 네 못 타봤어요 아 아 저희 한 번 언젠가 아 우리 그 침착매님은 되잖아요 비즈니스 탈 수 있는 아 그 뭐 좀 무리하면 탈 수 있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좌석에 대한 속상함이 있는데요 네 아 제가 이제 그 프랑크프루트 네 독일의 그 도시죠 거기서 아 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아까 말한 비엔나로 네 넘어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네 이게 한 시간 걸려요 네 프랑크프루트에서 아 오스트리아까지 네 그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 네 루프트한자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한자동맨 네 그래서 이 루프트한자를 탔는데 네 루프트한자 한 시간 가는 비행기인데 네 좌석이 네 자리에요 어 한 줄에 네 그리고 총 한 스물 스무줄에서 스물다섯 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버스 같아요 아 너무 작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열 명 정도 갔었는데 저 빼고 다 비즈니스에요 네 저는 이제 말단이라서 이코노미 타고 네 제 위는 다 비즈니스를 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딱 탔는데 이분들이 착착착 왔는데 의자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나 비즈니스나 좌석이 똑같으니까 야시 뭐 나만 사실 가성비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돈 덜 내고 네 우자 똑같고 정확하게 우리 부장님과 저는 한 자리 차이예요 여기는 비즈니스 저는 이코노미의 맨 앞에 네 그래서 한 시간 타고 가는데 너무 기분이 쉬운 거예요 우자도 똑같고 야 사실상 비즈니스 사실상 나도 비즈니스다 그리고 의자가 되게 푹신해요 4인승인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끔 이렇게 대여를 해줄 것 같아요 작은 비행기들을 부자들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지 몰라도 앞뒤도 좀 넓고 되게 이렇게 의자도 비즈니스 의자 같이 푹신하고 그런데 타고 나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딱 이게 커텐이 쳐져요 커텐이 치는데 긴 커텐도 아니고 이만큼 머리만 안 보이는 네 그러니까 다 보여요 뭐 하는지 그런데 저기가 식사 이렇게 카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낮까지? 실수해서 실수해서 낮까지? 네 그때 이제 12시였거든요 점심 그래서 낮까지 이제 아 우리 드디어 밥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딱딱딱 하는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제 줬어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에 맞는 이 럭셔리한 점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딱 제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선생님은 바나나랑 우유만 아니 저는 아니 그러더만 이게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는 따로 주나 보다 네 그랬는데 안 와요 어 딸그락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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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냄새는 막 풍기고 선생님은 초코 머핀 하나랑 그냥 그 델모트 오렌지 주스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와요 쭉쭉쭉쭉쭉 그래서 아 이제 난 뭘 시켜야 되나 독일 애들이니까 뭐 이 돼지고기 뭐 이런 볶음 이런 걸 주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초코바 아 그래요? 이만한 거 머핀이 낫네? 이만한 거 초코바 하나랑 그러니까 머핀 받으시죠 초코바랑 워터 워터도 이렇게 컵에 따르는 거 있잖아요 네 워터 그래서 초코바 요만큼 하나랑 워터만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오이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야 이렇게 이코노미를 무시하는구나 응 근데 이제 더 내가 좀 약간 불쌍했던 건 이제 초코바를 먹고 물을 한 접시 먹고 하 이러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 응 이렇게 우연치 않게 뒤를 딱 봤어요 응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야 너는 안 먹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이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다 드시고 응 후식으로 드실렸던 빵 빵은 좀 맨빵 아무것도 버터도 안 발라있는 맨빵 본인의 지문이 묻어있는 머리칸에서 넘어왔어요 네 머리칸에서 꼬리칸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빵을 차라리 안 받았으면 덜 좀 이 쪽 좀 불쌍했을 거 같아요 네 근데 그 빵을 딱 받고 딱 나니까 받자마자 바로 어 받자마자 받으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손자국 눌림이 있어 눌림이 있어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시면서 좀 서러우신 거 같은데 그렇죠. 푹신푹신한데 눌려줬어. 그래서 배고프니까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지에서 나는 점심을 먹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 빼고 다 배불러. 아 배려없네. 그렇죠. 점심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냉국민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눌러진 이렇게 요만한 빵 하나와 요만한 초코바와 물 먹고. 아 너무하다. 그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비즈니스를 한번 타볼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타봤네요. 그럼 승무원 잠깐 불러서 Hey! I'd like 그 뭐야 비즈니스 밀 원 투 니어 히어 앤 히어 계속 달라고 하면 안 돼? 아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또 비즈니스 석은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비즈니스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빠져나오면 비즈니스 석들은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따로 있는 데가 있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음료도 있고 뭐 TV도 보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루프트 아 그 이제 그 루프트 환자를 타기 전에 이제 그 높으신 양반들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도 이제 수행원이니까 나도 이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 넌 이코노미 잤냐. 아 그러면서 그 루프트 환자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밖에 이렇게 이제 쭈그리고 앉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의 좀 이 힘듦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안에서 또 드신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타면서 또 드신 거고 아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공항에 있는 그 무료 생수를 이렇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루프트 아 그 비엔나 일정이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로 넘어갔는데 파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죠. 나 이렇게 해갖고 수행원인데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파리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민족성 같은 걸 느끼는데 이제 독일 사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코노미 좌석이고 네 동료가 10명이 들어갔지만 넌 안 돼. 파리에서는 10명 있으면 한 명 더 뭐 너 들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파리에서는 굶지 않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민족이 달라요. 그런데 10명 가는데 한 명은 이코노미로 한 것도 민족성인 것 같아요. 민족성이 들어갔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우리 담당 팀장님이 넌 너무 나이가 어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사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최소한 우리 회사는 부장인데 너는 말단 대리인데 대리가 어떻게 같은 동급으로 타면 나중에 발 나온다. 그냥 너는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코노미를 그 당시에 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파리에서 그 왜냐하면 다 태워야지 맞는다고 보는 게 이코노미를 한 명만 있으면 내려서 수행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비즈니스 먼저 내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 혼자 가면 좌석을 어디로 주냐면 이 문 있잖아요. 비행기 문 바로 옆자리를 줘요. 근데 그 자리가 되게 비싼 자리예요. 왜? 앞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넓어요. 근데 왜 나를 그 자리에 주냐면 제가 그 자리에 앉은 경험이 되게 많아요. 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잖아요. 이코노미인데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튀어나가서 짐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팀장님이 제가 국제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팀장님이 여행사에 얘기를 해갖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를 꼭 저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내리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그래서 한 번은 스튜어디스한테 제지도 당했어요. 뭐냐 또. 왜 자꾸 튀어나가냐. 왜 비즈니스보다 먼저 나가냐.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통해요. 얘기 얘기 해갖고 내가 이래갖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외국 애들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래도 뭐 우리 그때 담당 팀장님이랑 나랑 비행기가 정말 착륙할 때부터 이렇게 막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잽싸게. 그러니까 제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전에 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세이프 뭐라고 그러죠? 이게 비행기가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해줘야죠. 그 뭐지 이 여행 그 스튜어디스처럼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등록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 딱 타러 가서 딱 티켓을 내면 아 영어 하시죠? 첫 마디가 물어보고 아 여기 선생님이 이 자리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겠다. 딱 그런 거예요. 민수 지정석.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자리에 타잖아요. 민지석. 그러면 계속 문을 열고 싶어요. 이상하게. 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질근질해. 그래서 그 자리가 되게 편한데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 일부러 맥주를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요. 안 그러면 열 것 같아요. 열 것 같아요. 내 안에 악마에게 굴복할 것 같아서. 되게 막 이 들끓는 그 근질근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는 비행기 타면 항상 그 자리를 주니까 좋으면서도 아이고 좀 이상하고 아 네. 그러니까 문 바로 옆에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해요. 유혹하는 서리안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이 저는 본의 아니게 거기 그 세이프 그 요원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콩코드 아 참 콩코드 한번 타보고 싶은데 네. 자 아까 그 배불런 효과 배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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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배불런 효과 말고 배불러요? 펭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펭귄 효과 네. 펭귄 효과는 뭘까요? 펭귄 효과는 약간 뚱뚱해지는 건가요? 펭귄 효과는 한 사람이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 나머지 사람도 그 제품을 앞다퉈 사는 거죠. 군중심이죠. 띠부실 띠부실? 띠부띠부실? 그 포켓몬빵? 그렇죠. 포켓몬빵 사실 띠부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긴 거잖아요. 띠부실이 뭐라고 뭐라고 그 힐링된다고 막 사모으고 편의점에 막 해서 줄 서서 사고 요즘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약해지냐면 아예 안 들여놨어요. 약해졌어요. 아 그래요? 아예 안 들여놔요. 이제 편의점이 아 그래요? 그 SPC 3립이 띠부실 효과로 매출이 크게 늘고 주가 상승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군중심리 그래서 어떤 게 좋다면 너도 나도 사는 그게 이제 펭귄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 그래서 선두지휘를 하는 펭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유행을 앞서가는 친구죠. 먼저 하는 먼저 하는 띠부실도 먼저 사고 띠부실도 어떤 친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퍼뜨리면서 그게 굉장히 저기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 퍼펭 네. 우리 그 침착맨 선생님도 퍼스트 펭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뭐 먼저 한 거 없는데 아 그 이런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퍼스트 펭귄이 아닌가 저는 라스트 펭귄 라스트 펭귄 라스트 펭귄 어떤 의미에서 라스트 펭귄이죠? 남들이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봐요. 영화나 이런 것도 아 그래요? 라스트 펭귄 아니 그래도 이 어찌됐든 이 침착맨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저 이 시대를 좀 앞서가시는 그런 퍼스트 펭귄이 아닌가 퍼스트 펭귄은 선생님 아 그래요? 저는 왜 퍼스트 펭귄일까요? 저는 민수의 시작 아 그러네요 퍼스트 펭귄 저는 퍼스트 민수 저는 그러네요 퍼스트 민수 아 저는 그래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퍼스트석은 반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민수 비즈니스 민수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코노미 이코노미 민수 아 이코노미 민수 아 이코노미는 싫어요 네 슬프네요 비즈니스 타고 싶어요 아 저는 이번에 그 태국 여행 갈 때 사실 마일리지를 이용했어요 제가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그게 한 3년 쌓이니까 굉장히 이 마일리지가 쌓이더라구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냈는데 저는 그 마일리지로 이제 비행기를 공짜로 탈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유류 할증료라는 걸 또 20 한 7만원 정도로 받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름값 인상에 어떤 좀 피해를 입은 그런거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곧 태국 가야 되는데 그 바트 남는 거 좀 아 예 태국 언제 가십니까 곧 아 곧 아 좋습니다 제가 바트는 없고 달러는 있습니다 달러 보통 이제 그 태국을 동남아를 갈 때는 그 현지 그 통화를 안 가져가구요 달러를 가져갑니다 거기서 바꿔요 네 거기서 바꿉니다 그게 더 싼가 봐요 아 그게 이제 더 경제적이다고 보통 해서 달러를 받고 가서 달러도 100달러짜리가 가장 그 환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100달러짜리를 받고 가서 그 하는데 공항이 환전율이 제일 안좋아요 공항에서 조금만 환전하고 나중에 이제 나가서 환전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달러는 있습니다 달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유심칩도 가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유심칩 미리 사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유심칩 받아가지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유심칩 받고 끼는 거죠 음 네 그게 훨씬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한국에서 해야 되네요 유심칩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심칩을 인터넷으로 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한 7, 8천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심칩을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받는 장소가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유심칩 받고 어차피 이제 도착해서 유심칩을 갈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도착해가지고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유심칩 빼고 그거 유심칩 넣고 내 거 유심칩은 잘 보관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바꿔 끼고 그거 쓴 거는 버리고 내 거 유심칩 끼고 이거 좀 번거롭긴 한데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음 그렇구나 7,000원이면 일주일 넉넉하게 쓴다고 하네요 그렇죠 한 7,000원 정도만 일주일 쓰고요 한 8,000원 정도만 16일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7,000원에 일주일이면 사고 보면 4, 7, 28 2만 8,000원이면 넉넉하게 쓰네요 한 달을 아니 한 달짜리를 사야죠 한 달짜리 한 달에 7,000원이요? 아니요 이제 한 달짜리는 좀 더 비싸겠죠 유심칩 한 달에 15,000원?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용량별로 있거든요 그 용량별로 하고 그 용량을 넘어서는 순간 아주 느린 속도의 유심칩으로 바뀌거든요 3G로 네 아니 기존에도 걔네들이 5G가 아닐 거예요 한 2G나 그 정도 되는데 1T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3G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는 또 와이파이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호텔 안에서는 와이파이로 해서 좀 이 세이브를 하고 밖에 나갈 때만 이제 그렇게 쓰고 와이파 네 와이파 좋아하죠 와이파 네 그렇게 하면 뭐 크게 뭐 여러분 저 외국 갈 테니까 저 찾지 마세요 아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두세요 아 언제 가십니까? 저는 이제 조만간 가죠 아 꼭 비즈니스를 아니 퍼스트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퍼스트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이 한번 타보시죠 저는 경제적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코노믹 이코노믹 네 자리는 이코노믹 그 저기 이랜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이랜드 회장님께서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왜요? 그 이제 회장님이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면 수전노신가? 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코노믹 그러니까 이랜드 회장님은 이코노미를 타고 그 다음에 호텔을 그 이렇게 인이라고 하시죠? 인 네 인 인 같은 그런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죠 아 절약하시는구나 네 대기업 회장인데 한 10만원 이내에 호텔에서 주무시고 근데 사실 그게 다 회사 비용이라서 솔선수거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회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분위기사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인 쓰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밴드 회관 회관 밴드 회관 효과 밴드 회관 효과 네 밴드 회관은 뭘까요? 밴딩이 뭐 그런 건가요? 네 회관은 우리가 자동차를 회관이라고 해요 아 회관 네 23페이지 보시면 23페이지 회관 네 밴드 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서커스나 서커스 정치 집회를 할 때 행렬 맨 앞에서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있고 막 쿵짝쿵짝쿵짝쿵짝하는 게 앞에서 분위기 띄우는 네 분위기 띄우는 게 밴드 회관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펭귄 효과랑 비슷한 거죠 앞에서 네 솔선수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이끌려 덩달아 같이 하게 되는 음 그게 밴드 회관의 그거를 비슷한 거는 밴드 회관이나 펭귄 효과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퍼스트 펭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퍼스트 회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밴드 회관 우리가 밴드 회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밴드 회관에 반대되는 말이 스놉이에요 스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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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이 아니고 스놉 스놉은 뭐냐면 SNOP죠 남들을 깔려보며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을 스놉이라고 그래요 홍대병 홍대병 그럼 뭐죠 홍모병 홍모병 그건 뭐죠 홍 머 병 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홍 대 병 그리스가 비슷하잖아요 머거랑 대랑 홍대 아시죠 네네 홍대 홍익대 네 홍익대 앞에 음 그 자기만이 유니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남들이 하면 하기 싫어요 아 그래요 홍모병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스놉이 그런거죠 나 혼자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거에요 밴드 회관 효과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다 띠부시를 모으는데 나 띠부시 뭐야 안해 이게 스놉이라고 하는거죠 띠부시를 좀 약간 그 임팩트가 크셨나봐요 어 그거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띠부시 네 띠부시를 모아보셨어요 띠부시를 모아보셨어요 모은거 나이고 어렸을때 빵 먹다가 몇개 나온거 아 요즘 요즘 요즘은 저는 일부러는 안했죠 난 요즘 한 번도 안 먹었던거에요 요즘 마트에 갔는데 없으니깐 마트에 갔는데 그 빵이 있는거에요 띠부시를 빵이 어 어떻게 있지? 그니까 되게 신기했는데 있었는데 안 샀어 나는 음 그래서 어 뭐 굳이 그거는 몇번짜라요 왜왜왜 스놉 효과 아 그렇구나 저잘난 맛에 이렇게 나 혼자만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현상 스놉 현상 때문에 네 스놉 현상 스놉 미스 네 우리 그 윈블던 효과라는게 있어요 윈블던 윈블던 윈블던은 뭐죠? 테니스 네 25페이지인데 사라포바 하 사라포바 사라포바 하 요새 그 비너스 윌리엄스라는 그 흑인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네 그 비너스 윌리엄스가 지금 이제 곧 이 은퇴를 발표할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비너스 윌리엄스 언제 마흔살이 넘었을거에요 언제 비너스 윌리엄스 윌리엄스 그 자매 네 비너스 윌리엄스 그 자매 흑진주 흑진주 야 그래서 올해 아마 은퇴한다고 그 US 오픈인가 거기서 은퇴한다고 뭐 그랬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그래 나달 나달하고 또 누가 한명 더 있잖아요 페더러 페더러 요새는 페더러 말고 그 뭐죠? 조코비치 조코비치 네 조코비치가 세계 1위죠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테니스는 어 테니스 글쎄요 테니스가 이 사실 이게 테니스가 굉장히 힘든 운동이거든요 테니스 쳐보셨어요? 저는 테니스를 쳐봤거든요 엄청 아니 딱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공 한 번만 따라가도 이미 저는 아 테니스가 되게 운동이 되는 게요 그게 이제 삼각형으로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핸드 치고 백핸드 치고 발리 이렇게 내려치는 게 발리거든요 이제 테니스 학원을 가면 처음에는 이제 포핸드만 시켜요 이렇게 그러다가 실력이 좀 늘면 백핸드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리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3종 세트를 시켜요 그래서 포핸드 백핸드 발리 이거를 계속 삼각형으로 돌거든요 30분만 하면 쓰러져요 전 30분까지 안 갈 것 같은데요 전 3분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살이 쭉쭉 빠지고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정력 강화 이 허벅지 원리가 뭘까요 뛰어낸 게선가 어 그럼요 이게 굉장히 이게 순간적인 그럼 조깅도 뭐 사실 허벅지 강화가 어 물론 그러긴 한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그 에너지를 순간적인 그 민첩성과 에너지를 굉장히 바래다주거든요 옛날에 그 테니스를 좀 배워보려고 저희 동네에 테니스를 그래서 테니스의 왕자구나 네 테니스를 한 사람이 네 정말 좋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그 테니스 실외 테니스의 단점이 뭐냐면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테니스를 못 배워요 이게 젖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겨불이었는데 한 달 수업료를 내고 3일 배웠어요 배울만 하면 비 오고 배울만 하면 눈 오고 비상효과에 따라 네 너무 아깝더라고 그때 근데 그 돈을 다 받아요? 다 받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실내 테니스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비만 오거나 이러면 테니스장이 계속 몸을 주더라고요 하아 이렇게 하던데 사라포바 하아 사라포바 사라포바 사라포바가 모델 독일 여자인가요? 모델도 하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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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포바 사라포바가 사실 미모에 비해서 실력은 조금 안타까운 전선기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잘하긴 잘했는데 전선기가 좀 짧은 네 맞아요 사라포바 전에 또 독일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슈테피그라프인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슈테피그라프인가? 그 여자를 굉장히 따르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때 사라포 그 사라 뭐죠? 그 슈테피그라프 그 경쟁상대의 여자애가 있었어요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 그 여자가 거의 세계재패를 했는데 네 그 여자한테 가서 이 칼을 꽂았어요 칼을요? 네 그래서 칼을 맞고 그 여자가 어 상당기간 이게 코트를 떠났거든요 어이구 그러면서 그 독일의 그 슈테피그라프가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한때 그 슈테피그라프가 모니카 셀레스 아 그랬나? 어 모니카 셀레스였나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그 슈테피그라프가 1등을 했었는데 그 슈테피그라프가 계속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 1위 역전한 애를 칼 칼부림 경기장에 핸심으로 네 경기장에 들어가서 칼부림을 하고 그 여자애가 칼을 맞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갖고 몇 년간 떠나고 그 사이에 패타가 왔겠죠 네 그동안 슈테피그라프가 계속 1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법한데 생각보다는 그거 말고는 없었네요 왠지 그런 비틀린 뒤틀린 좀 팬심으로 할 법도 한데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테러가 그런 테러가 그렇게 바빠 네 그래서 우리가 4대 오픈이 있잖아요 프랑스가 테니스가 테니스가 근데 파리 오픈은 이게 잔디밭이 아니고 흙밭이에요 흙밭 네 그래서 4대 파리 오픈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 이게 이제 4대 메이저 오픈인데요 그 메이저 오픈 중에 파리만 흙이에요 흙 그런데 그 흙바닥을 나달 나달이 전문가 스페인 스페인 선수인 나달이 흙바닥의 1인자인거죠 그래서 흙바닥에서는 흙바닥이 한 번밖에 없나요 4번 중에 네 그래서 흙바닥에서는 나달이 거의 1등이에요 흙바닥에서도 만약에 그날 좀 못했다 하면 좀 약간 좀 시무룩하겠네요 흙밭에서 제일 잘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달이 그래도 흙바닥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잘하는 그런 선수인거죠 그래서 윈블던 효과는 뭐냐면 윈블던 테니스가 1877년부터 매년 6월 넷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의 상류사회 클럽 경기였어요 폐쇄적으로 그러다가 1968년부터 외국인하고 프로에게 개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선수가 우승한 적이 없어 개방을 했는데 그래서 윈블던 효과는 뭐냐면 개방을 했는데 영국이 금융 자본시장이 제일 먼저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외국 자본에게 다 뺏겼어요 개방하고 나서 저 터지는 걸 뜻해요? 그렇죠 윈블던 효과 내 안방을 내줬는데 내 안방이 다른 놈들에게 뺏기는 거 개방을 하고 나서 저 털리는 효과 윈블던 효과 윈블던 효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침착맨에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떠들고 이러면 이게 윈블던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개방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개방을 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막 접해는 효과 그래서 윈블던 효과 윈블던 민수 그래서 윈블던 효과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갈라파고스 신드롱 갈라파고스 신드롱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에콰도 그렇죠 갈라파고스 거북이 보셨죠 이렇게 엄청 커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거북이 있잖아요 달이 있다만 해가지고 이게 갈라파고스 제도가 에콰도르에 속하는 19개 섬인데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외딴 이런 섬이에요 그런데 육지에서 멀어서 그 갈라파고스만의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육지하고 빈번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 갈라파고스 애들이 생태계가 열성이에요 우성이 아니고 열악한 애들인데 여기서 강한 애들이 오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멸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갈라파고스 호주랑 비슷하네요 호주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호주도 뭐 그런 게 있나요? 호주도 고유종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멸종됐던 네 그래서 이제 육지와 빈번이 교류되면서 외래종이 면역력이 약한 고유종을 멸종이게 가져오는 게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다 그래서 사회가 고립돼서 좀 세계화와 멀어지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현상이 갈라파고스 신드롬 그래서 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 보면 가끔 뭐 정책 같은 경우를 뭐 좀 잘못 만들고 그러면 갈라파고스 신드롬처럼 좀 이렇게 우리만 왜 이렇게 저 이렇게 외지냐 외지냐? 네 우리만 왜 이렇게 동떨어지냐 세계에 발맞춰 가야지 그렇죠 일본이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갈라파고스와 아 예 그렇죠 독자적인 어떤 자기만 쓰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체계 그렇죠 뭐 포맷 이런 거 좀 옛날에 고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독자 규격 가마우지 경제라고 얘기했어요 가마우지 경제 가마우지 그러니까 가마우지 낚시 풍습이 있는데요 가마우지 낚시 풍습은 뭐냐면 중국의 광시성의 개림이라는 지역에서 전통적인 낚시법인데 가마우지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요 네 삼키지 못하게 네 그리고 가마우지를 이렇게 탁 보내요 네 그러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서 와요 물 끈으로 묶었겠죠 다리를 못 도망가게 가마우지가 이제 입 안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꺼내갖고 개를 이렇게 목에 걸린 물고기를 주인이 가로채는 방식 악마네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 벌꿀도 그렇잖아요 벌꿀집을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쫙 짜고 가마우지 입 벌려서 물고기 다 끊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마우지 침 잔뜩 묻은 거 네 그렇죠 그래서 가마우지 낚시 풍습이 있는데 1989년 일본 사람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한국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 가마우지 경제다 왜? 일본의 부품을 갖다 쓰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부품을 갖다 쓰기 때문에 한국은 취약하다 부품 소재 산업은 다 일본 거기 때문에 일본이 가마우지고 한국은 가마우지 입 속에 든 뭐 물고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한국을 무시하는 비유가 막 확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마우지 경제라고 놀렸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 국산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들어맞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가마우지 경제라는 건 남 덕에 공짜로 가마우지 얻어먹는 그러면 가마우지 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펠리컨 경제 펠리컨 입이 잔뜩 넣어요 네 잔뜩 넣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재미있는 말인데 펠리컨 경제 넉넉한 불의에 저장을 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기회비용 이야기를 한 번 하셨잖아요 네 기회비용은 사실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기회비용 그래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나머지 대안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영희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영희는 시간당 만 원짜리 알바를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니까 이 2만 원어치 알바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비 12,000원을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비 12,000원을 쓰는 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영화비를 내고 여자친구는 여자가 영화비를 내는 거네요 버치페이라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이 샘플에서 그래서 그러면 기회비용이 얼마냐 네 기회비용은 총 3만 2,000원이 돼요 알바를 못했으니까 그 시간에 알바를 못한 비용은 2만 원 이걸 안목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질로 12,000원 영화비를 낸 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요 실질 지출 비용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 12,000원 영화비와 2만 원 알바비를 합쳐서 총 기회비용은 3만 2,000원이다 라고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알바를 했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를 처묵처묵 할 텐데 그렇죠 핫발을 먹든 그렇죠 또 남자친구를 뺏기는 또 기회비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기회비용이 또 기회비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기회비용이냐의 어떤 판단 기준은 이제 다르겠지만 뭐 이를 단순하게 보자면 뭐 이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인 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 리히 법칙 하인 리히 법칙 하인 리히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보험사의 윌리엄 허버트 하인 리히 어디서 많이 들어갔는데 하인 리히 뭐지 독일 사람이겠죠 생각보다 미국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왜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포로로 많이 잡혔거든요 그때 넘어갔어요 그 포로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죠 이탈리아 이주자들도 많던데요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민 간 거고 우리 타이타닉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아일랜드가 옛날에 대규모의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기근이 생기면서 대규모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아이리시 아메리칸들이 생기고 아이리시 아메리칸들이 생기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넘어가서 뉴욕에서 아이리시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이 서로 칼부림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영화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하인 리히 그러니까 1930년대 사람이니까 이게 독일에서 포로든지 이런 걸로 많이 넘어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미국 맥주 있어요 밀러 밀러 알아요 밀러 그게 독일어로는 뮬러거든요 뮬러의 영국식 발음이 밀러 원래는 뮬러인데 그게 이제 밀러가 된 거죠 그래서 야구팀도 하나 있잖아요 밀러가요? 브루어스인가? 미러키 브루어스라고 있어요 미러키 브루어스 근데 그 밀러의 공장이 미러키에 있거든요 그래서 밀러키 브루어스 그러니까 브루어스가 그 어떤 증류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러키라는 동네에 뮬러 밀러 공장이 있고 그죠? 그래서 밀워키에 브루어스 증류들이라는 거예요? 증류들? 브루어스 브루어스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양조자? 뭐 양조맨? 뭐 그런 뜻일까요? 양조재기들? 네 그러니까 이게 뮬러 스폰이에요? 네 그러니까 밀러키에 밀러 공장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제가 이제 미시간주에 살았는데 그 미시간주 바로 옆에가 밀러키예요 그래서 밀러키 바다가 아니라 오데오 오데오를 이렇게 배 타고 건너면 밀러키인데 배 타기 직전에 귀찮아가지고 안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밀러 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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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찌됐든 하인리 왠지 독일계 출신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보험사에 근무했는데 도대체 이게 보험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수만 건의 보험사고를 일일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형사가 한 건이 나기 전에 가벼운 사건이 29건이 나고 그에 앞서서 300건의 더 미미한 사내 피해가 있더라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 그러니까 300건의 하찮은 것들을 잘 걸러내면 29건의 가벼운 사고가 또 미연에 방지되고 29건의 미연은 가벼운 사고를 방지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하인리의 법칙 그래서 큰 사고가 났다는 거는 300번 앞서 300번이 있었고 29번의 그 다음 단계에서 29번이 있었고 그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한 번의 대형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9건의 사소한 것 중에 한 번의 대형사고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29건도 300건의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29건이 발생하고 그 29건 중에 아주 큰 사고가 한 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인리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인리는 이거를 왜 연구를 했을까요? 아 이 사람이 이제 보험사에 근무를 하니까 보험의 어떤 그 업무가 있을 텐데 보험사에 근무하면 차라리 과학자나 연구자면은 이걸 뜯어볼 텐데 이 사람이 업무가 있을 텐데 보험사에는 이제 이런 보험사고의 어떤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보험도 생각보다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험들도 있고요 재보험도 있어요 재보험은 뭐냐면 보험사가 보험을 또 가입해요 아 우리 거를 보험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강남에 이렇게 자동차가 침수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5억, 10억짜리 차가 이렇게 침수가 됐으면 그걸 차값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사는 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다른 데가?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보험을 또 다른 그래서 재보험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보험사가 이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보험사는 보험사가 사고를 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보험사가 크게 손해를 입을 일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어떤 주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실질적인 손실은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발표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보면 그런 재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보험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 어떤 물건을 싣고 가다가 예를 들면 배가 납치되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이럴 경우에 하는 그런 보험들 뭐 화재보험도 있고 그래서 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 편이죠 통화수아프 그건 뭐죠? 통화수아프 통화수아프 이제 우리가 이제 IMF라는 걸 겪어봤잖아요 IMF 이제 우리가 결국에 우리나라가 외화가 부족해지면서 결제자금이 없어지면서 IMF의 어떤 원조를 받게 되고 그때 이제 금 모으기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했을 때 그 달러를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달러를 우리나라한테 긴급하게 빌려주겠다 빌려주겠다 대신 우리 한국 돈을 그만큼 주겠다라는 게 통화수아프예요 통화수아프가 왜 중요하냐면 갑자기 우리가 달러가 부족했을 때 IMF와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이 달러가 들어오면서 이 통화수아프로 견뎌내는 거죠 수아프라는 것은 스와핑 그러니까 바꾸는 거거든요 서로 크로스 그러니까 통화를 수아프하겠다 근데 안 바꿔주면 어떡해요? 약속했지만 그래서 미리 통화수아프를 미리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기로 계약은 근데 그 그게 발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완전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B랑 통화수아프로 계약을 했는데 A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냥 아예 그러면 안 바꿔줄 거 아니야 막 발을 돌리면서 그거 이제 힘의 논리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통화수아핑을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뢰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느 나라와도 수아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일본과 사이가 좀 틀어졌을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 그 부품 수출을 막았을 때 한참 뭐 노노재팬 사태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랑 좀 갈등이 심해지면서 뭐 수아핑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통화수아프는 기본적으로 국제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아핑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세상 살기 어렵죠 고립돼도 상관없다 하는 나라만 하겠네요 그렇죠 나는 뭐 막 가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 그 프랑스 국왕 왕족들이 그 채무 불이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믿을 수 없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라가 힘이 있으면 말 안 지켜도 그냥 그렇죠 거래하는 게 이득이라면 막 그래도 거래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렇죠 이제 미국 애들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레몬마켓과 피치마켓이 있어요 레몬마켓은 24페이지인데요 레몬마켓은 뭐냐면 신맛이 나는 과일이 레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몬이 우리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좀 결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과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레몬마켓이다 그러면 미국의 에컬로프 교수가 1970년에 이야기한 건데요 저급 품질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별로다 대표적인 게 중고차 시장이다 그러니까 실질보다 이렇게 좀 저급인데 이렇게 과장돼서 팔리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장 우리 중고차가 사실 검증이 쉽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제 피치마켓은 복숭아 피치가 복숭아니까 달달함이에요 소비자와 생산자 간 정보가 잘 공유되고 고품격 서비스나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시작 그래서 레몬마켓과 피치마켓 우리 이 층창맨은 피치마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복숭아에 달콤함이 있는 마켓이다 달콤함이 있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스윗 앤 사워 소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스가 스윗 앤 사워고요 저는 잘 안 드셨어요 아 그러네요 해외여행을 나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헷갈릴 때는 스윗 앤 사워라고 써있는 음식들을 시키면 실패하지 않아요 탕수육 맛과 같은 우리 입맛을 굉장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윗 앤 사워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메뉴판 영어로 보고 스윗 앤 사워만 고르면 실패하지 않는다 스윗 앤 사워 스윗 앤 사워 새콤 달콤이네요 스윗 앤 사워 그렇죠 약간 시큼한 맛과 달콤 그다음에 이제 칠리 칠리도 우리 입맛에 굉장히 잘 맞고요 체리 피커가 있어요 체리 피커 어 들어봤어요 체리 피커는 체리 피커는 뭘까요 체리 피커 쏙 빼먹기 그렇죠 체리만 쏙 빼먹기 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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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케이크 위에 체리만 쏙 빼어먹는 사람들을 많은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만든 말이에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렇게 잘 이용하지도 않고 특별한 혜택만 이렇게 골라먹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그런 고객들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속을 잘 차리는 불법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약간 사각지대나 어떤 맹점을 이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리 피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네 그러니까 위너스 컬스라는 게 있어요 상첩뿐인 영광 지금 이제 우리가 M&A 시장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23페이지 보시면 두 번 우리가 그 승자의 저주는 플루타크 영웅전에서 피로스 왕의 승리라는 데에서 나오는데요 이 피로스 왕이 기원전 3세기에 군사 2만 5천명을 이끌고 로마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 신의 군대가 70%가 죽어요 이겼지만 이겼지만 30% 남았는데 상첩뿐인 영광이다 오히려 손해다 이겼지만 그래서 이제 승자의 저주를 보통 얘기할 때 M&A 시장 인수합병 시장에서 그 기업을 사요 그런데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산 거야 그래서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사서 나중에 결국 오히려 실패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악화되는 사가지고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돈만 많이 지불했지 얻는 게 없는 그게 보통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우리 M&A 시장에서 되게 많이 말을 하고요 독이 든 성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축구 감독들을 많이 독이 든 성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승자의 저주도 M&A 시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매력적인 기업이 나왔는데 굉장히 비싼 값에 사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한 1억만 주면 되는데 한 5억을 줬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밖에 돈의 가치를 못 갖는 그게 결국 승자의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빅스 지수라는 걸 말씀 네 빅스 근데 승자의 저주는 기업끼리 경쟁하다가 출혈 마케팅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막 겨우겨우 이겨도 지출이 많으면 그것도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렇죠 승자의 저주는 보통은 승자의 저주는 어떤 하나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M&A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언가를 얻었는데 얻었는데 결국 얻은 게 아닌 그런 이야기이고요 저는 M&MG가 좋은데 M&MG는 뭡니까?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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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까 그 입에서는 넣고 손에서는 안 넣거나 네 그런 초콜렛 아까 우리 아들내미가 보곤 어떤 그 아까 초콜렛 이름 고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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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디바를 그리고 골디락스 골디락스 빅스 지수 전에 골디락스 골디락스는 뭐냐면 영국의 낭만파 시인 로버트 사우디가 1937년 쓴 동화가 있어요 사우디가 골디락스와 곰 3마리 그래서 이게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가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곰 3마리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해요 혹시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있나요? 맞아요 엄마곰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아빠곰 뚱뚱하고 네 그런데 그 곰가족이 외출을 해요 외출을 했는데 스프가 세 접시가 있어요 뜨겁고 차갑고 적당히 따뜻한 그런데 이 소녀 골디락스가 적당히 따뜻한 스프를 먹고 너무 행복한 그 감정에 잠이 들어요 네 그러다가 곰이 돌아와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니까 깨서 도망간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어떤 이 교훈은 뭐냐면 따뜻한 스프가 뭐냐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 을 이야기하고 위험한 곰 3마리는 고유가 부동산 거품 인플레이션 이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서 고유가 부동산 거품 인플레이션이 괴롭히고 그중에서 따뜻한 스프를 먹으니까 결국 경제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고유가 부동산 거품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얘기하잖아요 물가 상승을 피해가면서 이게 따뜻한 스프를 먹는다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골디락스는 굉장히 경제가 좋은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골디락스는 영어로 금발머리라는 뜻이래요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가 곰 3마리에 대한 그런 동화 골디락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우리가 쓰는 게 골디락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디락스 좋을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대마시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시엄의 법칙 그레시엄? 네 그레시엄 들어봤는데요 영국의 토마스 그레시엄이 하는 하나의 원칙인데요 그레시엄이 뭐지? 들어갔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양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 함량이 높은 돈 장롱 속에 넣어두고 금 함량이 낮은 돈만 유통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신권을 안 쓰고 너덜너덜한 국권만 쓰는 썩은 것만 네 그게 이제 그레시엄의 법칙이라고 하네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복사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 그래서 어떤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걸 내쫓는 걸 그레시엄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긴 뭐 좋은 거는 복 갖고 싶고 나쁜 걸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돈 같은 거 네 계속 헝검만 돌죠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하고 더 준비된 건 많은데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괜찮습니까? 아주 생생합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아니 갑자기 생생해지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초 체력 근데 사실 저는 계속 생생했는데 채팅창에 계속 이제 저들의 그냥 즐길 거리에요 그냥 아 피곤해한다 피곤해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 그래요 본인들이 피곤하군요 저들도 안 피곤하고 저도 안 피곤한데 그냥 뭐 피곤한 게 상황이 재밌으니까 네 그렇게 좀 소비하는 거죠 네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야기한 건데요 네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균형을 연구를 했는데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80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편중돼 있다 네 편중돼 있다 그러면 이를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20%의 VIP 고객에게 집중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포커스를 두고 그럼 80%의 매출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80%의 매출을 올려주는 20%가 80%가 20%를 갖고 있고 네네 그걸 파레토의 법칙 소수의 부유층만 공략하면 된다 라는 게 파레토의 법칙 이라고 하는 거고요 팔마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팔마비율 이게 다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이 하위 40% 소득 점유율 그 둘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팔마비율이 클수록 양극화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법칙이나 비율 등을 만들 거거든요 팔마는 뭐 한국 대항시대 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팔마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일 거예요 팔마라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운 게 엥겔지수 뭐 이런 거잖아요 엥겔지수 어 들어봤어요 엥겔지수는 한 가정의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엥겔지수가 낮아진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엥겔지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먼 나라 이웃나라 처음 부분이 프랑스는 잘삼에도 불구하고 엥겔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이게 먹는 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엥겔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슈바베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슈바베지수 네 한 가정에 지출해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준 아 이건 주거비네요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비는 커지는데 전체 지출액 대비 주거비의 비중은 낮아진다 부자일수록 주거비를 많이 쓰지만 전체 그 돈이 많으니까 주거비의 비중은 낮아진다 이게 부자들은 뭐가 지출이 가장 많은 거예요 대체 비즈니스 의복비랄까요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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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뭐 가정에서 하는 거죠 아 비즈니스 저서 네 우리 그 침창미님은 어떤 부분들을 가장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왜 왜 다 맡겼습니다 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 본인이 쓰신 것 중에 아 저는 네 저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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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름값 아 기름값 아 거의 안 써요 저는 별로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방송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하고 자고 여기 와서 또 하고 자고 이게 다라서 아 이게 되게 그 뭐라고 그러지 이 제가 옛날에 워크맨이라고 네 그 한번 나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제가 딱 갔더니 거기 담당 책임 PD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에게 별로 돈을 안 쓰시는가 봐요 어 네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옷차림을 되게 이렇게 이제 좀 안 꾸미고 다니고 뭐 이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PD님이나 치켜서 세월을 하시죠 아 그러면 이제 저 출연이 안 되니까 어차피 뭐 많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한 번 하시잖아요 한 번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출연하고 나서 이 갑자기 이 저기 주시장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좀 일평 끝나고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아 이 이 저도 저에 대해서 돈을 잘 못 쓰거든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렸을 때 그것도 학습하더라고요 저는 학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쓸 줄을 몰라요 맞아요 그것도 학습이에요 소비도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 집안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저기 어려서 절약하고 이런 거에 그걸 미덕으로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져가지고 돈을 잘 못 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는 잘 쓰는데 나한테는 되게 인색해서 왜냐하면 없어도 살만 하니까 굳이 필요한가 네 있으면 뭐 필요하겠지만 굳이 굳이로 치면은 사실 살 거 없거든요 그 굳이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밥 사먹고 뭐 이 정도 근데 밥도 뭐 그렇게 저는 저희 회사 구내식당 많이 다니거든요 제 인스타에도 이제 구내식당 그거 많이 올리는데 5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어쩔 때는 5천원만 쓰기도 하고 아 보아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보아뱀 프랑스 소설가 생땡지 베리 어린왕자 거기 보면 이 중절모 그림이 있어요 아 아시죠? 중절모 이렇게 그리는 뱀? 뱀 모양이? 네 그런데 중절모는 그 안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 어린왕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삼키는 전략을 보아뱀 전략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는 그렇죠 보아뱀 전략 네 그러니까 어린왕자에서 보면 중절모가 아니에요 중절모 안에 보아뱀이 아니 코끼리 중절모 모양이지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있어요 정답은 네 그래서 보아뱀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삼키는 네 네 보아뱀이 더 작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빅스 전략을 빅스 지수를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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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는 VIX입니다 볼라틸리티 인덱스 볼라틸리티 인덱스 지금같이 이제 주식시장 주식시장 갑자기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내릴 때 빅스 지수는 올라갑니다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1980년대 만든 그런 지수인데요 CBOE라는 그런 미국의 상품 거래소가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에 상장된 S&P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 이거를 하는데 공포감이 높아갈수록 빅스 지수는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빅스 지수를 거꾸로 보면 공포 지수가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역발상 투자를 보면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갔을 때 오히려 오히려 좋아 그래서 빅스 지수는 투자에 공포의 사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빅스 지수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S&P500 같은 경우는 살 때일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포어스가 선정한 미국 내 500대 최후량 기업들을 S&P500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지수를 4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다우 30 다우 30 네 다우 30 그 다음에 S&P500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러셀 2000 뭐 이런 지수들이 있어요 러셀? 2000 러셀 2000 네 그래서 다우 30은 이게 전통적인 그런 주식들 그래서 다우 30은 주가지수를 평균에서 내는 지수예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너무 높은 애들은 빠져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일정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기업들 너무 이렇게 밝히게 된 거는 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10달러 20달러 뭐 이런 것들에 갑자기 뭐 1000달러짜리가 있다 그럼 1000달러짜리가 넣어버리면 1000달러짜리가 왜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달러짜리가 주식 분할을 해서 뭐 예를 들면 50달러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애플이 굉장히 주가지수가 높았을 때 다우 지수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식 분할 요즘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3대 1 주식 분할을 하거든요 900달러짜리를 300달러짜리 3개로 만드는 게 주식 분할이에요 어차피 똑같아요 하나를 3개의 케이크로 나누는 게 주식 분할이거든요 3개로 조각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낮춰놓고 다우 지수는 낮은 일정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만 편입을 해서 30종목만 편입을 하거든요 완전 대표네요 대표 네 전통적으로 이 다우 30은 사실 옛날부터 만든 지수지만 이게 대표성이 약해요 30종목만 들어있고 주가가 굉장히 크면 또 빠져있고 그럼 이거 왜 봐요 이걸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종목 예전부터 했던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 30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사실 다우 30의 움직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S&P500이 중요해요 S&P500 S&P500 이게 S&P500이 500개를 이렇게 편입을 하는 거거든요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뉴욕 거래소 뉴욕 거래소가 우리로 치면 코스피 그다음에 나스닥이 코스닥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거의 500 종목을 뽑아요 그래서 S&P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만든 지수예요 이 S&P500 기수가 시장의 대표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은 S&P500 기수를 추종하는 ETF를 내가 죽으면 90% 이상을 S&P500 추종 ETF에 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이 지금 90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내가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90% 이상을 S&P500 기수의 ETF에 담아라 왜냐 S&P500은 그동안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미국이 계속 받아가면서 어떤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채팅창에는 그렇게 좀 살아있을 때 하지 왜 죽은 다음에 하라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잃을까봐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잃을까봐 자기만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자기는 실시적으로 이렇게 했다 했다 하는데 모르니까 중간만 내라 중간 정도 하니까 돈을 지켜라라는 거죠 지키면서 꾸준하게 인플레이션 이상 이 S&P500은 정기적으로 종목을 바꿔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S&P500을 추종하는 ETF들의 90% 이상의 재산을 묻어둬라라고 워렌버피 선생님은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주식 못하니까 여기다 넣어놔 그렇죠 그래서 워렌버피 선생님은 지금 아마 본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남은 재산의 90% 이상을 S&P500에 대부분 환원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가족들은 주알못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거 S&P500에다가 추종하는 ETF러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전략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S&P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포함된 상위 100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게 나스닥 100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러셀 2,000 러셀 2,000은 뭐냐면 중소형주 2,000 종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주는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소형주 그래서 러셀 2,000은 러셀 1,000이 있고요 러셀 2,000이 있고 러셀 3,000이 있어요 지수가 러셀 1,000은 1위부터 1,000이까지 러셀 2,000은 2,000이부터 3,000이까지 러셀 2,000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2,000이부터 3,000이요? 네 그럼 애매하네요? 2,000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주만 담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은 다우 지수가 일반적으로 제일 변동성이 작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조금 더 작고 나스닥이나 러셀 2,000은 좀 변동성이 커요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거네요 여기서 찾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그런 지수 중에서 이 워렌버핏 선생님은 S&P 500의 어떤 안전성과 그 다음에 꾸준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S&P 500의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 이거를 이제 빅스지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빅스지수가 평균보다 좀 과하다라고 하면 겁먹지 마라 오히려 빅스지수가 굉장히 높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요 투자를 해야 될 때다 그렇죠 고맙다 그렇죠 고맙다 빅스지수가 높아서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경험치를 살펴보면 빅스지수가 극도로 높은 적들이 있어요 다 그게 투자 기회였어요 지금 빅스지수 높나요? 지금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과거의 안정적인 경우보다는 높아요 근데 이제 빅스지수가 극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막 지수가 막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질 때 그때가 우리는 투자의 기회다 공포심은 시장은 돌아온다 근데 이러다가 아예 멸망해버리면 어떡해 그런 공포잖아요 만약에 멸망을 한다는 건 어차피 멸망해 그건 멸망을 한다는 건 지구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코스피지수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평균값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피 200이면 200종목이 다 망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이 망하면 걔를 빼요 200에서 그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종목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수는 소위 물관리를 꾸준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수 ETF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빅스 지수가 높다면 내가 결심을 했다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지수 ETF를 넣으면 전반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사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S&P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라는 데는 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주식 쉽네요 쉽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고민해야 될 게 환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300원대잖아요 환율이 만약에 1100원대로 가면 우리는 환차손을 입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원만큼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거를 해도 되죠 우리나라 거도 주식 시장에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주나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디커플링이 뭐냐면 커플링이 있고 디커플링이 있어요 앞에 D자가 붙었다는 건 아니다 낫이라는 의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플링은 서로 비슷하게 가는 건데 디커플링은 서로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요즘 커지고 있어요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은 빅스 지수가 높으면 우리나라 주식을 지수를 추정하는 거 하면 되죠 코스피 지수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하겠다고 하면 미국을? 연금 계좌에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런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환차선을 입을 가능성은 있겠죠 빅스는 미국 지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죠 SP500 지수 옵션 향후 변동성장 기대치 뭐 이거니까 네 S&P500의 어떤 30일간의 변동 기대치인데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성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V코스피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V코스피 V코스피 그게 지수가 높으면 그렇죠 변동성이 코스피 200에다가 그렇죠 빼려박으면 그렇죠 주식 쉽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 얼만큼 빠져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유럽은 V스톡스라는 게 있어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추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이 망가졌을 때 빅스 지수가 얼만지 VIX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빅스 Volatility Index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빅스 지수를 보고 시장을 거꾸로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 빅스 지수를 이렇게 뒤집어보면 돼요 이걸 뒤집어보면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가끔 시장이 망가졌을 때 지수를 이렇게 뒤집어봐요 왜요? 그러면 심심하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보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 때인가? 이런 생각을 들어 세상을 뒤집어보면 매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손해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 책이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안 팔리고요 주가지수가 오르면 책이 급하게 팔려요 근데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시장이 망가졌을 때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에이씨 이러고 안 보거든요 그럴 때 거꾸로 봐라 거꾸로 봐라 그리고 그런 걸로 보인다 거꾸로 봐라 거꾸로 봐라 거꾸로 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청개구리 투자법일 수도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펭귄효과도 봤잖아요 왜 펭귄처럼 사냐고요 우리가 펭귄처럼 안 살아야 되거든 스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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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사요 네 반대로 그래서 세상을 반대로 주식시장 주식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혼자 독특한 관점으로 혼자 홍대병 걸려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한번 봐라 그래서 이도저도 귀찮을 때는 저는 주가지수 ETF도 굉장히 편하고요 주가지수 주가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사고 빠지면 더 사고 빠지면 더 사고 그러면 언젠가 지수는 회복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S&P500이라든지 이런 건 환차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율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왜 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불경기를 좀 만들어보겠다라고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통화를 말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경기로 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지 여부는 아까 고용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런데 고용은 아직 살아있다 불황은 아직 않았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중의 자금은 금리가 높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금리를 올렸는데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으로 가 엔저가 심해 엔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같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왜 외국 자본이 돈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도 미국의 금리가 더 좋으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똑같으면 미국으로 간다고요 미국 자산이 더 안전하거든요 이거보다 우리가 금리가 더 높아야 우리한테 오지 왜 굳이 한국에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려요 애들이 왜 안 올릴까요? 왜냐 그러니까 이 엔저를 즐기는 거예요 엔저를 즐겨요? 그러니까 뭐 다 따라서 올리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 돈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수출이 잘 되잖아요 수출이 수출하려고 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엔저가 되면서 막 사니까 수출을 하려고 할인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달러가 빠져나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 오히려 좋아하는 거다 빠져나가 우리는 수출할 거야 수출할 거야 이 기회에 수출한다 네 그래 미국 금리 올려 우리는 수출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엔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통화가 빠져나가면 IMF 옛날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금리를 올려가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이 타격을 입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동산을 못 사요 그렇죠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저축하지 누가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며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가파르게 올릴 거냐 그런데 미국은 고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용 지표가 괜찮으면 그냥 팍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불황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왔거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경기 불황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인데 아직 고용이 잘 돼 안정적이야 먹고 살아 소비가 아직 살아 있어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불황이 올 때까지 고용이 꺾일 때까지 그래서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리를 팍팍팍 올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누가 일으켜놨냐 푸틴이 일으킨 거지 유가가 갑자기 떠버렸잖아요 유가 원자재가 뜨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비싸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일단 금리를 올려보자 아까 우리 계속 정기학에서 배웠지만 중앙은행의 기능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인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얘네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막 국채 발행을 해서 막 그거를 팔아먹고 달러를 막 코로나19 이후에 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되겠어 돈을 못 풀겠어 테이퍼링 이제 돈 이렇게 팍 주는 거 줄여 줄이고 금리 올리고 금리 팍팍 이제 통화정책 금리를 팍팍 올려 그러면 이제 불황이 오겠지? 이런데 아직 고용이 버텨 그러면 더 올려야 되겠네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지난달에 9%였는데 아 지지난달에 9%였는데 지난달에 8%인가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 때까지 당분간 쉽지 않은 이런 장세를 계속 펼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못 살겠다 하면은 돈을 막 풀어 또 그렇죠 이제 불황이 오면 못 살겠다 하면 또 돈을 막 풀고 금리도 낮아지고 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수업시간에 내린 결론은 불황이 오면 미국의 그 중앙은행은 불황이 오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돈을 푼다 반대로 이 디플레이션이 오면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한 네 회수 돈을 이제 말려버려 말려버려 네 그러면서 이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누가 주식 투자에 그렇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도 금리가 높으니까 그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못하니까 떨어지고 네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이 망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들이 부실해져요 음 우리가 은행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쪽에서 함부로 막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얘네들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별로 한꺼번에 올려도 되잖아요 한 4% 한꺼번에 왜 안 올리냐면 탁 올렸을 때 보는 거야 견디나? 견디네? 탁 견디나? 견디네? 근데 죽을 맛 죽을 맛 아니 이제 죽을 맛이 죽을 맛인데 어 견디네?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올려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그리고 한꺼번에 올리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올릴 거야 우리 올릴 거야 그래서 우리 의사록이라는 걸 FOMC 의사록이라는 걸 공개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그 다음 달이나 뭐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의사표현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오는 거죠 매파 매파는 호크잖아요 호크 비둘기는 그러니까 매파는 뭐냐면 강성론자야 금리를 올려야 돼 이게 매파 올려야 돼 비둘기파는 아 금리는 천천히 좀 올려 그래서 매파가 강하냐 비둘기파가 강하냐에 따라서 이 저기 그 이제 의사록에 쓰여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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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써 있으면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식이 성장주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테슬라 뭐 애플 이런 성장주들이 빅테크 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금리 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왜냐 버블이 심한 주식들이거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앞으로의 실적이 강하게 가지만 이 앞으로의 실적이 갈 건 알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성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버블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을 세게 주면 성장주들이 제일 많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망가졌을 때 많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워렌 버핏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에요 코카콜라 아니에요? 애플 코카콜라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있는데 애플을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앱등이 앱등이에요? 애플 그러니까 뭐 애플의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왜 왜 왜 아니 아니요 버핏 앱등이 앱등이는 무슨 뜻이에요? 애플 매니아예요 애플 좋아하는 사람 저는 제 아들이 애플 쓰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플이 이렇게 좀 어려워서 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더 비싼 가격의 애플을 사용할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유가 있다 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인플레이션을 살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전가력이라고 봐요 가격을 얼만큼 이 전가를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얼만큼 전가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경제적 해자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고려해서 좀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어려운 말 같긴 하지만 그 가격 전가력을 가진 기업들은 약간 독과점적인 그 시장의 리더이긴 하거든요 그런 시장의 리더들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제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10년? 10년? 네 그러면 선생님 60 60살에 팔 주식들 환갑잔치 때 딱 기념으로 모니터 딱 띄워가지고 그렇죠 그때 파는 거죠? 네 그때 이제 태국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내다보는 그런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저의 관심 섹터는 전기차예요 섹터? 네 전기차 섹터 전기차 섹터 네 그러니까 10년 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이제 바꿔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차를 안 파니까 10년 후면 2035년 후이 지나면 휘발유차를 안 팔거든요 그러면 휘발유차를 안 판다는 건 전기차만 팔아요 이 전기차에는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더 얘기를 드리면 좋은데 좀 제가 또 안 맞으면 우리 침착면 선생님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주식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ETF 그 2차전지 ETF는 20 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꼬라봤고 마이너스 20까지 갔나 하다가 요즘에 3% 플러스 그렇죠 근데 그 떨어졌을 때 20% 때 안 했어요 공압다를 안 샀어요 그냥 60%까지 떨어져야지 고맙다 아 그래요 근데 ETF는 저는 246점법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차전지 ETF는 양극재하고 음극재 막 이렇게 섞여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양극재는 가격 점가력이 되게 좋았어요 네 니켈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는데도 그 2배 이상 오른 가격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뭐 음극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서 걔네들이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미국 시장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조금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주들은 어찌 됐든 이 금리 인상 우려감에 좀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 FOMC 의장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은행 총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가 사실 좀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 하면 잡힐 것 같아 좀 금리 완화를 천천히 할게 그러면 성장주의 시작이 다시 한 번 오는 거고요 선생님 한 번 전화 한 번 해내서 아 그럴까요? 끈증을 물어보는 것 같다고요 아 좋습니다 네 Can I speak English? 뭐 이러면서 아 Can you speak English이군요 Can you speak English? 갑자기 전화해서 나 영어 할 수 있나요? 네 갑자기 This is 방구뽕 이러면서 You know the economy of 방구뽕? 뭐 이러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주식은 마이너스 20% 아 그래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혹시 그게 S로 시작하나요? 네 아 괜찮습니다 N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N IT 기업 아 N으로요? K도 있습니다 K요? IT 기업 K 그리고 자동차 H도 있습니다 아 H 근데 H는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H는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그 전기차에서 지금 똔또 네 전기차에서 미국산만 쓰겠다 뭐 이러면서 약간 우리 기업들을 배제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살아갈 방법은 미국의 공장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어떤 미국 공장 지으려면 제가 50만 원 정도 제가 투자를 하겠네요 주식을 사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네요 네 일단 뭐 어 저 어 제가 이제 사실은 주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침착민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게 방향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우리 침착민 님한테 괜히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어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아 간질간질 네 간질간질하지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주식방송에 나가서 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어떤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만 좋다면 종목만 좋다면 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클릭해서 보고 그게 이제 좋은 기업들 음 를 골라서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간질간질 한번 긁어주세요 네 배도라지 실전텔 실전 투자대회 배도라지 실전 투자대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하루 동안 아 그러세요 하루 동안 했는 거는 투자가 좀 애매하죠 사실 아 그건 단타잖아요 단타잖아요 네 보통 투자대회 하면 며칠 하나요 한달하나 한달정간 한두달 할걸요 네 한두달 근데 그 투자대회도 결국 단타예요 그 사람들이 쉼없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쵸 사실 한달 안에 배라이티하게 근데 옛날에 한 번 어떤 분이 하나 사고 그냥 30% 막 해놓은 거 막 오르는 거 하나 근데 이제 약세장을 막 꺼줬는데 그분은 똔또인데 1등 했어 다 잃었구나 그쵸 다른 사람 다 잃고 그 사람은 사고 그냥 이렇게 잊어먹었는데 한 번도 거래 안 했는데 그분이 1등 하면 그런 상황은 오묘하네요 네 세상일 모르는 거죠 옛날에 그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숭이하고 했는데 원숭이가 이겼잖아요 숭이 대 사람 대결 네 원숭이가 이겼잖아요 10년 뒤에 확인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저는 시세판을 잘 안 보거든요 시세판을 안 보고 10년 후에 투자하겠다 아 10년 후에 열어보겠다 10년 후에 팔겠다 생각하고 저는 묻어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빠지면 오히려 좋아하고 더 사고 네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 책이 나오면 또 많이 봐주시면 거기에 또 저의 노하우들을 담아서 집대상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때 한번 불러주시면 재밌는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얘기해드릴까요? 지금 몇 시예요?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를 9시 8분 전입니다 그럼 9시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네 좋습니다 진평민 님께서 저한테 바르고 싶은 거 있을까요? 말을 짧게 해라? 아니요 아니요 말씀을 길게 하셔도 되는데 네 공부를 조금 하셔라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은 이제 그만 아 예 좋습니다 다섯 번 넣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시간에 컴퓨터 게임으로 할까요? 게임 뭐 해야 됩니까? 롤 하세요 요즘에 롤 롤이 10년 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게임을 살아가면서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 게임을 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짜장면 진짜 맛있었습니다 안 드셨잖아요 아 아니요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요? 아니요 안주로 아 이 침착면 하러 오는 날은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짜장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가끔 되게 많이 먹고 혼자도 먹고 하는데 오늘 왜 배가 부른지 모르겠어요 음 아까 커피를 먹어서 그런가? 커피도 안 드셨잖아요 아 저 여기 오기 전에 하나 먹었거든요 네 아 롤이 오늘 별거 안 했는데 9시까지 아우 준비를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눴습니다 재밌는 간단하고 재밌는 경제상식 어렵지 않으셨어요? 경제사학 아니 뭐 사실 뭐 이해를 100%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재밌는 선생님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 같이 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등을 해서 이제 그래프까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하면 우리 방곡봉 정책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아 지금도 이미 어긋났죠 네네 잔뜩 어긋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네 또 시간 내주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에 네 좋은 기회 있으면은 또 같이 또 뭐 했습니다 아 예 너무 좋죠 제가 오늘 사실 이 화면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예 어디를 많이 보셨어요 저는 여기를 네 주로 여기를 많이 보고 네 그랬던 것 이 채팅에 대해서 댓글을 오늘은 별로 많이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네 저번에는 이쪽 아 근데 이 채팅창이 화려해졌다 어 저게 이제 이모티콘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되게 화려하다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움직이는 아 그래요 움직이는 거 한번 쳐주세요 네 아 그래요 아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 예 비트 후원 감사드립니다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아 그러네요 이런 움직이는 거는 GIF로 만들어야죠 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공모전 얼마 전에 했어요 아 그래요 되신 분들 네 좋네요 아무튼 오늘 아까 7시 몇 분에 끝내기로 했다가 9시까지 8시간으로 했네요 아닌가 음 8시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다음번에 혹여 기회가 된다면 꼭 짐창매님과 여행을 같이 가서 예 또 소위 여기서 참교육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교육이 뭐죠 많이 알려주시는 건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참교육 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교육이죠 배우는 거 아 제가 오히려 고맙죠 네 좀 그래도 바쁘신데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만 날이 아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구민 선생님이셨습니다 네네 아 이것도 있어요 뭐야 끝나고 여기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네 음 잠깐만 후원하신 분들 제가 댓글을 다 못했잖아요 아 그래요 후원하신 분들 아 이건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 좋네요 이거 꺼졌나요 아니요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4년 구독 감사합니다 까문님 저 화장실 좀 어 방금 왔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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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